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강 글의 목적 파악입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챔버러브커머스 상공회의에서 릴렉스드 편안한 앤머스피어 분위기 커넥트 위드 누구누구와 친해지다. 인클로우스 동봉하다 어플리케이션 신청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로드니스 있게 비기니스 애프터 아워드 클럽의 지난번 회의에서 귀화를 뵙게 되어 기뻤습니다. BAHC는 잭슨빌 상공회의소의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 저희는 회의에 새로 오시는 분들을 늘 기꺼이 환영합니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BAHC는 저희 회원들이 지역의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 친해질 편안한 사교적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BAHC뿐만 아니라 저희는 2022년 회원들을 위해 계획한 다른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원이 되시면 또한 많은 다른 혜택이 따라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혜택이나 회원의 지휘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www.jacksonbillchamber.com을 방문해 주세요. 잭슨빌 상공회의소는 귀화를 회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신청 양식을 동봉해 드렸으며 귀화로부터 곧 연락받기를 기대합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조 넬슨 드림 이글 1-1의 소재는 지역단체 회원 가입 권유입니다. BAHC에 참석한 로드니씨에게 상공회의소 회원이 되면 많은 다른 혜택이 따른다고 하면서 상공회의소 회원이 되기를 권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1-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커밋트먼트 헌신 약속 컨선 관심사 인헨스 개선시키다 향상시키다 프로퍼티 재산 자산 리노베이트 개조하다 보수하다 인테리어 내부 블록 오프 차단하다 비 블록트 오프 차단되다 디스럴션 방해 혼란 스트라이브 튜브 정사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릴렉싱 느긋한 익스텐션 내선 군의 전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중한 고객님께 아름다운 도시인 미들 마운트에서 머무르기 위해 화이트 캐슬 호텔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비스와 고객 만족에 대한 헌신은 우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호텔 자산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헌신의 일환으로 우리는 현재 한 객실층에 있는 방들의 내부 벽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낮 동안 약간의 공사 소음이 있는데 우리는 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진행 중인 층은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막혀 있습니다. 고객님의 머무름에 이것이 처리할지도 모를 어떠한 방해에 대해서도 사과드리며 고객님의 친절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화이트 캐슬 호텔은 고객님들께 가장 느긋하고 편안한 머무름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의견이나 관심사항이 있으시면 내선 0번으로 호텔 프론트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 1-2의 소재는 호텔 내부 보수공사로 인한 불편입니다. 호텔의 한 객실층에서 내부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고객의 투숙기간 중 이로 인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따라서 1-2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모트 승진시키다. 비 프로모티드 승진되다. 리플레이스먼트 후임자 대체물. 세일즈 리프리젠터티브 영업 담당자. 핸드픽트 엄선한. 컨펌 확인하다 승인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퍼킨스 씨께 제가 웨스턴 메디컬 리키먼트 컴페니의 부사장으로 승진될 것이라고 지난주에 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업 담당자로 저의 후임자는 안드리아 칼스입니다. 안드리아 씨는 오레곤 사무소에서 4년간 우리 회사에 근무해 왔습니다. 그녀와 저는 5월 20일과 21일에 귀하의 지역에 갈 것입니다. 저희는 그 이틀 저녁 중 하루 저녁에 시간을 잡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귀하와 안드리아 씨에게 서로를 알게 될 기회를 주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드리아 씨는 제가 엄선한 후임자입니다. 그녀는 귀하의 의료센터가 마땅히 받을만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귀하께서 그녀에 대하여 만족하시리라는 것을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확인하기 위하여 귀하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영업 담당자 앨리스 크라우스 드림 이 글 1-3의 소재는 후임자 속의 만남입니다. 영업 담당자가 부사장으로 승진이 되어 자신의 후임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수신자에게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죠. 따라서 1-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레지던셜 주택의 온고잉 진행중인 판데믹 전세계적인 유행병 디스포즈 오브 뭐뭐를 처리하다 프로펄리 적절하게 솔리드 고체의 크루라는 건 어떤 조 어떤 반 승무원이라는 뜻입니다. 시큐어드 안전한 갤런 액량 단위죠. 텁 통이고요. 배럴은 원통입니다. 오버사이즈드 특대의 컨테이너 용기 레귤레이션 규정입니다. 듀러블 내구성이 있는 튼튼한 테어 찢기다 브러스트 터지다 어프리셔이트는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뭐뭐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뜻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브론필드 주택가 쓰레기 수거 서비스 이용 고객님께 전세계적인 전염병이 진행중인 가운데 여기 브론필드시에 우리 지역 사회와 고용 폐기물 처리반의 안전을 위해 개인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쓰레기 수거 처리반의 안전을 더하기 위해 부디 안전하고 허가된 32갤런의 쓰레기통에 버리기 전에 모든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뚜껑이 없는 통이나 배럴 또는 너무 큰 용기의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 규정에 명시된 대로 봉투에 담기지 않은 쓰레기는 쓰레기통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수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튼튼한 봉투를 이용하거나 쓰레기를 두겹으로 봉투에 담는 것으로 저희를 돕는 데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봉투가 찢어지거나 터질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 고객님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이 글 1-4의 소재는 쓰레기 배출 시의 유의사항입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쓰레기 수거 처리반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지정된 방법으로 배출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죠. 1-4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강 분위기 심경파악입니다. 2-1번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메인 빌딩 본관 건물 타워 위로 높이 솟아오르다. 스틸리스 정적 고요함 트램프 떨다. 홀 현관 드레이프 모모슬 드리우다. 엠티니스 공허함 서라운드 에워싸다 둘러싸다. 푸스텝 발소리 에코 메아리치다. 슬라이트 약간 작은 스냅어라운드 휙 돌아서다. 플레이트릭 눈을 속이다. 거스틀리 유령같은 피규어 형체. 하트 심장 파운드 세차게 고동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낡은 본관 건물의 어둠이 내 앞에서 위로 높이 솟아있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나는 눈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보세요? 나는 정적을 향해 소리쳤다. 거기 누구 있나요?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현관으로부터 걸어나가 건물에 드리워진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공허함과 어둠이 나를 내왔쌌다. 나의 발소리가 내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울려 퍼졌다. 몇 번 눈가에 언뜻 보이는 작은 움직임이 고개를 휙 돌아가게 했다. 어둠에 눈이 속은 것이었다. 유령화 같은 형상이 어두운 구석에서 서 있는 것이 보인다고 생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심장이 세차게 거동쳤고 나는 나 자신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 2-1번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ecurity, 보안, 라이트 등. 그래서 Security, 라이트는 보안 등이죠. Glow, 빛을 내다. Make one's way to. 어디어디로 나아가다. Stairs는 계단입니다. Reading to, 어디어디로 이어지다. Basement는 지하실이죠. Sense of being watched는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자 이때 Grow라는 것은 Become의 뜻이죠. 뭐뭐하게 되다. Be down there라는 것은 저 아래에 존재하다 라는 뜻입니다. Dreadful, 굉장히 무서운. Horror, 공포. Feeling of horror는 공포의 느낌, 공포감이죠. Creep over, 뭐뭇을 엄습하다. 그 다음에 Cold sweat come on 이라는 것은 식은땀이 흐르다는 뜻입니다. Shift 움직이다, shape 형체들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빛의 보안등이 머리 위에서 빛을 발했다.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나아가면서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다. 나는 무언가 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독한 공포감이 내 심장이 엄습했고 나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형체를 찾아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2-1 이글의 소재는 어둡고 낡은 건물에서의 느낀 감정입니다. 어두운 본관 건물을 들어서며 아이가 느낀 무서운 감정과 불안한 마음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아이가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향하는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으므로 아이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2-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이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볼 무도회 너버슬리 초조하게 킵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리퓨즈 거절하다 에브리타임 매번 엘레간클리 우아하게 팬시 화려한 비 라이크 뭐뭐아 같다 카니벌 축제 사육제 어소트 오브 일종의 앤모스피어 분위기 스톡 꼼짝도 못하는 언컴퍼너블 불편한 앵자이어티 걱정 크래쉬 인투 인이라는 것은 어디어디에서 부딪히다라는 뜻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무도회에서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며 앉아있었다. 허프너가 계속해서 나에게 춤을 정했지만 나는 매번 화가 나서 계속 거절했다. 사람들은 모두 화려한 드레스를 우아하게 차려입고 여기저기서 즐겁게 춤추고 웃고 있었다. 마치 축제의 파티 같았지만 전혀 즐겁지 않은 일종의 어두운 분위기를 띄고 있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이 구석에 앉아서 나는 꼼짝 못하고 있었다. 다른 어떤 곳에 있었으면 하는 불편함을 느꼈다. 내 불안감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내가 간절히 원하던 남자가 나타났다. 그 사람은 마을에서 내가 부딪힌 적이 있던 농부였다. 자 2-2번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버조이드 매우 기쁨 As though, as if, 마치 뭐뭐처럼 Triumphantly 의기양양하게 바우 인사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기뻐서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그는, 여기서 그는 농부죠. 그는 위풍당당하게 나를 향해 걸어와서 꾸벅 인사하고 춤을 청했다. 자 2-2번의 소재는 무도회입니다. 무도회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오지 않아 다른 사람들처럼 즐기지 못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었으나 기다리던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춤을 청하고 있으므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불안한 심경에서 몹시 기쁜 심경입니다. 따라서 2-2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입니다. 다음 글의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Step out into 어디어디 속으로 나오다 포취 현관 얀 하품하다 듀 이슬 센트 냄새 시밀러 투 뭐뭐와 유사한 시밀러러티가 유사성이죠? Yet 그러나 머치 모아 훨씬 더 드립 방울 줘서 흐르다 Refresh 누구누구에게 활기를 주다 Take a deep breath 신호흡을 하다 Start down the stairway 라는 것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하다 라는 뜻입니다. 바튼 계단 바닥이죠. Moist 습기에 촉촉한 Rain shower 소나기 Dim 흐릿한 Sparkle 반짝이다 Crystal 수정 Twinkle 반짝이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자 나는 졸려서 하품을 하며 상쾌한 공기 속으로 나와 현관에 들어섰다. 싱그러운 이슬의 냄새와 아울러 풀밭에서 나는 바닐라와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달콤한 또 다른 향기가 내 코를 가득 채웠다. 위쪽 나뭇잎에서 물방울이 흘러 내 머리로 떨어져서 내 몸과 감각에 활기를 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계단 맨 아래로 내려가서 촉촉한 풀밭 위로 사뿐히 올라섰다. 소나기가 조금 내렸던 것 같았고 흐릿한 빛과 물기가 숲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작은 수정들로 뒤덮인 것처럼 반짝이게 했다. 2-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디 살펴보겠습니다. Shear 순전한 Fly 들 뜨게 하다 By 뭐뭐 옆에서 Sleep away 넋을 잃다 사라지다 없어지다 네오 살펴보겠습니다. 사방의 정적과 순전한 아름다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들뜨게 했다. 나는 호숫가의 풀밭에 앉아 물과 물고기를 바라보며 그저 넋을 잃고 있었다. 2-3의 소재는 비가 내린 후의 아침 풍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 상쾌하고 향긋한 공기를 마시면서 햇살에 반짝이는 숲을 바라보며 조용하고 아름다운 아침을 만끽하는 장면이므로 글의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평화롭고 유쾌한 입니다. 따라서 2-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해보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첫 오디션 경험은 오디션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몸을 풀도록 보내지는 장소인 소우리를 처음으로 접하면서 시작되었다. 최소한 10여 명의 다른 피콜로 연주자들이 있는 큰 방에서 오디션을 위해 몸을 풀면서 나는 세미나리들 서곡에서 발췌한 부분을 연습했다. 이 발췌 부분은 나에게 어렵지 않았고 방 안에 있는 어떤 연주자에게서도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2-4번 계속 연결됩니다. 어휘 점검해보겠습니다. 페이스, 믿음 메스업, 망치다 런스루, 끝까지 대충하는 연습 슬로우다운, 속도를 늦추다 커렉트, 바로잡다 인 석세션, 연속으로 겟모아, 워크톱, 더 흥분하게 되다 에브리타임, 매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나는 그것을 수백번 연습했기 때문에 오디션에서 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첫번째 연습을 망쳤다. 나는 그것을 다시 연주했고 똑같은 실수를 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음악을 멈추고 속도를 늦추는 대신 나는 그것을 연달아 계속 연주하다가 매번 더 흥분하게 되어 똑같은 실수를 했다. 2-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Give in, 굴복하다 Slow down, 속도를 낮추다 Clean up, 뭐뭐를 깔끔하게 연주하다 Damage, 타격, 손상 By the time, 주호동사 뭐뭐를 즈음해 Be a bundle of nerves, 신경이 곤두서다 Set myself up for 나쁜 일을 겪을 상태가 되다 네오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마침내 굴복하고 그것을 깔끔하게 연주하기 위해 그것의 속도를 줄였을 때 이미 타격을 입은 뒤였다. 내가 방을 나갈 때쯤 나는 신경이 곤두서서 내가 일찍이 겪은 것 중 최악의 오디션 경험을 할 상태가 되어 있었다. 이 글 2-4의 소재는 최악의 오디션 경험입니다. I는 오디션을 앞두고 연습을 하기 전까지는 곡이 어렵지 않았고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잘 해낼 거라는 자신이 있었지만 첫 연습을 망치고 이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최악의 오디션을 하게 될 상태가 되었던 거죠. 따라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자신감이 있는 해서 좌절한입니다. 따라서 2-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버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3강 함축적 의미파악입니다. 3-1번입니다. 밑줄 친 long and long instead of long and hard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트 이기다 탤런트 재능 리가드리스 오브 모모와 무관한 무관하게 뮤지션 음악가 리브는 떠나다 레프트는 떠났다 헤드레프트도 떠났다 푸트 인 투입하다 투입했다 프로덕티버티 생산성 셋 프라이어리티즈 우선순위를 정하다 셋 데드라인즈 마감일을 정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재능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 때는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 라는 그 말을 기억하는가 재능의 수준과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은 더 나은 음악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 친구 자리는 내게 자신의 동료인 탐에 관해 말해 주었는데 그는 일찍 일을 시작해서 다른 모든 이들이 퇴근한 이후 오랫동안 머물며 매주 시간 외에 근무를 했다 헌신적이고 근면한 직원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마 아닐 것이다 탐이 투입한 추가 근무 시간은 그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는 결코 우선순위나 마감 시간을 정하지 않고 이리저리 과업을 옮겨 다녔기 때문이다 3-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컴플리트 완수하다 컴플리티드 완수했다 오더 순서 goal, direct, your hard work 목표들은 여러분이 가야 할 길, 노력을 안내한다 디렉트라는 것은 길 안내하다라는 뜻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과업의 노력을 집중하지 않은 채 그것을 완수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는 너무 많은 일을 그것도 잘못된 순서로 하느라 바빴다 찰리는 매일 밤 사무실을 나서며 오래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그리고 오래 일하는 탐이 있네라고 생각했다 목표는 여러분의 노력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한다 3-1의 소재는 노력의 방향을 안내하는 목표입니다 탐은 과업의 우선순위나 마감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끝나지 못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러한 탐의 비효율적인 업무 태도를 찰리가 비판하고 있으므로 밑줄 친 부분이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분명한 어떤 계획도 없이 비효율적으로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3-1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밑줄 친 becoming increasingly linear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linear 선형의 people of any age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 figurative 비유적인 sense 의미 non-linear 비선형적인 thinker 사고자 marginalized 사회에서 소외된 take less time for 모모를 위하여 시간을 덜 쓰다 조금 쓰다 miss out on 뭐뭐를 놓치다 neurobiological 신경생물학의 standpoint 관점 recontextualize 새로운 맥락에서 적용하다 vision 미래상 previously 이전에 invisible 안 보이는 engage 이용하다 사용하다 daydream 공상하다 daydreaming 공상 mode 방식 stimulate 자극하다 association 연상 prosing 형성하다 prosing 형성하면서 link 연결 concept 개념 neural 신경의 node 교점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연령대의 사람에게든 세계가 점점 더 선형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수학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다 많은 예술가를 포함하여 비선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 사회에서 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하나의 사회로서 우리는 예술을 위한 시간을 덜 가지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술가는 현실을 새로운 맥락에 적용하여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미래상을 제공한다 창의성은 뇌의 공상 방식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과 연상을 자극하여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개념과 신경 교점 사이의 연결을 형성한다 3-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Engagement, 참여, 관여 Hit 누르다 By hitting 누름으로써 Contemplate, 심사숙고하다 Reimaging, 재해석하다 Non-linear, 비선형적인 생각 Intrude on, 뭐뭐에 개입하다 The linear, 선형적인 생각 Exercise, 발휘하다 Output, 산출물 산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작자로든 아니면 소비자로든 예술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두뇌의 리셋 버튼을 눌러 우리를 돕는다 시간은 멈춘다 우리는 심사숙고한다 우리는 세상과 맺는 우리의 관계를 재해석한다 창의적이라는 것은 비선형적인 생각이 선형적인 생각에 개입하여 산출물에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이해소재는 세계의 선형화입니다 세계가 점점 더 선형화되면서 많은 예술가들이 더 소외감을 느끼고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예술가는 현실을 새로운 맥락에 적용하여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세계가 선형화되면서 인간이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창의적인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입니다 따라서 3-2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밑줄 친 The brilliant monuments of its triumph cast the darkest of shadow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프로프레이트 무단으로 사용하다 리소스 자원 퓨얼 증가시키다 템퍼러리 일시적인 머티리얼리스틱 물질적인 리스토어 복구하다 회복시키다 노스몰 작지 않은 매줄 불량 디서플린 규율 통제 인히어런트 어디어디에 내재적인 멜 어댑티브 부적응하는 프리데이토리 약탈하는 탐욕스러운 트랜스폼 변형시키다 컴 다가오다 아크널리지 인정하다 브릴리언트 뛰어난 마뉴먼트 기념탑 기념물 트라이언프 승리 캐스트 드리우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일시적인 시간에 걸친 물질적 자유를 증가시키기 위해 자연계로부터 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자원의 적지 않은 양을 회복시키고 그 관계에 내재한 제한과 규율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은 이렇게 할 때까지 계속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약탈을 할 것이다 다가올 세기에 스스로 바뀌기 위해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자신의 승리의 훌륭한 개념탑이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3-3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기업 사업 리프리젠트 나타내다 리프리젠티드 나타냈다 커버레이트 기업 아크널리지 인정하다 비 오버 끝나다 크리티컬 위험한 소트리스 무분별한 생각이 없는 언어 존중하다 존경하다 라이프 생명체 시큐어 묶어놓다 고정시키다 커넥트 A to B A와 B를 연결시키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한때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었더라도 한때 기업의 성공이 어떤 꿈과 영광을 제안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서의 기업은 끝났다는 것을 인정할 때가 왔다 기업이 끝난 것은 위태롭고 무분별한 방식으로 실패했기 때문이다 즉 기업은 자신의 호흡과 피부와 심장을 우리 지구의 호흡과 피부와 심장에 단단히 묶어서 연결하는 다양한 형태의 생물체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글 3-3의 소재는 기업의 실패입니다 물지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기업은 자연기로부터 자원을 무단 사용해 왔으며 기업의 위태롭고 무분별한 방식이 지구의 생물체를 존중하지 않는 한계를 보였다는 내용이므로 미추친 부분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기업의 큰 성공이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한다 따라서 3-3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미추친 디 올림픽스 오브 필러소피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애슬리트 육상선수 애슬리트 오브 더 마인드 생각을 겨루는 육상선수 리체 사람 이름입니다 인사이트 힌트 모모에 대한 통찰 디베이트 토론 토론하다 프리텐더스 투 비스덤 지혜가 있는 척하는 사람들 에딘스 아테네 question 질문하다 shame 창피를 주다 defeat 패배시키다 argument 토론 philosophy 철학 turn in 어디어디로 눈을 돌리다 헬레닉 그리스의 pit 겨루다 pitid 겨루게 된 epitomized 전형적으로 보여주다 epitomized 전형적으로 보여진 stand 견디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을 겨루는 선수로서의 철학자 그것은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소크라테스와 그가 논쟁에서 질문하고 망신시키며 물리치는 아테네의 지혜가 있는 척하는 모든 사람들 간의 토론에 대한 니체의 위대한 통찰이다 그러므로 고대 그리스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되고 올림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 철학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스 사회에서 어디로 눈을 돌리든 우리는 올림픽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의 경쟁에서 그리스인들이 그리스인들의 대항에서 겨루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스인의 꿈은 최고가 되는 것 첫 번째가 되는 것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3단 시사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스 코스 경주로 아레나 원형 경기장 프레이로스 다이알로그즈 플라톤의 대화편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 스탠드 견디다 심포지움 토론회 어질리티 명민함 트라이언프 승리 어포우넌트 적들 디센던트 자손 후손 호머스 일리아드는 호모의 일리아드입니다 니체는 사람 이름이라고 했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경주로와 복싱 경기장에서 드러나는 것과 동일한 경쟁 정신이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온다 심포지움에서 서크라테스는 그야말로 밤샘 술 마시기 대회에서 끝까지 버틴 사람이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자신의 정신력과 명민함을 이용하는 소크라테스는 호머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바로 그 신체적 영웅의 먼 후손이다 니체가 이야기로는 플라톤의 대화편은 철학의 올림픽인 것이다 보기 4번에 theoretical함은 이론적인 이란 뜻입니다 theory가 이론이죠 프레임워크는 체계입니다 보기 5번에 human right는 인권이구요 issue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이글 3-4의 소재는 철학자의 논쟁입니다 이글은 올림픽에서 운동선수들이 상대방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버티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와 지혜가 있는 척하는 사람들도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하며 그런 면에서 철학자들을 생각을 겨루는 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밑줄 친 부분이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참가자들이 논쟁으로 경쟁하는 대회입니다 그러므로 3-4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밑줄 친 카운터 시그널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럭셔리 사치 사치품 ownership 소유 signal 신호를 보내다 아이러니컬리 역설적으로 카운터 시그널링 반대 신호 보내기 when 뭐 뭐인 때이다 go out of one's way 굳이 무언가를 하다 point of honor 명예에 관한 문제 수투는 양복 정장 jeans 청바지 트레이너 운동화 signal 신호를 보내다 tech 과학기술 technology죠 status 지위 상태 undoubtedly 의심할 법 없이 egregative 경영 간부 후디는 후두티 counters 시그널링은 반대 신호 보내기 어티피컬 이례적인 리가드 호감 존경 컨텍스트 맥락 어시스턴트 점원 조수 하이엔드 최고급의 레이트 평가하다 짐 클러드즈 체육관 옷 운동복이죠 펀은 모피털 털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명품 소유는 불을 나타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옷차림새가 값싸게 보이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바로 매우 부유한 사람들인 경우가 흔하다 반대 신호 보내기는 여러분이 굳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굳이 무언가를 하는 경우이다 비싼 옷이나 정장을 입는 것이 아니라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는 것이 실리콘밸리에서는 거의 명예에 관한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지휘보다 과학기술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스타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유명한 후드티와 평상복을 걸치는 한 소셜미디어 회사 경영 간부의 영향을 받았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프란체스카 진호는 이례적인 옷을 입음으로써 반대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 제대로 된 상황에서 더 높은 호감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 연구에서 그녀는 최고급 디자이너 상점에서 일하는 점원들에게 두 명의 쇼핑객을 평가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 명의 쇼핑객은 운동복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은 원피스의 모피를 입고 있었다 3-5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점원 조수 부티크 명품 상점이죠 카운터 시그널 하면 반대의 신호를 보내는 이라는 뜻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점원들이 운동복을 입고 있는 쇼핑객이 더 많은 돈을 쓰고 그 부티크에서 가장 비싼 물품을 사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일반 대중들보다 훨씬 더 높았다 그들은 경험으로부터 부자들이 어떻게 흔히 반대의 신호를 보내는지를 배웠던 것이다 3-5의 소재는 반대의 신호 보내기입니다 매우 부유한 사람들의 경우 명품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값싸게 보이기를 선호한다는 반대의 신호 보내기에 관한 글입니다 따라서 반대의 신호 보내기의 뜻을 설명하는 밑줄 친 부분이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평범하고 소박한 옷 속에 자신의 부를 숨기는 지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3-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밑줄 친 be a big fish in a small pond than a big fish in a bigger pond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Relativity 상대성 As noted by 모모에 의해서 언급이 되었듯이 Fundamental 기본적인 Principle 원리들 Fund 연못이죠 Point 주장하다 Make the point that that's all you are 라고 주장을 하다 Be guided 좌우대다 Status 지위 On 돈 벌다 Colleague 동료 Prefer to have less 덜 갖기를 더 선호하다 So long as 모모 하기만 하면 Major 측정하다 Relative to 모모와 비교하여 Reaction to 모모에 대한 반응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자 로버트 H. 프랭크가 말한 것처럼 상대성은 인간의 경제 행동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Choosing the right pond에서 우리의 경제적 결정은 상태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정말 상대성의 문제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왜 동료가 25만 달러를 버는 경우에 사람들 자신들이 10만 달러를 버는 것보다는 자신의 동료가 2만 5천 달러를 버는 경우에 사람들 자신들이 단지 5만 달러를 버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준다 더 적은 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것보다 더 많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적게 가지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성공을 측정한다 이것의 가장 놀라운 사례 중 하나는 올림픽 메달을 따는 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의 분석에서 나온다 3-6번 계속 연결됩니다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리치 어디어디에 참여하는 것 엑스트라오리너리 특별한 어치브먼트 업적 옛은 그러나 리빌 폭로하다 드러내다 올림픽 선수들 윈 획득하다 웨이너 실버메달 은메달을 따다 위너 우승자들이죠 브론즈는 동의입니다 컴페디터스 경쟁자들 퍼시브 인식하다 배러워프 상황이 더 나은 렐어티버티 상대성 하우 모모인 방식 어치브먼트 성취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올림픽 대회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성취로 여겨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석을 통해 올림픽 경기 선수들이 은메달을 따는 경우에도 때로 실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은메달을 딴 선수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자신을 우승자들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동메달을 딴 선수들은 자신을 메달을 따지 못한 다른 모든 경쟁자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더 낫고 더 행복하다고 여긴다 상대성은 우리가 우리의 성취감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더 큰 연못의 큰 물고기보다 작은 연못의 큰 물고기가 되는 것이 더 낫다 보기 1번에 아웃포폼 능가하다 보기 2번에 제너럴리스트는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보기 3번에 어커딩리 그에 따라서 보기 4번에 컴프러마이징 타협하기 컴프러마이징 타협하다 코어는 핵심이란 뜻입니다 이 글 3-6의 소재는 성취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상대성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성취감을 판단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더 나은 성취감을 얻는 상황에서 해당하는 밑줄 친 부분이 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 덜 성취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입니다 따라서 3-6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미투 친 프리저스 프럼 원 맥서스 필 프리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원더 놀라운 일, 오토메이션 자동화, 이즈 편의성, 레이버 세이빙 노동력을 벌어주는, 어필 투 어디어디에게 호소하다, 이거 열려라, 미스 가이디드 오도된, 잘못 인도된, 릴리스 해방, 퍼시브 인식하다, 토일, 노고, 수고, 프로핏 모티브 수익 동기, 컨선 관심, 관심사, 웰빙 복지, 이펙트 효과, complexity, 복잡성, diminish, 줄어들다, 감소하다, challenge, 어려움, present, 보여주다, hence 따라서, engagement, 개입, 관여, narrow, 제한하다, responsibility, 책임, 포인트 지점, to the point that, 뭐뭐한 지점까지, consist of, 뭐뭐수로 구성되다, consist largely of, 주로 뭐뭐수로 구성되다, 모니터, 감시하다, 모니터링, 감시하기, 엔터, 입력하다, 엔터링, 입력하기, prescribed, 미리 규정하다, 처방하다, prescribed, 미리 규정된, fields, 영역들, 이때 fields는 특정한 자료를 저장하는 지정 영역들을 뜻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화를 매우 좋아하는 것이 놀랍기나 한가? 컴퓨터와 여타의 노동절감 기술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의 양을 줄어주겠다고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 큰 편의성, 편안함, 편리함으로 가득 채워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우리가 노고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열렬하지만 잘못된 갈망에 호소한다. 직장에서 속도와 효율성의 향상에 대한 자동화의 집중, 즉 사람의 행복에 대한 그 어떤 특별한 관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수익 동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집중은 흔히 일에서 복잡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 일이 나타내는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그 일이 촉진하는 개입을 감소시킨다. 자동화는 사람들의 직무가 주로 컴퓨터 화면을 감시하거나 규정된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정도로 사람들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자, 3-7입니다. 밑주신 프리저스 from what makes us feel fre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분석가들, 자, 리스트릭 제안하다, 리스트릭티드 제안된, 디시즌 서포트 시스템즈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들입니다. 턴 A인 투 B, A를 B로 바꾸다, 턴은 바꾸다, 프로세스 처리하다, 데이터 프로세싱은 자료 처리입니다. 루틴, 정례적인 일, 일상적인 일, 세밀러 유사한, 이펙트 효과, 테이크 오버, 떠맞다, 타임 컨슈밍, 시간 소모적인, 태스크는 일, 엔게이지 인, 참여하다, 관여하다, 센스 오브 컴플리시먼트, 성취감, 프리라는 것은 뭐모로부터 뭐모를 벗어나게 하다, 프리 A from B라는 형태로 쓰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심지어 고도로 훈련된 분석가들조차도 판단을 내리는 일을 데이터를 처리하는 정례적인 일로 전환하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의해 자신의 일이 한정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가 개인생활에서 사용하는 앱과 여타의 프로그램들도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소프트웨어는 어렵거나 시간이 걸리는 과업을 떠맡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기술을 시험하고 우리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는 노력이라는 것을 할 가능성을 훨씬 더 낮춰버린다. 너무나 흔히 자동화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보기 1번의 Struggle with는 고심하다 라는 뜻입니다. 보기 3번의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박탈하다 라는 뜻이구요. 보기 4번의 In Power 목적어 투부정사는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할 권한을 부여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글 3-7의 소재는 자동화가 가져오는 자유의 의미입니다. 자동화로 인해 일이 단순해지고 쉬워져서 그 일을 완수하는데 기울려야 하는 노력이 줄어들게 되었지만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의 기술을 시험하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자동화가 우리에게서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밑줄 친 부분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우리에게서 어려운 과업을 성취하는 보상을 빼앗는다 입니다. 따라서 3-7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밑줄 친 The Curse of the Original Belief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어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인 제너럴 일반적으로 서치 검색하다 서칭 검색하기 밸리드 타당한 유효한 아이오프닝 놀랄만한 눈이 커진다 이런 뜻이니까 놀랄만한 롤원즈 아이즈 못마땅해하다 리서치는 조사 연구죠 그 다음에 사운드 좋은 건전한 레어 드문 디지즈 질병 레어 디지즈는 희귀병이죠 프리젠트 보여주다 그레이트풀 감사하는 그 다음에 세이브 덜다 비 세이브드 덜게 되다 인탱글 뒤얽히다 인탱글드 뒤얽히게 되는 앵글 왜곡하다 앵글드 왜곡했다 앵글드 2는 일화들입니다 앵글드레이션 과장 클레임 주장 매니플레이트 조종하다 네비게이터 정보 검색자 항해사 그 다음에 투 빌리브 뭐뭐를 믿도록 포스트 게시하다 포스티드 게시된 러닝트 우연히 만나다 프리컨시브 미리 인지하다 프리컨시브드 미리 인지된 노션 관념 생각이죠 컬스는 저주라는 뜻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정보를 온라인으로 찾는 것은 타당하고 놀랍고 교육적이고 심지어는 유용할 수도 있다 많은 의사들이 환자로부터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라는 말을 들으면 못마땅해 하지만 때때로 그 조사는 괜찮은 것일 수도 있다 환자가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이에 관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추가적인 일을 좀 덜게 된 것에 대해 고마워할 것이다 하지만 의견 개인적인 일화 과장 허위 주장으로 왜곡된 사이트들이 정보 검색자가 제시된 것을 믿도록 조종하면 웹은 뒤얽히게 된다 사람들은 또한 사전에 형성된 개념에 근거하여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으면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여기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의 저주가 생기게 된다 3-8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메가도스 대량 투여하다 메가도싱 대량 투여하기 프리벤트 예방하다 콜드 감기 시크 아웃 찾다 프로모트 조장하다 홍보하다 주스 클렌즈 쓰는 해독주스입니다 웰빙 복지 딜레이 연기하다 지연시키다 컵 오브 티 선호하는 일 어바운드 풍부하다 디베이트 토론하다 웨더 투 잇 먹을지 아닐지 어거닉 유기농에 플랜티 오브 많은 어벨러블 이용 가능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타민C를 대량 투여하는 것이 감기를 막아줄 것이라고 믿으면 이러한 생각을 조장하는 사이트를 찾을 것이고 또 쉽게 찾아낼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해독주스가 더 나은 건강과 웰빙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를 뒷받침해주는 웹사이트를 찾기 쉽다 백신을 늦추는 것이 선호하는 일이라면 온라인 정보는 넘쳐난다 만약 여러분이 오로지 유기농 음식만 먹어야 할지에 대해 숙고 중이라면 이용 가능한 많은 정보가 이를 뒷받침해 줄 것이다 보기 4번에 프리에지스팅하면 미리 존재하는 이란 뜻입니다 보기 5번에 컨프론트 어디어디에 맞서다 컨벤셔널 하면 전통적인 이란 뜻입니다 이글 3-8의 소재는 온라인 건강정보 검색입니다 온라인으로 건강정보를 찾는 경우 외국에서 전해지는 정보들로 가득 찬 사이트들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외에도 선입관의 근거에서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미주친 The curse of the original belief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의 저주는 바로 앞 문장에 제시된 내용 런 인터 트러블부터 프리 컨시이브드 노션즈까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주친 부분이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인터넷을 검색할 때 기존의 생각에 의해서 유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내용을 숨기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기록에서 그냥 지울 수 있기를 바라지만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성급하게 넘어가고자 하여 그것을 재빨리 숨기기로 잘못 결정한다 하지만 여러분은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 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대개 서둘러 인생에서 겪은 어려움을 가능한 빨리 뒤에 남겨두고 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4-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크라이시스 위기 폴 아웃 후유증 마인드풀 염두에 두는 테이크 필요로 하다 됐은 그것 그 일이죠 어펙트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다 무브온 다음번으로 넘어가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위기에는 후유증 기간이 있고 위기에서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데 필요할 일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들은 우리만큼 빨리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글 4-1의 소재는 어려움을 서둘러 지나치려는 태도입니다 어려움 혹은 위기가 왔을 때 서둘러 그것을 넘어가려 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하여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을 염두에 두며 위기의 후유증 기간을 이겨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죠 따라서 4-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omplicated, 복잡한, aspect, 측면, substantial, 상당한, imbalance, 불균형, be demanded of라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요구가 되는 이란 뜻입니다 competitive, 경쟁에 대한, demand, 요구, passive, 인식하다, capability, 능력, to be for meeting, 뭐뭐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여기서 미트는 satisfy,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는 뜻이죠 4-4 situations, 어떠어떠한 상황에서 perception, 인식, determine, 결정하다 amount, 분량, 양이죠? nature, 본질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코치와 선수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의 복잡한 측면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성공이 중요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믿는 것 경쟁에 대한 요구와 그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인식하는 것 개인적인 통제력 사이에 상당한 불균형이다 그러므로 경쟁에 대한 요구 그 자체가 아니라 인식이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양과 본질을 결정한다 4-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remise, 전제 Self-Talk, 심리적 자기대화 Impact, 영향 Responsible, 책임지는 Practice, 실행하다 Compute and 경쟁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대화의 전제는 상황 자체가 그리하는 것보다 신념이 경쟁 상황의 영향을 더 많이 결정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실행하고 경쟁하는 상황이 그러한 것보다 우리 생각이 우리 행동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4-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ppraiser, 평가 View, 모모를 보다 간주하다 View, ASB, A를 B로 보다 간주하다 Tough, 힘든, 애니미, 적, 상대방 Challenge, 해볼 만한 일 Enhance, improve, 향상시키다 Performance, 경기력 Prompt,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도록 부추기다 모모하게 하다 Threat, 위협 Stadium, 경기장 Pool, 오브, 모모로 가득 찬 Crowd, 관중, 군중 While, 모모인 반년에 Embarrassed, 당혹하게 된 Mess up, 망치다 Flow, 중단이 없는 흐름 Choke, 실패하다 Choking, 실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평가가 긍정적일 때 우리는 힘든 상대를 해볼 만한 상대로 보고 그로 인해 경기력이 향상되지만 부정적인 평가는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을 위협으로 보게 하고 그로 인해 경기력이 망쳐진다 한 선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경기장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 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간주할 수 있는 반면에 또한 선수는 내가 이 관중들 앞에서 망치면 얼마나 창피할까에 관해 걱정할 수도 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똑같은 경기장이지만 각각 다른 반응은 중단 없는 흐름으로 혹은 실패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글 4-2의 소재는 상황에 대한 자기평가와 스트레스입니다 똑같은 경쟁 상황에 대해 선수마다 다르게 평가하고 반응하게 되면 스트레스의 양과 본질이 결정되어 그로 인해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겠죠 따라서 4-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스트림 개울 캡틀 루징 계속 놓쳤다 듀투 뭐뭐 때문에 워크어쿠로스 뭐뭐를 가로질러 걷다 비 업투 어디어디까지 있다 사이 허벅지 비스러운 내동댕이 쳐지는 커렌트 흐름 조류 시비얼이 심각하게 심하게 인조어드 부상당한 익세시브 지나친 어테치먼트 애착 어테치먼트 투 하면은 뭐뭐에 대한 애착입니다 해플리슬리 대책 없이 캐리더웨이 휩쓸리게 되는 비 메터드온 세게 부딪히게 되다 토스 뒤흔들다 내던지다 다운스트림 하류로 흐름에 따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캠핑 여행에서 친구들과 나는 개울에서 물병을 채우고 있었다 우리는 개울물의 강한 힘으로 인해 병을 계속 놓쳤다 한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 개울을 가로질러 걷고 싶었다 하지만 물이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왔고 우리는 물살의 힘에 쉽게 내동댕이 쳐져 중상을 입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족에 대한 지나친 애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우리는 애착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서 물에 마구잡이로 떠밀려 내려가면서 바위에 세게 부딪히는 것이다 4-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ut oneself in 뭐뭐를 뭐뭐에 빠뜨리다 Uncontrollable 통제할 수 없는 Nature 본질 Outcome 결과 Hopelessly 대책 없이 Cut to 휘말리는 사로잡힌 The current of cleaning 애착이라는 흐름 Current가 흐름이고요 Cleaning 하면 애착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명하다면 우리는 그 위험을 볼 것이고 우리 자신을 그런 상황에 빠트리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애착의 본질과 그 결과를 이해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가정함과 친절함을 유지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애착이라는 흐름에 대책 없이 휘말리지 않게 한다 이 글 4-3의 소재는 통제할 수 없는 애착의 위험성입니다 이 글은 우리가 애착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리면 마치 개울물의 강한 힘에 휩쓸리는 것처럼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통제할 수 없는 애착의 본질과 그 결과를 알고 마음이 애착이라는 흐름에 대책 없이 휘말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죠 따라서 4-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4-4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엔지니얼 공학자 소시어 테크니컬 사회 기술적인 노션 관념 엔지니어링 공학 엑스포타이즈 전문 지식 디스럽 붕괴시키다 디스럽트 붕괴되는 분열된 소콜드 소콜드 소위 이른바 테크니컬 기술적인 어스펙 측면 워크 작업 어퍼커스 언 뭐뭐에 대한 주목 집중 언더테이킹 사업 일 인볼브 수반하다 이케이션 방정식 아티팩추얼 인공적인 디바이스 기구 핏 어울려 들어갔다 잘 맞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공학자의 일이 사회기술적 체계의 일부로 이해될 때 공학기술 전문 지식의 전통적 개념은 어느 정도 붕괴된다 공학기술 전문 지식이 전통적으로 소위 작업의 기술적 측면에 집중되었지만 사회기술적 체계에 대한 주목은 공학기술 사업이 통계 측정 방정식 훨씬 이상의 것을 수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공적인 공학기술은 기구와 기계가 어울려 들어가야 할 현존하는 인공적이고 사회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공학지식은 다른 형태의 지식과 서로 잘 맞아야 한다 자 4단 시답은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공학 엑스퍼타이즈 전문 지식 테크니컬 전문적인 것 인테그레이트 통합하다 인테그레이팅 통합하는 것 엔지니어스 공학자들 엑스퍼트 전문가들 디자인 설계하다 테이크인트 아카운트 고려하다 메시위드 딱 들어 맞다 톱니바퀴가 잘 맞물리다 인스티투션 제도 기관 아티펙트 인공물 가공품 킵인 마인 명심하다 폴리틱스 이해관계 정략 비 프로모티드 증진되다 활성화되다 비 위큰드 약화되다 이펙트 효과 인텐드 의도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공학기술 전문 지식은 그냥 전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것을 많은 다른 종류의 지식과 통합하는 데 있다 공학자는 사람 관계 제도 인공물의 복잡한 세계를 고려하고 그것과 딱 들어 맞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이다 공학자는 자신이 만든 것에 의해 증진되는 또는 약화되는 가치와 이해 관계를 명심할 때에 자신이 의도한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 글 4-4의 소재는 공학 지식입니다 사회기술적 체계 내의 공학 지식은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지식을 통합하고 복잡한 세계에 딱 들어 맞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능력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이 글의 요지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죠 따라서 4-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off-or to 뭐뭐할 여유가 있다 사례 기술적 1년의 더스티 먼지 묻은 레이걸 합법적인 코드 규정 레이걸 코드는 법전입니다 인터페이스브 모멋에 직면하여 이볼브 진화하다 이볼빙 진화는 아웃데이티드 구식의 By the time, 뭐 뭐 할 즈음에, 비전, 시각, Be going to have to go, 사라져야만 하는, 디스플레인 학문 분야, 어댑트 투, 어디어디에 적응하다, 어댑팅 투, 어디어디에 적응하는, 어텐드 투, 어디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스테이트는 상태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법을 진화하는 기술에 직면하여 법 내용이 인쇄될 무렵에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져 버리는 메마르고 먼지가 내려앉은 일련의 법전으로 더 이상 간주해서는 안된다. 법에 대한 그러한 시각은 정말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법이라는 분야를 현재 존재하는 일련의 규칙으로가 아니라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법의 현 상태보다는 그것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5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스피러메달, 속도계, as it is now, 지금 있는 그대로, accelerate, 가속하다, accelerating, 가속 중인, keep pace with 보조를 맞추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데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속도계를 본다. 그것은 법을 지금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빨리 가속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법을 바라보는 다른 방식이고 법이 기술과 보조를 맞추려면 꼭 필요한 것이다. 이 글 4-5의 소재는 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이 글의 요지는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하는데 법이라는 분야를 현재 존재하는 일련의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기술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죠. 따라서 4-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ttention to 뭐뭐의 주의를 기울이기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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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ce 구축하다. Body of Knowledge 지식체계. End of with 결국 뭐뭐를 가지게 되다. Effectively 효과적으로. Communicated 전달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훌륭한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과학 지식과 제시 둘 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과학 지식이 훌륭하지 않다면 그것을 얼마나 잘 꾸미는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훌륭한 과학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 지식이 훌륭한데도 잘 제시되지 못하면 그것은 힘과 영향력을 잃는다. 최악의 경우에 이것은 과학자의 자기개발을 위한 방종한 취미가 되고 지식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목표는 결국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훌륭한 과학 지식을 가지는 것이다. 4-6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General 일반적인 Practice 관행 The vast majority of 대다수 Analysis 분석 Will a little time or resources are devoted to 모모에는 시간이나 재원을 거의 들이지 않는 채로 Devoted to라는 것은 모모에 받쳐진 이란 뜻이죠. Rather than science communication being an afterthought 오히려 과학 전달이 나중에 덧붙여지는 것이라기보다는 Afterthought라는 게 나중에 덧붙여지는 것이란 뜻입니다. Factor in 뭐뭐를 고려하다 Quality 양질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관행에서는 과학 분야의 대부분의 노력이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들어가고 과학 커뮤니케이션에는 시간이나 재원을 거의 들이지 않는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나중에 덧붙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양질의 커뮤니케이션 상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재원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글 4-6의 소재는 효과적인 과학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훌륭한 과학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시간과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그러므로 4-6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ccurate 정확한 conceptualization 개념화 obesity 비만 epidemic 유행병 급속한 확산 rather than 오히려 뭐뭐라기보다는 wreck 결핍하다 wrecking 결핍된 willpower 의지력 metaphor 운유 capture 포착하다 phenomenon 현상 tsunami 지진해일 q 신호 stimuli 자극들 stimulus 자극 artificially 인위적으로 unintentionally 의도하지 않게 overconsume 과다 섭취하다 excessively 지나치게 sedentary 주로 앉아서 지내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비만의 급속한 확산을 정확히 개념화 하자면 그것은 사람들이 의지력과 자제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의 힘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현상을 더 제대로 담아내는 비유는 쓰나미이다. 신호와 자극이라는 주변 상황의 쓰나미는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들어 의도치 않게 과다 섭취하고 지나치게 앉아서 지내게 한다. 4-7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societal 사회의 리스폰스 반응 쓰나미 지진 해일 proportional to 뭐뭐에 비례하는 threat 위협 q 신호 perceive 인식하다 unless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appropriate 적절함 obesity 비만 epidemic 유행병 급속한 확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쓰나미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수영 강습과 치어리더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 대응은 분명히 그 위협에 비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신호에 대한 대응을 바꿀 수 없다. 우리가 더 적절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비만의 급속한 확산은 계속될 것이다. 4-7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solution 해결책 q 신호 exposed 노출된 비exposed to 뭐뭐에 노출되다. on a daily basis 매일 explicit 명백한 individual 개별적인 preference 선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쓰나미를 일으키는 그 힘을 통제하여 줄이는 것 즉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신호를 바꾸거나 아니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신호를 명백히 밝히는 것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수형 강습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선호에 따라 스스로 에너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글 4-7의 소재는 비만을 일으키는 주변 상황 요인입니다. 비만의 확산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의지력과 자제력의 부족이 아니라 주변 상황의 신호와 자극에서 기인함으로 이를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죠. 따라서 4-7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터닝 터닝 A2B A를 B로 바꾸다 터닝 바꾸기 로버스트 탄탄한 이노베이션 혁신 베어본즈 빈약한 인베스터 투자자 밸류 가치 오버룩 간과하다 묵살하다 비오버룩 2 묵살된 간과된 어드버케이트 옹호자 서피션틀리 충분히 컴펠링 설득력 있는 강력한 픽처 모습 포텐셜 잠재적인 attractiveness 매력 셀프 어페어런트 자명한 어페어런트 분명한 셀덤 거의 없는 인플레이트 팽창하다 인플레이션 팽창 인플레이티드 팽창된 프로젝션 추정 예상 리턴 수익 인베스트먼트 투자 엘리어네이트 멀어지게 만들다 디스트러스트 불신하다 하이프 과대광고 사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탄탄한 혁신적 제품으로 바꾸려면 그 아이디어가 빈약한 가능성에서 투자자들이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어떤 멋진 아이디어는 그 주창자가 혁신의 잠재적 매력에 대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모습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살된다 대신 주창자는 가치가 자명해지기를 바라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다 투자에 대한 수익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 과장된 추정을 함으로써 과대광고를 불신하는 투자자들을 멀어지게 만들었다 4-8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점검하겠습니다 매니지먼트 관리 턴 A to B A를 B로 바꾸다 sufficiently 충분히 complete 완성된 picture 모습 risk 위험 deal making 거래성립 리젠블 담따 벤처 캐피털리스트 벤처사업 투자자 Investment Under Consideration 고려중인 투자 Consideration 고려 Investment 투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어 관리의 과정은 아이디어를 잠재적 투자자가 투자의 실제 가치와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히 완성된 모습으로 바꾸는 과정의 단계를 포함 해야 한다 이러한 거래성립 절차는 벤처사업 투자자가 고려중인 투자를 위해 필요로 하는 투자 절차와 유사하다 이글 4-8의 소재는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 유치 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투자를 받아 혁신적인 것으로 변모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그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의 실제 가치와 위험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할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죠 따라서 4-8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5강 주제 파악입니다 5-1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커퍼레이션 기업 에스태블리쉬 제정하다 리워드 보상 드라이버 퍼포먼스 성과를 올리다 미트 맞추다 버짓 예산 리스크 위험 인베스트 투자하다 포즈 제기하다 프로핏 이득 이익 블럭 차단하다 리스키 더 위험한 패스 길 마켓 판매하다 마케티드 판매되다 라디컬 급진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보상을 제정한다 흔히 이런 보상은 예산에 맞추고 위험을 피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런 유형의 보상은 관리자로 하여금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큰 이득을 볼 가능성도 거의 없는 안전한 제품에 투자하게 한다 이런 보상은 더 모험적인 길을 탐색하려는 욕구는 무엇이든 완전히 차단한다 기업은 급진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라고 있으면서도 실패 위험이 적은 제품이 만들어져서 팔리는 속도에 보상을 준다 5-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outcome 결과 appetite 욕망 overdose 과량 투여 incremental 서서히 나아지는 그래서 an overdose of incremental ideas 라는 것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생각의 양이 과대해짐 이란 뜻입니다 get frustrated 좌절하게 되는 get blind to 뭐뭐에 무지하게 되는 explicitly 명시적으로 implicitly 함축적으로 measurement 측정 평가 mute 약화시키다 optimally 최적으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로 모험에 대한 욕구는 거의 없어지고 서서히 나아지는 혁신적이지 않은 아이디어의 양은 과대해진다 흥미롭게도 관리자들은 그 조직이 명시적으로나 안목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행위는 깨닫지 못하고 그 결과에 좌절한다 잘못 고안된 평가 혹은 보상책위는 최적으로 고안된다 해도 나머지 규정들을 약화시킨다 보기 1번에 effect는 영향이고요 work performance는 업무 수행입니다 보기 3번에 characteristic은 특징이란 뜻입니다 보기 4번에 drawback은 단점이란 뜻입니다 결점 단점이죠 숏커밍 단점 보기 5번에 consistent는 일관적인이란 뜻입니다 이 글 5-1의 소재는 실패위험이 적은 아이디어에 중점을 두는 보상입니다 위험을 피하는데 중점을 두는 보상은 급진적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든 환경을 만든다는 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실패위험이 적은 아이디어에 중점을 두는 보상의 결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ist 존재하다 데저티드 버려진 데저티드 아일랜드는 무인도입니다 지니 지니는 정령 유령이란 뜻이죠 럽 문지르다 이머지 나타나다 위시 소원 베니쉬 사라지다 이미디어틀리 즉시 미스 그리워하다 액티베이트 활성화하다 그랜트 주다 캐릭터 등장인물 레스큐 구조란 뜻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새 남자가 무인도에 있는데 요정이 들어있는 램프를 발견한다 램프를 문지르고 나니 요정이 나타나서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소원을 한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첫번째 남자가 집에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바로 사라진다 두번째 남자가 집에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역시 사라진다 세번째 남자는 내 친구들이 보고 싶구나 그들이 여기에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 이런 농담을 들을 때 우리는 요정이 세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것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활성화한다 우리는 또한 무인도 이야기와 등장인물들이 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도 활성화한다 5-2번 계속 이어집니다 지니 정령 요정이죠 옵션 선택 원 레스큐 구조 리미티드 제한된 에즈 스펙티드 예상대로 인 어커드 위드 모모와 일치하여 퍼니 재미의 바이올레이트 거스르다 위반하다 엑스펙테이션 기대 어뮤즈드 재미있어 하는 폴스 거짓 어섬션 가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지식은 선택할 수 있는 구조 방법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요정을 발견하는 것은 훌륭한 기회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처음 두 남자는 이런 지식과 부합하여 예상되는 대로 행동한다 세번째 남자가 우리의 기대를 거스를 때 이야기가 재미있어지는데 우리는 재미있지 않은 가능한 결말이 단지 한가지만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유일한 하나의 결말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했기에 재미있어한다 보기 1번의 linguistic 언어적인 characteristic 특징입니다 보기 5번의 interpersonal relationships는 대인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글 5-2의 소재는 농담의 요소입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는 청중의 기대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농담의 요소로서의 기대를 거스름입니다 따라서 5-2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어드밴스 증가 롱제버티 장수 리버스 뒤엎다 에이징 노화 프로세스 과정 라이프 익스펙터시 기대 수명 심튬 증상 프로롱 연장하다 if anything 설령 있다고 해도 비록 있다고 해도 be driven by 뭐뭐 에 이끌리다 배너티 허영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수명의 증가는 노화 과정을 늦추고 심지어 역으로 돌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1900년에 전세계 기대 수명은 평균 31세 였다 1950년 무렵 48세 였고 2010년 70세 이르렀다 비록 노화 증상을 늦추거나 심지어 생명을 연장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들이 이미 1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되었지만 그 제품들의 대부분은 이루는 것이 비록 있다고 해도 거의 없다 그 산업의 대부분은 허황된 것에 의해 이끌리고 더 젊어보일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한다 5-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에이아이 인공지능 아리피셜 인텔리전스 휴즈 거대한 립 진복 파마스티컬 약재의 제약의 리버스 뒤엎다 에이징 노화 이너머스 거대한 프로핏 이익 수퍼피셜 비상적인 인이피션트 비효율적인 그림 서브라는 것은 흙급 봄입니다 포텐셜 잠재적인 마켓 시장 엑스텐드 연장하다 푸트 어프라이스 언 어디어디에 가격을 매기다 푸팅 어프라이스 언 어디어디에 가격을 매기는 것 홀리 그레일 성배 성스러운 잔 테이크 A A B A B B B B B B Unprecedent 전례 없는 설례 없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AI는 노화와 같은 생물학적 과정을 늦추거나 심지어 역으로 돌리는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약재 연구에서 큰 진보를 이루고 있다 비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제품에 대해 미용업계가 이미 느리고 있는 막대한 수익은 인간 수명 연장에 관한 훨씬 더 큰 잠재적 시장을 언뜻 볼 수 있게 해준다 더 긴 수명을 향한 성배에 가격을 매기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제약 산업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보기 1번의 Medical 의학적인 Factor 는 요소 입니다 보기 3번에 Parmastickle 하면 약재의 제약의 이란 뜻이구요 Advance는 발전 이란 뜻입니다 보기 5번에 Reverse는 역으로 돌리다 반대 방향으로 돌리다 라는 뜻이구요 aging은 노화가 되겠습니다 이글 5-3의 소재는 인간수명에 대한 제약산업의 잠재성입니다 이글의 중심생각은 노화를 늦추거나 생명을 연장하려는 제약산업의 시도가 대부분 시료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AI를 활용한 이 분야의 약재 연구는 큰 진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제약산업이 전리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인간수명 연장에 있어서 AI 약학 발전의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5-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opular culture 대중문화 alert the public too 대중의 주의를 어디어디에 환기시키다 on the way 진행중인 miraculous 기적적인 prediction 예언 breakthrough 획기적 발전 once 한때 subject 소재 주제 fiction 소설 허구 announce 발표하다 be announced 발표되다 trigger 유발하다 촉발하다 guarantee 보장하다 further 추가적인 humanitarian 인도주의자 profit seeker 이익 추구자 ethicist 윤리학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점점 더 뉴스 매체와 대중문화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 현재 진행중인 뜨거운 담론에 대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날마다 한때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의 소재였던 기적과 같은 과학적 예견과 획기적 발전들이 현실로 발표된다 각각의 새로운 발표는 희망과 두려움을 유발하고 인도주의자 이익 추구자 법률 전문가 윤리학자 정치인 및 일반 대중 사이의 추가적인 논쟁을 보장한다 5-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ollaboration 협력 rule 역할 ongoing 계속 진행중인 exploration 탐구 literally 글자 그대로 give shape to 누구에게 형태를 부여하다 abstract 추상적인 concept 개념 raise questions 문제를 제기하다 raise는 제기하다 이런 뜻이죠 ecological 생태학적인 implication 함축 breakthrough 획기적인 발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과 예술의 협력은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에 말 그대로 형태를 부여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계속 진행중인 이러한 탐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언어와 이미지로 작업하며 그것은 과학의 획기적 발전이 갖는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경제적 윤리적 함의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다 5-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informed 영향을 받은 정보를 받은 investigate 살피다 조사하다 issue 문제 concern 염려 trigger 유발하다 촉발하다 triggered 유발된 촉발된 modification 변형 수정 pay cross attention to 어디어디에 더 밀접한 주의를 기울이다 advance 발전 reflector form 되돌아보다 boundary 경계 shape 변화시키다 형성하다 meet 충족시키다 demand 수요 manipulate 조작하다 manipulating 조작하면서 genetic 유전적인 메이크업 구조 organism은 유기체란 뜻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의 영향을 받는 여러 예술가들의 작품은 자연을 변형함으로써 유발된 문제들과 염려에 대해 살펴서 대중에게 과학 발전에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고 과학과 인간의 상상력 사이의 경계에 대해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그 작품들은 우리가 동물과 그 외 다른 유기체들의 유전 구조를 조작하고 형태와 생산 능력을 변화시키면서 우리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떻게 자연을 변화시키는지를 고찰한다 보기 3번의 distinction은 구별이란 뜻이고요 보기 4번의 academic disciplines는 학문적 분야들입니다 보기 5번의 science informed 하면 과학적 영향을 받은 이란 뜻입니다 이 글 5-4의 소재는 예술과 과학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와 관련된 열띤 논쟁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새로운 언어와 이미지를 활용하는 예술은 과학적 개념에 구체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과학 발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글의 내용입니다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과학 발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 과학의 영향을 받는 예술의 기여이죠 따라서 5-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6강 제목파악입니다 6-1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퍼처스 구매하다 뉴딜, 뉴딜 정책 퍼 머치 오브 모모스의 대부분 동안 매니팩처러 제조사들 스트릭 엄격한 섹션 부분 크롭 업 불쑥 발생하다 트렌디 최신 유행의 인익스펜시브 비싸지 않은 안 비싼 인 바스트 어마운스 대량으로 앱 라이트링 스피드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서브 컨트랙티드 하청 계약된 투비솔드 판매될 수 있도록 체인스토어 연쇄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까지 미국은 자국민이 구매하는 의류의 최소 70%를 생산했다 그리고 뉴딜 정책 덕분에 20세기의 대부분 동안 의류 브랜드와 제조사는 엄격한 국가 노동법들을 따라야 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의류 사업의 새로운 부분이 불쑥 나타났는데 이는 수천개의 연쇄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청 계약된 공장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대량으로 최신 유행에 비싸지 않은 의류를 생산하는 패스트 패션이었다 6-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업쇼링 생산기지 해외 이전 캐치온 인기를 얻다 유행하다 인더스트리 산업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언펄 상황 등이 차례로 펼쳐지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제조 비용을 삭감했는데 가장 비용이 들지 않는 노동자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얻을 수 있었다 막 세계화가 차례로 펼쳐지면서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의류 산업 전반에 걸쳐 인기를 얻었다 6-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리마커블 놀랄만한 앰비어스 브라운 리셋 재설정하다 럭스리 고급 의류 사치품 에스테렛 웨어 운동복 에스테렛 웨어 운동복 컨시이브드 구상된 착상된 임팩트 영향력 빌리언 10억 트릴리언 1초 도메스티컬리 국내에서 글로벌 자이언트 국제적 거대 산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패스트 패션은 그 업계의 작은 외딴 부분으로 시작했지만 그 놀라운 성공은 참으로 부러운 것이어서 이는 곧 고급 의류에서 운동복에 이르기까지 의류가 구상되고 광고되며 판매된 방식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는 방식에 대한 리듬을 재설정했다 그 영향력은 대단히 컸는데 지난 30년 동안의 패션 산업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된 5천억 달러의 거래에서 연간 2조 4천억 달러의 국제적인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다 6-1의 컬처노트입니다 오프쇼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기업의 업무 일부를 해외 기업에 맡겨 처리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비를 줄이기 위해 공장 등을 해외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기 2번의 사이클은 주기이고요 오버디이얼즈는 수년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보기 3번의 베너피트는 혜택 플렉서블은 유연한이라는 뜻입니다 보기 4번의 오버프로덕션은 과잉생산 플라넷은 지구고요 보기 5번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세계화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글 6-1의 소재는 새롭게 등장한 의류사업 부분인 패스트패션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의류업계에 새롭게 등장한 패스트패션의 특징과 그것이 기존의 의류산업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그림으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패스트패션의 급격한 부상과 영향입니다 따라서 6-1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먼저 전공하겠습니다 딥러닝 심층 기계학습 캐리어 수행하다 프로그라메릭 프로그램의 임플리케이션 결과 Without understanding any implications 어떠한 결과도 이해하지 못하고 In particular 특별히 Analyst 분석가 Bias 편견 편향 The dataset 자료세트 Neural Network 신경회로망 Representation 표현 표시 As it is 있는 그대로 Reproduce 재현하다 재생하다 Stereotype 고정관념 As a whole 전체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딥러닝 컴퓨터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은 그 어떤 결과도 이해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뿐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켜왔다 특히 많은 분석가들은 알고리즘 편향의 문제를 설명해왔다 신경회로망이 토대로 삼아 훈련하는 데이터 세트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세계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표현이다 이 때문에 딥러닝 알고리즘은 우리 사회 전체의 최악의 고정관념과 편향을 재현할 수 있다 자 6-2번 계속 연결됩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Exercise 발휘하다 Question 뭐뭇에 의문을 제기하다 Deep learning 심층 기계학습 Network 회로망 Label 분류하다 Labeled as 뭐뭐로서 분류된 Secretary 비서 Archive 수집 자료 Where as 반면에 Conclude 결론을 내리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판단력을 발휘하여 자신이 보고 있었던 패턴에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Deep learning 회로망은 온라인 수집 자료에서 비서라고 분류된 대부분의 사진은 여성이지만 상사의 대부분의 사진은 남성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남성은 항상 상사이고 여성은 항상 비서라는 결론을 내릴지도 모른다 보기 2번에 Once assembled 일단 모이게 되면 이란 뜻입니다 Transform 변형하다 바쁘다 보기 4번에 Virtual reality는 가상현실이란 뜻입니다 보기 5번에 Copy는 모방하다 Biased perception은 편향된 인식들입니다 Culture 노트 설명입니다 Deep learning은 기계학습의 한 분야로 스스로 수많은 데이터를 분류하여 패턴을 발견하는 학습을 통해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학습 기술을 뜻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령들로 구성된 일련의 순수화된 절차를 뜻합니다 이 글 6-2의 소재는 알고리즘의 편향입니다 Deep learning 컴퓨터는 프로그램에 따른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편향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고정관념과 편향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Deep learning 컴퓨터는 우리의 편향된 인식을 모방한다입니다 따라서 6-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6-3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ssume 가정하다 Assumption 가정 Reflection 반영 생각 What's going on 무엇이 발생하는지 Go on 발생하다 Voice 말로 표현하다 Be voiced to 누구에게 말로 표현되다 Perception 인식 자각 Precisely 정확하게 Change effort 변화의 노력들 Suppose 뭐뭐라고 가정해보자 만약 뭐뭐라면 루포 찾다 Fresh out of school 학교를 갓 졸업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이란 우리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즉 우리 사고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우리 생각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말로 표현되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의 인식을 알게 될 좋은 기회를 얻는 것이다 변화의 노력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인식으로부터이다 알렉스가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저 일자리를 얻을 수 없어 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을 찾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6-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pply 지원하다 Suppose 만약 뭐뭐라고 가정해보아라 Turn around 회복하다 호전시키다 Initiative 진취성 All lose lose 라는 것은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만 낳는 상황을 All lose lose 라고 부릅니다 School District 학군 학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 Alex는 그 가르치치는 자리를 정말 원했으면서도 거기에 지원하지 않았다 그가 그 학교 전체를 호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그의 진취성 부족이 그와 그 학구 모두에 부정적 결과를 낳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6-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What if? 뭐뭐라면 어떨까 Unique 독특한 Prior 이전에 Be of true value 진정한 가치가 있는 오브와 추상명사를 결합하면 형용사가 되죠 오브 밸류는 Valueable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Challenge 진실을 의심하다 Take action Confidence Confidence 자신감 Pursue 추구하다 Hinder 방해하다 Progress 진보하다 향상하다 Inhibit 저해하다 Organization 조직 Remain locked 묶여있다 Self-imposed 스스로 부과된 Imposed가 부과하다는 뜻입니다 Boundary 경계 한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는 대신 그가 정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이전의 역할에서 온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자신의 가정의 진실을 기꺼이 의심하려고 했다면 그는 자신있게 행동을 취하여 자신의 목표를 추구했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 그것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저해한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부과한 한계 안에 묶여 있도록 한다 6-3번 보기 2번의 태클은 누구누구와 맞붙어 싸우다 라는 뜻입니다 보기 3번의 오버룩트는 간과된 보기 4번의 커만넬러티는 공통점들입니다 Perception, In식, Cognition, Inge입니다 이 글 6-3의 소재는 발전을 막는 가정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식을 반영하는 가정을 통해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가정에 도전함으로써 변화를 가져오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가정과 맞붙어 싸워 변화를 시작하라 입니다 따라서 6-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Claim, 주장하다, 인투이티브 직관적인 레이저닝 추론, 어소시에이션 연관성, 연상, 빌트업 축적된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Diagnosis 진단, Diagnostic 진단의 프로세스 과정, A Set of 1년의 Explicit 명시적인 Procedure 절차, Be Captured 담기다 포착되다, Attack 어디어디에 착수하다 Over the course of months 여러 날에 걸쳐서, Pin Down 정확히 밝히다, Aspect 측면, Model 만들다, Structure 구조, Practical 실제적인, Feel Intuitive 직관적으로 느끼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 중 많은 부분이 직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여러 해에 걸친 업무에서 축적된 연관성을 통한 추론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과학자들이 의학 진단 문제를 연구할 때 그들이 하는 일은 진단 과정을 프로그램에 담길 수 있는 일련의 명시적 절차로 보는 것이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여러 달에 걸쳐 의사를 인터뷰함으로써 그 문제에 착수하여 그 사람이 결정하는 방식의 모든 면을 정확히 밝히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그 실제적인 지식의 구조 모형을 만든다 6-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Resulting 결과로 나온 Given the same information as 모모와 동일한 정보를 받게 되면 Come to 어디어디에 도달하다 Conclusion 결론 Side effect 부작용 Henceforth 이제부터 이후 Collaboration 협업 Intuitive 직관적인 Be shown to 뭐 뭐인 것으로 드러나다 Formalizable 공식화가 가능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프로그램은 의사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보통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는 뜻하지 않은 결과가 생긴다 이후로 그 프로그램이 그 의사처럼 생각한다고 해도 자신의 활동에 대한 의사의 생각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의 협업에 의해 바뀐 상태이다 전에는 의사에게 직관적으로 보였던 것이 공식화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6-4번 보기 3번의 Fundamentals라는 것은 기본 원칙들을 뜻합니다 보기 4번의 Formalizable라면 공식화할 수 있는 일이란 뜻입니다 이글 6-4의 소재는 AI 진단 프로그램입니다 의사는 자신들이 하는 일 중 많은 일이 직관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사의 그런 직관적인 진단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화가 가능한 것이었다는 내용입니다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의사의 직관적인 진단,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화가 가능한 입니다 따라서 6-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8강 내용일치 불일치 파악입니다 8-1번입니다 라티메리아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휘점검하겠습니다 업투 어디어디까지 다다르는 랭스 길이 웨이 무게가 나가다 스케일 비늘 피드온 뭐뭐를 먹고살다 스퀴드 오징어 옥토퍼스 문어 스톱 블룩 튀어나온 핀 지느러미 테트라포드 사지 동물 스탠드 온 더 핀 지느러미로 서다 크롤 기어가다 기다 에즈원스 소트 한때 생각되었던 것처럼 팩토럴 가슴의 로테이트 회전하다 스탠드 온 이츠 헤드 물구나무를 서다 위드 이츠 벨리 업 배를 위쪽으로 하면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라티메리아는 길이가 1.8m까지 이르고 무게가 98kg이나 나가는 대형 어류이다 몸통은 큰 비늘로 덮여 있다 그것은 물고기 오징어 문어를 먹고 산다 이 살아있는 화석은 여러가지 면에서 독특하다 그것은 사지 동물처럼 뼈가 있는 무겁고 불룩 튀어나온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 그 물고기는 지느러미로 서 있는 것 같지만 한때 생각되었던 것처럼 지느러미로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 같지는 않다 가슴 지느러미는 거의 180도 회전할 수 있어서 그 물고기는 이따금 무구나무를 서거나 혹은 배를 위쪽으로 하여 바닥 위로 천천히 헤엄칠 수 있다 파이다시 1번 계속 이어집니다 자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올건 기관 디텍트 탐지하다 엘렉트리컬필 전기장 프레이 먹잇감 로케이션 위치 알아내기 리프로덕션 번식 생식 피메일 암컷 베어 나타 라이브영 살아있는 새끼 다이아메라 지름 리프로덕티브 트랙 생식관 어퍼런트리 분명히 모모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머리에 붙어 있는 젤리로 가득한 기관이 전기장을 감지하는데 사용되어 따라서 먹잇감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번식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암컷은 살아있는 부화된 새끼를 무려 26마리나 낳았는데 지름이 약 9cm가 되는 거대한 알들은 적어도 1년동안 생식관에서 발육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글 8-1의 수제는 라티메리아입니다 지느러미로 서있는 것 같지만 한때 생각되었던 것처럼 지느러미로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8-1의 정답은 2번이 정답되겠습니다 8-2번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hilarious 10-4번입니다 tunic 천막 분량 whether Walmart professional asta 정신분석학의 소사이어티 학회 그래서 사이코 애널리티컬 소사이어티는 정신분석학회가 됩니다 브레이크어웨이 위드 모모와 함께 독립하다 소사이어티 오브 인디비주얼 사이콜로지 개인심리학회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라는 1870년 비엔나에서 태어났다 5살 때의 심한 폐렴과 남동생의 사망을 겪은 후에 그는 의사가 되기로 맹세했다 그는 비엔나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1895년에 자격을 얻었다 1898년 그는 재단사들이 경험하는 건강상태와 흘러상황에 관한 의학연구인 헬스북 포드 테일러 트레이드를 발표했고 이듬해에는 지그문드 프로이드를 만났다 아들라는 1911년까지 비엔나 사이코 애널리티컬 소사이어티 즉 비엔나 정신분석학회에 참여했지만 1912년에 8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독립해 나와서 개인심리학회 즉 소사이어티 오브 인디비주얼 사이콜로지를 결성했다 8-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커리어 경력 be put on hold 보류되다 put on hold 보류하다 pioneering 선구적인 클리닉 병원 진료소 authorities 관계 당국 당국 close 폐쇄하다 주 유대인 emigrate to 어디어디로 이민가다 이주가다 take up 맞다 차지하다 프로페서십 교수직 lecture 강의 강연 강좌 heart attack 심장마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들러의 경력은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중단되었는데 그때 그는 군 병원에서 복무했다 그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비엔나 일대의 22개의 선구적인 병원 중 첫 번째 병원을 개원했다 1932년 당국이 아들러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 병원들을 폐쇄했을 때 그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롱 아일랜드 의과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유럽과 미국에서 열린 그의 공개 강연은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아들러는 1937년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이 글 8-2의 소재는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미국으로 이주하여 롱 아일랜드 의과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He e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taking up a professorship at the Long Island College of Medicine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이죠 따라서 8-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3번입니다 Illustrators of the Future Contest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Illustrator 사파가 Field 분야 Science fiction 공상과학 소설 Submit 제출하다 Illustration 사파 Themes 테마 Entry 출품작 Black and white 흑백 Medium 재료 도구 Judge 심사하다 Be judged by 누구에 와여 심사가 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의 사파가 대회 공상과학 소설과 판타지 사파 분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대회인 미래의 사파 대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공상과학 소설과 판타지 사파를 제출하여 상을 타세요 규칙 1번 어떤 공상과학 소설과 판타지 주제에 관한 사파도 허용됩니다 2번 출품작은 어떤 재료로든 세 가지 컬러 또는 흑백 사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3번 출품작은 전문 예술가들이 심사합니다 8-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omputer generated computer로 생성된 Photography 사진 Contestant 참가자 Retain 보유하다 유지하다 Publication right 출판권 Run 진행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4번 사파에는 컴퓨터로 제작한 사파와 사진이 허용됩니다 5번 참가자가 모든 출판권을 보유합니다 6번 대회 참가는 무료입니다 대회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대회 규칙의 최신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www.illustratorsofthefuture.com을 방문하십시오 이 글 8-3의 소재는 미래의 사파가 대회입니다 사파에는 컴퓨터로 제작한 사파와 사진이 허용된다 Computer generated art and photography in illustrations are accepted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건 2번입니다 따라서 8-3의 정답은 2번이 정답되어 있습니다 8-4번입니다 솔로에클립스 뷰잉 이벤트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솔로에클립스 일식 루노에클립스 월식 레어 드문 뮤즈음 박물관 스폿 장소 토털 솔로에클립스 계기 일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식 감상 행사 보기 드문 일식이 8월 23일 월요일에 일어나는데 내쉬벌 과학박물관은 그것을 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8월 23일 박물관 스케줄 오전 10시 박물관 개장 청 입장객 150명은 일식 관찰용 안경을 받을 것입니다 오전 11시 58분 달이 태양을 가로질러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후 1시 15분 박물관 안내원이 박물관 앞에서 계기 일식을 설명할 것입니다 8-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비 토털 완전히 이루어지는 런 잔디밭 비버리지 음료수 밴딩머신 자판기 밴드는 팔다 밴더는 파는 사람 밴디는 사는 사람이죠 밴딩머신은 자판기가 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1시 27분에서 오후 1시 29분 일식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후 1시 29분에서 오후 3시 54분 달이 태양을 가리며 지나가는 것을 끝낼 것입니다 중요 공지사항 박물관 잔디밭에서 일식을 관찰하려면 여러분 자신의 의자를 가져오세요 외부 음식과 음료는 박물관 안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박물관에는 자동 판매기가 있습니다 이 글 8-4의 소재는 개기의식입니다 잔디밭에서 일식을 관찰하려면 참가자에게 자신의 의자를 가져오라 브링 요어 온 체어라고 했습니다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따라서 8-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5번입니다 프린세스 데이지 인터랙티브 덜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상호작용하는 덜인형 피드 먹이다 피딩 먹이기 다이어퍼 기저귀 기저귀를 채우다 다이어퍼링 기저귀 채우기 앤드비언드 그리고 더 많은 것들 너쳐 육아하다 너쳐링 육아 레코멘드 추천하다 레코멘디드 추천된 권장된 리무버블 벗길 수 있는 제거 가능한 아웃핏 복장 옷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상호작용을 하는 인형 데이지 공주 우유 먹이기부터 기저귀 채우기 그리고 더 많은 것들에 이르기까지 프린세스 데이지는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육아 경험을 제공합니다 제품 정보 3세 이상의 여아와 남아에게 권장됩니다 80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 표현 실제 아기의 소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4개의 AA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제공되지 않음 벗길 수 있는 옷 담요 인형이 마신 것처럼 사라지는 우유가 들어있는 젖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5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인스트럭션 사용법 턴 온 켜다 프레스 앤 홀드 길게 꾹 누르다 톡백 투 누구에게 말대꾸하다 랩 낮잠 자다 럭 좌우로 흔들다 티클 간지럽히다 간지르다 포즈 야기하다 제기하다 세이프티 안전 해저드 위험 비 인텐디드 포 뭐뭐를 위하여 만들어지다 의도가 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용법 프레스 데이지를 작동시키려면 인형이 안녕이라고 말할 때까지 그 왼손에 있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프레스 데이지는 여러분이 인형의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고 부드럽게 전후 좌우로 흔들면 낮잠을 잡고 간지럼을 태우면 웃습니다 주의 작은 부품들은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공된 젖병만 프레스 데이지에 사용해야 합니다 프레스 데이지는 목욕할 때 하는 놀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형을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이글 8-5의 소재는 상호작용하는 인형 프레스 데이지입니다 프레스 데이지를 작동시키려면 인형의 왼손에 있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야 한다 투 턴 온 프레스 데이지 프레스 앤 홀 더 파워볼은 오너 레프트 핸드라고 했습니다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건 3번이죠 따라서 8-5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8-6번입니다 주술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윈터 댄스는 윈터 댄스는 무려 100명에서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석할 수도 있다 주술사가 의식 장소를 선택한다 5-6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디 점검하겠습니다 홀드 개최하다 비헬드 개최되다 폴 기둥 메이드 오브 머머로 만들어진 파인 소나무 익스텐드 뻗다 셀링 천정 익스텐드 포 머머를 제외하고 노셋 오더 정해진 순서 없이 페이스 속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방 하나에서 열리며 그 방 가운데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뻗은 소나무로 만든 기둥이 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소나무 기둥을 만지지 않으며 노래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한 명씩 정해진 순서 없이 매우 천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래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사람들이 일어서서 춤을 춘다 이 글 8-6의 소재는 윈터댄스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소나무 기둥을 만지지 않는다 No one touches the pine pole except for the singers 라고 했습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따라서 8-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7번입니다 틸라카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마크 표식 메이드 만들어진 포헤드 포 리드 이마 비 원 바이 뭐뭐에 그려지다 데몬스트레이트 나타내다 릴리저스 종교적인 빌리프 믿음 리추얼 의식 어케이션 행사 프리스트 성직자 레이피플 평신도 심벌라이즈 상징하다 스피리츄럴 영적인 엔라인먼트 깨달음 멀티플 다중해 비 메이드 오브 모모로 만들어진 샌들우드 백단향 페이스트 반죽 허브 약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힌두교도들이 이마에 그리는 표식인 틸라카는 특별한 의식 행사 때나 내일 또는 성직자나 평신도를 막론하고 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이민자 공동체의 남녀들이 종교적 신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려놓는다 빈디처럼 틸라카는 제3의 눈과 영적 깨달음을 상징한다 전통적으로 틸라카는 빨간색이 가장 흔했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색깔로 발견될 수 있으며 백단향 반죽, 재, 점토 혹은 약초로 만들어질 수 있다 8-7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섹트, 분파들, 종파들, 카스트, 카스트 계급들, 다운, 어디어디 아래로, 어디어런트, 신봉자들, 허라이전털 라인즈, 수평선들, 어크러스, 가로지르는, 바이센트, 이등분하다, 바이센티드, 이등분된, 주얼리, 보송류, 파우더, 분말, 가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카스트 계급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종파가 서로 다른 색깔을 할 수 있고 그 표식은 둥글거나 이마와 코를 따라 그은선으로 나타날 수 있다 쉬바신의 신봉자들은 수직선이나 원에 의해 이등분된 이마를 가로지르는 일련의 수평선 모양으로 틸라카를 그려넣는다 스티커나 보송류 형태로 구매될 수 있는 빈디와 달리 틸라카는 항상 반죽이나 분말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글 8-7의 소재는 힌두교도의 이마 표식 틸라카입니다 스티커나 보송류 형태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틸라카가 아니라 빈디입니다 본문 표현에 Unlike the 빈디, which can be bought as a sticker or a form of a jewel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이죠 따라서 8-7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8입니다 I want to learn 20km relay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밑뭇을 맞추다 쿨, 멋진 A team of 4 people who can run 5km each 각자 5km를 달릴 수 있는 4명으로 구성된 한 팀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Funds, 말재간들 Be appreciated, 높이 평가되다 Capitin, 주장, 팀장 Sign up, 등록하다 App, 응용 프로그램 Log, 뭐뭇을 일지에 기록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I want to learn 20km relay 친구들과 함께 달리고 싶은데 스케줄을 맞추기 힘들다면 저희와 함께 I want to learn relay로 20km를 달려보세요 이 relay의 멋진 점은 여러분이 색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각자 5km를 달릴 수 있는 4명으로 팀을 구성하세요 2번 팀 이름을 지어보세요 말재가는 항상 높이 평가됩니다 3번 팀을 기꺼이 등록해줄 팀의 주장을 선정하세요 4번 relay timing 앱을 내려받아 이동을 기록하세요 8-8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Be not, 뭐뭐가 없는 Threadmill, 걷기 운동기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닝머신이죠 Submit, 제출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4월 6일부터 4월 18일 사이에 언제든 각 팀원들은 어디에 있든 물론 다른 사람은 없는 어디에서나 5km를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트랙에서, 동네에서, Threadmill에서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웹사이트에 여러분의 기록을 제출하세요 등록비 팀당 10달러입니다 등록비에는 각 주자를 위한 티셔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릴레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www.iwanttolunrelay.com을 방문해주세요 이 글 8-8의 소재는 I want to run 20km 릴레이입니다 4명이 한 팀을 이루며 각 팀원들은 5km를 달리기만 하면 된다 Make a team of four people who can run 5km each Each team member simply run 5km 라고 했습니다 팀당 달리는 거리는 총 20km가 됩니다 따라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8-8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9번입니다 Central Square Pool Lental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휘를 점검하겠습니다 스퀘어 광장, 풀 수영장, 렌탈 임대 대여, 프라이빗 사적인, 어거니제이션 협회 조직, 스프레시 물을 튀기다, 억세스 접속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entral Square 수영장 대여 Central Square는 생일파티, 교회나 가족행사, 수영팀 협회 등의 모든 유형의 행사를 위해 사적인 수영장 대여를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룸 또한 대여할 수 있는데 피자와 케이크를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여름철에는 스프레시 수영장과 레인보우 수영장 두개 모두 사적인 대여가 가능합니다 참가자는 수영장 내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 접속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온라인으로 www.cspool.org를 방문하십시오 8-9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레저베이션 예약 인 어드밴스 미리미리 사전에 오너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드 베이시스 선착순으로 레지스터 등록하다 캔슬레이션 취소, 철회, 노티스 공지 노 레이러 댄, 늦어도 뭐뭐까지는 프라이어 투, 뭐뭐보다 앞서 리펀드, 환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약과 요금 예약은 적어도 2주 전에 미리 하셔야 합니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수영장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서둘러 등록하십시오 취소할 경우 늦어도 대여 24시간 전까지는 통보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 8-9의 소재는 센츄럴 스쿠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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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입니다 예약을 취소할 때는 늦어도 대여 24시간 전까지는 통보해야 한다 In the event of a cancellation, notice must be given no later than 24 hours prior to the rental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따라서 8-9의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8-10번입니다 트라이폰 유니버스티 버츄얼 댄스 앤 치얼 팀 캠프스가 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Upcoming, 다가오는 Be geared toward, 뭐뭐에 맞도록 구성된 Host, 개최하다 치얼, 응원 Remotely, 원격으로 Upon registration, 등록하자마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트라이폰 유니버스티 가상 댄스 및 응원 팀 캠프 곧 있을 트라이폰 유니버스티 가상 댄스 및 응원 팀 캠프는 6세에서 12세 사이에 어린 아이들에 맞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댄스 팀은 2월 27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들의 스톰 트루퍼스 가상 댄스 캠프를 개최할 것입니다 응원 팀은 3월 13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그들의 리들 볼트 가상 응원 캠프를 개최할 것입니다 캠프는 트라이폰 대학교에서 원격으로 개최되며 참가자는 등록 시 사이트 링크와 비밀번호를 받게 됩니다 8-20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er, 뭐뭐마다, 뭐뭐당 Parispont, 참가자 Discount, 할인 Available, 이용가능한 Sign up for, 등록하다 Deadline, 마감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각 캠프는 참가자당 20달러의 비용이 들며 두 캠프에 모두 등록하는 참가자들은 5달러의 할인을 받습니다 등록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마감일은 댄스 캠프는 2월 25일 금요일이고 응원 캠프는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이글 8-10의 소재는 트라이폰 유니버시티 가상 댄스 및 응원팀 캠프입니다 각 캠프는 참가자당 20달러의 비용이 들고 두 캠프에 모두 등록하는 참가자들은 5달러의 할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Each 캠프 costs $20 for Parispont with a $5 discount available for those who sign up for both 캠프라고 했죠 따라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8-10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9강 어법 정확성 파악입니다 9-1번입니다 다음 글에 비추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5위 점검하겠습니다 Repetition 반복 Psychological 심리학의 Acquire 얻다 습득하다 Effectively 효과적으로 Elaboration 정교화 Relate 관련시키다 Material 자료 Perspective 관점 Psychology 심리학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반복이 우리가 배우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심리학 연구는 우리가 정교화로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습득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것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그 자료를 연관시킬 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심리학의 서로 다른 관점을 기억하고 싶다면 각각의 관점이 나머지 관점과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라 9-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omprehension 비교 Determine 결정하다 Picture 특징 Effectiveness 효과 Laborative 정교한 Encoding 부호화 Relate 관련시키다 Aspect 측면 Phenomenon 현상 Self-Reference Effect 자기참조 효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비교할 때 각각의 것, 관점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한 다음 그것을 다른 관점의 특징과 관련시키라 정교 부호화의 효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한 연구에서 로저스, 퀴퍼, 컬커는 학생들이 정보를 자신의 측면과 관련시킬 때 그것을 가장 잘 배운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자기참조 효과로 알려진 현상이다 9-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Material, 자료, Related to, etc에 관련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자료가 자신의 흥미 및 목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상상하는 것이 그것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글 9-1의 소재는 정교화를 통한 정보 습득입니다 3번에 As가 이끄는 시간의 부사절 다음에 명령을 나타내는 두 개의 절이 E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야 하므로 Relates를 Relate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9-1의 정답은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9-2번입니다 다음 글의 밑주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rimary 1차의 주된 Prevention, 예방 Aims to, 뭐뭐를 목표로 하다 Erker, 발생하다 Secondary 2차의 부차적인 Emphasize, 강조하다 Identify, 식별하다 Stage, 단계 Condition, 질환 Detect, 탐지하다 Detected, 탐지되다 Far, 훨씬 Treatment, 치료 Outcome, 결과 Curative System, 치료체계 Due to, 뭐뭐때문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질병 발생 방지를 목표로 하는 1차 예방과 달리 2차 예방은 질병을 가장 이른 단계에서 발견하여 그 질환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을 강조한다 연구는 질병이 조기에 발견되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치료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건의료체계는 질병을 찾아내고 치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때때로 치료체계라고 불린다 9-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Secondary, 부차적인 Plentiful, 많은 Chronic, 만성적인 Prescribed, 처방하다 Prescribed, 처방된 Lower, 낮추다 Pressure, 혈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고혈압이나 높은 혈중 콜레스토롤을 포함한 만성질환자의 수로 인해 2차 예방 사례가 많다 고혈압이나 높은 혈중 콜레스토롤 수치가 있는 사람은 혈압이나 혈중 콜레스토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약을 처방받을 것이다 9-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Manage, 관리하다 Managing, 관리하기 Chronic, 만성의 Condition, 질환 Prescription, 처방 Feature, 특징 Significant, 상당한 중요한 Advanced, 진전, 발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처방약을 이용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보건의료체계의 특징인데 그것은 만성질환 치료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 글 9-2의 소재는 질병의 2차 예방입니다 5번 주어가 동명사구이므로 수로동사의 수는 단수여야 합니다 따라서 R을 이즈로 고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9-2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겠습니다 9-3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Go, wrong, 잘못되다 Harm, 피해 Remedy, 바로잡다, 수습하다 Compensate, 보상하다 Proportion, 비례 In, Proportion 2, 뭐뭐에 비례하여 Damage, 손해액 Assumption, 가정 Part, 일부 Correction, 수정, 교정 버그, 오류 Employ, 사용하다 Employed, 사용되다 Better, 더 향상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에서 일이 잘못되면 늘 그리되기 마련이지만 피해가 신속하게 수습되고 실제 손해에게 비례하여 보상되어야 한다 어떤 특정한 기술이라도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라는 가정은 그 개발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신속한 수정을 위한 모델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오류는 예상되는 것이고 그것은 제품을 없애야 할 이유가 아니며 대신에 그것은 기술을 향사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다 9-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Unintended, 의도치 않은 Consequence, 결과 Fatal, 치명적인 Corrected, 수정된 Sentient, 민감하게 반응하는 Rapid, 빠른 Restitution, 배상, 보상 Indirectly, 간접적으로 Aid, 돕다 Adoption, 채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기술 분야에 의도치 않은 결과 심지어 치명적인 결과라도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오류로 생각하라 그 기술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그것은 수정하기가 더 쉽다 끼친 해악에 대한 빠른 배상 소프트웨어 업계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미래의 기술의 채택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배상은 공정해야 한다 9-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anelize, 불리하게 만들다 처벌하다 Hypothetical, 가상의 가설의 Degrade, 타락시키다 Weaken, 약화시키다 In good faith, 선의로 옳다고 믿으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의 해악이나 심지어 잠재적 해악 때문에 개발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정의를 타락시키고 체제를 약화시켜 정직성을 떨어뜨리고 옳다고 믿으며 행동하는 사람을 불리하게 만든다 이 글 9-3의 소재는 기술의 해악에 대한 대응입니다 1번에 Should we부터 of creation이 문장의 수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The assumption부터 problem까지는 문장의 주어입니다 The assumption에 이어지는 부분은 문장의 필수 요소를 모두 갖춘 완전한 절임으로 관계사 위치는 The assumption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적으로 이끄는 접속사 데스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9-3의 정답은 1번이 정답되어 있습니다 9-4번입니다 다음 글에 밑주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rchitectural 건축의 디자이닝 설계 Establish, 설정하다, billing rate, 청구 요금 Had no real sense of 모모를 알지 못했다 Billing, 요금을 청구하는 Standpoint, 입장, 관점 Approach, 접근하다, Client, 고객 Charge, 비용을 청구하다 Term, 요금, 비용, 조건, Worth, 가치가 있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건축 설계 사업을 시작했던 때가 기억난다 내가 하기 가장 힘들었던 일은 서비스에 대한 청구 요금을 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요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내 가치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계약서를 들고 내 첫 고객에게 다가왔던 것이 기억나는데 나는 그에게 시간당 50달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으나 그것은 1991년의 요금으로는 낮았다 그는 당신은 그것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당 75달러를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내게 말했다 구단시 답원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정범 하겠습니다 Hourly billing, 시간당 청구 Open Checkbook, 빈 수표책 Bill, 뭐뭐에 대해 청구하다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라 해도 Inefficient, 비효율적인, 무능한 Boss Size, 양측면 In the end, 결국 Be paid for 대가를 지불 받다 Bring A to the table A를 제공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는 시작했다 어떤 고객은 시간당 청구를 매우 좋아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 어떤 고객은 그것을 매우 싫어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무능하더라도 여러분이 모든 시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빈 수표책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양쪽의 주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이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아야 한다 9-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Negotiate 협상하다 Negotiation 협상 Negotiator 협상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협상가는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인지를 고객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 글 9-4의 소재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청구입니다 5번에 Understand의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을 끌면서 Paying for의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구가 필요한 자리이므로 접속사 웨더는 의문사 왓으로 고쳐야 합니다 의문사 왓은 이리즈와 대절 사이에 놓여 의미가 강조되는데 의문절이어서 잇 바로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4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겠습니다 9-5번입니다 다음 글에 밑주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인텀즈 오브 모모라는 측면에서 어트리뷰션 귀인 귀속 텐드 투 모모하는 경향이 있다 오버에스티메이트 과대평가하다 익스텐트 정도 캐릭터 성격 바이어스 편견 편향 비 노운 에즈 모모로써 알려지게 되다 펀드멘털 기본적인 어트리뷰션 귀인 에러 오류 셀리언스 두드러짐 퍼셉션 인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귀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성격이 그들의 행동의 원인이 되는 정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판단할 때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편향은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기본적 귀인 오류가 존재하는 주요 원인은 우리의 인식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두드러짐인 것 같다 9-5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Normally, 보통 Pay attention to 어디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Object, 대상 Build, 범위, 분야 Directed toward 어디어디 쪽을 향하게 되다 Give responsibility to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다 Be not as likely to 뭐뭐하게 할 것 같지는 않다 Attention, 관심 Directed toward 뭐뭐를 뭐뭐로 향하게 시키는 여기서 그 4번의 인플루언스드는 인플루언싱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4번의 관계절 내에 주어 역할을 하는 선행사 Other things in the situation은 인플루언스의 대상이 아니라 행위자이고 목적을 더 뒤에 따르고 있으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검사 인플루언스들을 인플루언싱으로 고취합니다 따라서 9-5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흥미로운 존재인 편이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 범위의 다른 대상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보통 주목한다 우리의 관심이 다른 사람들 쪽으로 향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할 때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상황의 다른 것들 쪽으로 그만큼 향하게 할 것 같지는 않다 9-5번 계속 이어집니다 자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in particular 특별히 affected 영향 yet 그러나 conscious 의식하고 있는 알고 있는 내용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으므로 우리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상황에 다른 것들이 우리 자신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식한다 이 글 9-5의 소재는 기본적 귀인 오류입니다 4번 관계절 내에서 주어 역할하는 선행사 other things in the situation은 인플루언스의 대상이 아니라 행위자이고 목적어도 뒤따르고 있으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검사 인플루언스들을 인플루언싱으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9-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9-6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아케얼러지, 고구학 에스로그래픽, 민족지학의 어네알로지, 유사성, 유축 플레이언 임포러 롤에즈 뭐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롤 역할 에비던스, 증거 프리스토릭, 선사시대의 아티팩, 인공물 스톤툴, 석기 툴, 기구 티피컬리, 전형적으로 소투비, 뭐뭐라고 생각되었다 파슬, 화석 내추럴, 자연적인 프로세스 과정 락, 안반 포메이션, 형성 어스, 지구 미티오라이트, 운석 스콜러, 학자 question, 뭐뭐뭐의 의문을 갖다 accepted, 용인된, 인정된 인유스, 사용되고 있는 네이티브 원주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구구학에서 민족지학적인 유사성이 선사시대의 인공물이 인간으로부터 기원했다는 데에 대한 증거로써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선사시대의 석기는 일반적으로 지구 안반 형성의 자연적 과정으로 생긴 화석이라거나 혹은 운석과 같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학자들이 화석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견해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석기를 자신들이 그 당시 아메리카의 원주민 사이에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아낸 것들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9-6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onclude 결론을 내리다 Be populated 거주되어지다 Metallurgy 야금술 Just as 마치 모모듯이 Anti-Korean 골동품 전문가 Note 언급하다 Theory 이론 Manufactured 제작된 Constructed 구성된 Comparison with 모모와의 비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전에 유럽에는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처럼 야금 지식이 거의 혹은 전혀 없어서 돌로 도구를 만든 종족들이 거주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1686년 영국의 골동품 전문가인 로버트 플로시 언급하기를 고대 영국인들이 제작한 석기에 관한 이론은 그 당시 북아메리카의 원주민에 의해 제작된 석기와의 비교를 통해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9-6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Realization 깨달음 인식 Basis 기본 기반 Stone Age 석기시대 Distinction 구별 Bronze Age 청동기시대 Iron Age 철기시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돌이 모든 기술의 기반이었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 결국 예컨대의 청동기시대 및 철기시대와 구별되는 석기시대라는 개념으로 이어졌다 이 글 9-6의 소재는 선사시대의 석기입니다 3번 관계절 안에 수로인 헤롤리를 오아 No Knowledge of Metallology and Made Their Tools from Stone 대신함으로 월을 디드로고 취합니다 따라서 9-6의 6의 정답은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9-7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urrent 현재의 Neurological 신경학의 리서치 연구 Transplantation 이식 Featel 태아의 티슈 조직 Repair 복구하다 Damage 손상 Stem cell 줄기세포 Master cell 모세포 Regenerate Regenerate 재생하다 Muscle 근육 너브셀 신경세포 Relatively 비교적 상대적으로 Procedure 절차 Explode 탐구된 Treatment 치료 Stroke 뇌졸중 Degenerative 퇴행성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신경학 연구의 가장 흥미로운 분야 중 하나는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인간의 태아 조직을 뇌로 이식하는 것이다 이식된 조직은 특히 줄기세포 즉 스스로 재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신경세포와 같은 어떤 종류의 조직으로도 발달할 수 있는 모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비교적 새로운 이 방법은 뇌졸중 및 파킨슨병과 헌팅병 같은 퇴행성 질환에 가능한 치료법으로 탐구되고 있다 9-7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Significant 중요한 챌린지 과제 Get 시키다 Introduced 도입된 Proper 적절한 커넥션 연결 Damaged 손상된 서큐잇 회로 Oppose 반대하다 Featel 태아의 티슈 조직 Religious 종교적인 Philosophical 철학적인 Ground 근거 Emerging 나타나고 있는 By Reprogramming 다시 프로그래밍을 함으로써 Other cell 성체 세포 5번의 Watt은 대시나 위치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9-7의 정답은 5번의 정답을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과제는 새로 도입된 세포가 손상된 회로가 재생하도록 제대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나 다른 철학적인 이유로 어떤 연구 목적으로든 태아 조직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행히도 과학자들이 성체 세포를 다시 프로그래밍하여 줄기 세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많은 새로운 방법이 나오고 있다 이 글 9-7의 소재는 줄기 세포 연구입니다 5번의 주어에서 명사구 Many New Method를 수식하는 관계절이 수로 뒤로 이동한 형태입니다 선행사인 Many New Method를 수식하는 관계절을 이끌고 관계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해야 하므로 What은 관계사 대시나 위치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9-7의 정답은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9-8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에비던스 증거 그라브랜드 지배받는 내추럴 자연적인 셀렉션 선택 테이터 플레이스 오브 뭐뭇을 대신하다 프라이머리 주로 다윈이안 프로세스 다윈의 진화 과정 임플리케이션 영향 결과 빙 되는 것 엔터티 존재 이스케이프 뭐뭇에서 벗어나다 이멘스 거대한 막대한 홀리 전적으로 아리피셜 인위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더는 자연선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기술은 생명작용을 대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체 즉 다윈의 진화 과정에 주된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생명체가 되게 할 수 있다 자연선택에서 벗어난 지구상 최초의 존재가 된다는 것에 영향은 엄청나다 우리는 전적으로 자연적인 생물이었던 적이 없고 진화하여 점점 더 인위적인 상태가 되어왔다 우리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는 가능하지 않다 9-8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인팩트 실제로 이스케이프 모모에게서 벗어났다 이너시어 관성 시빌라이제이션 문명 바이나우 이제 이미 이멘스 거대한 막대한 이센션얼리 본질적으로 트리비얼 사소한 3번의 트위시스는 리브의 대상으로 해석이 되므로 현재 분사 리빙을 과분사 레프트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기술이 우리에게서 벗어났을지도 모르는데 기술 문명 전체 체제의 관성이 이제는 이미 매우 거대해서 미래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남겨진 선택의 종류가 기본적으로 변변치 않다 9-8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라이드 여정 여행 비 나우 온 가고 있는 중인 가고 있는 언서스테이너블 지속 불가능한 인케파블 모모할 수 없는 겟 오프 내리다 크래쉬 충돌하다 추락하다 소프트랜딩 연착륙 유토피한 몽상적인 이상향의 드림 오브 모모를 꿈꾸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지속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릴 수 없다고 믿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리는 추락하거나 우리의 인위적인 상승을 계속한다 몽상가들이 흔히 꿈꾸는 더 평온하고 더 균형 잡힌 세계로의 연착륙은 전혀 없다 이 글 9-8의 소재는 자연선택의 지배에서 벗어난 인간입니다 3번의 초이시스는 리브의 대상으로 해석이 되므로 현지 분사 리빙을 광어분사 레프트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9-8의 정답은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0강 어휘 적절성 파악입니다 10-1번입니다 자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restriction on 모모에 대한 제한 as long as 모모하는 한 go along with 동조하다 찬성하다 get through 넘기다 get back to normal 정상으로 되돌아가다 depression 경제 대공황 federal 연방의 government 정부 explode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위기시에 자신들의 자유에 대한 더 많은 제약을 받아들인다 모두가 더 엄격한 규칙에 동조하는 한 모두가 그것을 넘길 것이며 그것이 끝난 후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다 미국 연방정부 규모가 폭파적으로 증가했던 대공황기 그것은 사실이었다 10-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레이셔닝 배급제도 웨이지 앤 프라이스 컨트롤 임금 물가 통제 익스팬딩 확장하기 파워 권력 이머전시 비상사태 포뮬러 공식 방식 컨빈스 납득시키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국민들이 모든 종류의 배급제도 및 임금 물가 통제를 거부했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사실이었다 사실 비상 시기에 정부 권력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쉽고 잘 받아들여짐으로 그것은 평화로운 시기에 조차 확대를 위한 방식이 되었다 즉 대중에게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솔루션 가이드입니다 대중은 위기 시에 정부의 제약과 더 엄격한 규칙에 동조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믿으며 정부 권력은 이러한 대중의 믿음을 이용해 평화 시기에도 쉽게 정부 권력을 확대해왔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상황은 이러한 요지를 뒷받침하는 사례에 해당하므로 3번의 Refused를 Accepted와 같은 단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되어 있습니다 10-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인슈어런스 보험 크라이시스 위기 프레스크립션 처방 드러그 약 더 레이티스트 가장 최신의 것 거번 지배하다 비거번드 지배받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빈곤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건강보험 위기 교육 위기 주거 위기 고령자를 위한 처방약 위기 등이 있었다 가장 최근의 것은 테러와의 전쟁이다 시간이 말해줄 테지만 정부 권력의 확대는 항상 지배하는 자들과 지배를 받는 자들 사이에 균형을 변화시킨다 이 글 10-1의 소재는 정부 권력의 확대입니다 대중은 위기 시에 정부의 제약과 더 엄격한 규칙에 동조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믿으며 정부 권력은 이러한 대중의 믿음을 이용해 평화 시기에도 쉽게 정부 권력을 확대해왔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상황은 이러한 요지를 뒷받침하는 사례에 해당하므로 3번의 Refused를 Accepted와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0-1의 정답은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10-2번입니다 다음 글에 비추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pplied 실용적인 응용된 Objective 목표 Uncover 밝히다 Concept 개념 Theory 이론 Stimulate 자극하다 장려하다 Specific 특정한 서비스 용역 Category 범주의 Aimed at 모모를 목표로 하게 된 Manipulate 조종하다 조작하다 Arouse 불러일으키다 Considerable 상당한 Criticism 비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 연구는 실용적인 목표가 있다 그것의 목적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기초적 개념과 이론을 밝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특정 범주의 소비자들에게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장려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놀랄 것도 없이 연구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 상당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10-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Research, 연구 Demonstrate, 입증하다, 보여주다 Effectiveness, 효과 Particular, 특정한 Critic, 비평가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인과관계 Relationship, 관계 Given, 주어진 Ad, 광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연구는 특정 광고와 캠페인의 효과를 입증하려고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특정 광고와 그것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사이에 어떠한 과학적 인과관계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0-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ontrollable 통제할 수 있는 Variable 변수 Prove, 입증하다 Work 효과가 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회 과학자는 거의 어떤 상황에서든 통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특정 광고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믿는다 솔루션 가이드입니다 광고 연구는 특정 광고의 효과를 입증하려 하지만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4번의 Controllable을 Uncontrollable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0-2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reparing, 준비하는 Funding, 어디어디에 자금을 대는 Ones making decision, 결정들을 내리는 사람들 Promote, 홍보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준비하거나 그 자금을 대는 사람들은 광고가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다 이 글 10-2의 소재는 광고 연구입니다 광고 연구는 특정 광고의 효과를 입증하려 하지만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4번의 Controllable을 Uncontrollable과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0-2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3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Establish, 확립하다, 수립하다 Regional, 지역성이 있는 Committee, 위원회 Decree, 판결, 측령 Out of, 모모로부터 Interaction, 상호작용 Separation, 격리 Blip Breed Nota Dialect 방언 사투리 As long as 모모하는 한 Language boundaries 언어 경계선들 Names for language 언어의 명칭들 Border 국경 경계선 A stone's throw away 매우 가까운 거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화자들이 의미에 대한 합의를 확립해야 함으로 언어는 지역성이 있다 언어는 전문가 위원회나 판결에 의해서 확립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점진적으로 진화하였다 분리는 물리적이든 사회적이든 새로운 방언을 낳는다 하지만 상호작용이 있는 한 언어 경계는 언어의 명칭이나 국가의 경계가 암시하는 것보다 더 확고하다 유연하다 예를 들어 나는 네덜란드 국경에서 아주 가까운 독일에서 자랐다 솔루션 가이드입니다 언어는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소통에 대한 욕구를 기반으로 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작용 및 소통이 이루어지는 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언어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간의 유사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3번에 솔리드 견고하는 플루이드 유연한과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0-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로컬 지역의 다이어렉 방언 비토트 배우게 된 시밀러 유사한 비시밀러 투 매우 유사하다 하이 더치 고지 네덜란드어 하이 저먼 고지 독일어 The farmers on either side of the border 경계선의 양쪽에 있는 농부들 Pretty much the same 꽤 많이 동일한 After all 결국 Continuum 연속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내 부모님의 독일어 형태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지역 방언이었는데 네덜란드 쪽의 지역 방언과 매우 유사하다 독일인들은 고지 네덜란드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네덜란드인들은 고지 독일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국경 양쪽의 농부들은 거의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결국 그들은 이웃이다 그들의 언어는 서부 게르만어 방언연속체의 일부이다 자 컬처노트에는 고지 네덜란드어와 고지 독일어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참조해주세요 이 글 10-3의 소재는 상호작용과 소통의 열망에서 진화하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소통에 대한 욕구를 기반으로 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작용 및 소통이 이루어지는 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언어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간의 유사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3번의 솔리드 견고안은 플루이드 유연함과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0-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4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어플라이 적용되다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매팅 커스튬 수영복 디오페라 오페라 극장 퍼시브 인식하다 비퍼시브도 인식되다 패셔너블 유행에 어울리는 언패셔너블 유행에 안 어울리는 퍼스트 앤 포머스트 무엇보다도 언스토블 부적절한 그라멘트 의복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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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90 이것은 부적절 자 여겨지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10-4번 계속 이어집니다 5위 점검하겠습니다 Object 사물 Context 맥락 Process 처리하다 Cognitively 인위적으로 Take advantage of 이용하다 Insight 통찰 Fear 뭐뭐를 통하여 Locational 장소의 입지에 레퍼런스, 관련, 참조 A bath in costume, 수영복 As long as 뭐뭐하는 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물은 그것의 주변 환경이라는 맥락 내에서 인식되며 인지적으로 처리된다 광고는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무엇보다도 독특한 장소와의 관련성을 통하여 이러한 통찰을 이용한다 수영복은 사회가 이미 동의했던 것이 아닌 한 오페라 극장을 위한 패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10-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Quiet Apart From 뭐뭐라는 꽤 별개로 Moral 도덕적인 컴포넌트 요소 성분 Strength은 강화하다 Refer to 뭐뭐를 뜻하다 Referential 관련적인 어스펙트 측면 Eleganse 우아함 Festive 축제의 퀄리티 속성 Clamour 화려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능적 도덕적 요소와는 상당히 별개로 수영복은 우아함, 축제다운 속성 또는 화려함과 같은 오페라의 환경 관련성 측면을 나타내는 부가적인 가치를 강화한다 결여한다 솔루션 가이드입니다 패션은 적절하다고 인정된 환경 안에서만 비로소 패션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수영복은 오페라 극장이라는 환경과 관련성이 낮아 오페라 극장을 위한 패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4번의 스트렝슨즈를 렉과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0-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 있습니다 10-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비 점검하겠습니다 컨템퍼러리 현대의 플렉서블 유연한 어폴드 옹호하다 베스트멘토리 복장과 관련된 디멘즈 요구사항 브루조아즈 중산층 해본이팩트 인투 어디어디까지 계속 영향을 미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유연한 사회는 19세기 중산층 사회가 만들고 1950년대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 복장과 관련된 장소의 요구사항 예컨대 오페라 극장에서의 야외복을 더는 옹호하지 않는다 이 글 10-4의 소재는 패션의 장소 적절성입니다 패션은 적절하다고 인정된 환경 안에서만 비로소 패션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의 글로써 수영복은 오페라 극장이라는 환경과 관련성이 낮아 오페라 극장을 위한 패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4번의 스트렝텐즈를 렉스와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0-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5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쳐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비 점검하겠습니다 maintain 유지하다 key 핵심적인 centrally 중추적으로 secondary 2차적인 부차적인 predicate 단정하다 be predicated 어디어디에 근거하게 되다 the unknown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 rule 통치하다 다스리다 morality 도덕성 be based on 어디어디에 토대를 두다 기초를 두다 assumption 가정 sacred 거룩한 신성한 present 존재하는 nascent 초기의 커너스턴 초속 토대 judo christian 유대교 기독교 civilization 문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문화는 그 문화의 충추적으로 중요한 특정 핵심 신념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것의 모든 부차적인 신념들이 근거를 둔다 이러한 핵심 신념은 쉽게 포기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알 수 없는 것들이 또다시 지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서양의 도덕성과 행동은 모든 개인이 신성하다는 가정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고대 이집트인들 사이에 초기의 형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유대교와 크리스트교 문명의 바로 그 초석을 제공한다 10-5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챌린지 2 모모에 대한 도전 문제 invalidate 모모을 틀린 것으로 입증하다 dominance 지배 hierarchy 위계 context 상황 body 근간 formalized 형식화된 miss 신화 codified 성문화된 morality 도덕성 erode 약화되다 부식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념에 대한 도전에 성공하면 서양인 개인의 행위와 목적이 틀렸음을 입증할 것이고 서양의 지배 위계 즉 개인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상황을 파괴할 것이다 이러한 중시적인 가정의 존재 부재 속에서 서양법의 근간 다시 말해 형식화된 신화 성문화된 도덕성이 약화되고 무너진다 솔루션 가이드입니다 모든 문화는 특정한 핵심 신념을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서양 문명의 업적은 모든 개인은 신성하다는 가정의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이 없다면 서양 문명이 이룬 업적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4번의 presence를 absence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10-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5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foundation, today, dissolve, 소실되다 the second world war, 제2차 세계대전, cold war, 냉전, eliminate, 제거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개인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서양의 사회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구조의 토대가 소실된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은 대개 이러한 도전을 없애기 위해서 벌어졌다 이 글 10-5의 소재는 부차적인 신념들의 토대가 되는 문화적 핵심 신념입니다 모든 문화는 특정한 핵심 신념을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서양 문명의 업적은 모든 개인은 신성하다는 가정의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이 없다면 서양 문명이 이룬 업적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4번의 presence를 absence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0-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6번입니다 다음 글의 미추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10-6번입니다 레이티 평신도 The age of religion 이성의 시대 Religion 이성 Intelligent CL 지식계급 Be drawn to 어디어디에 끌리다 Theoretical 이론적인 Perspective 관점 Reason 이유 Obvious 분명한 Rule 통치하다 Clearist 이론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풍자가 가장 좋아하는 대상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현명하거나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시기에는 그것이 독선적인 성직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평신도보다 이른바 우월하다는 점을 과시한다 이성의 시대 이래로 지식계급이 같은 역할을 한다 지식인들은 인간사에 해답을 제공하는 이론에 끌리고 거의 항상 이론적인 지식이 실제적인 지혜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풍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이유는 명백하다 즉 만약 이론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이론가들이 당연히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10-6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ut 말하다 Loaned Loaned 박식한 똑똑한 Trace 모모까지 모모스를 추적하여 찾다 Cause 원인 이벤트 사건 The cause of events 사건들의 원인 Man of ideas 지식인들 Merchant 상인 Shoemaker 재화업자들 구두 만드는 사람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스토이의 표현대로 학식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계급이 모든 인간 활동의 기초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연스럽고 동의할 만하며 만약 사건의 원인을 지식인들에게까지는 추적하여 찾아내지만 상인이나 재화업자들의 활동에까지는 아무것도 추적하여 찾아내지 않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상인들과 재화업자들이 역사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10-6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Worldly 세속적인 Scholarly 학자의 Injustice 부당함 Remedy 치료하다 구제하다 An injustice to be remedied 바로 잡혀져야만 하는 부당함 Sol of 일종의 Trick 속임수 Theft 도둑질 절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그저 학문하는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세속적인 성공은 바로잡아야 할 부당함으로 그들에게 보인다 일을 하거나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의 부유는 도둑질은 아니더라도 어떤 종류의 속임수처럼 보인다 이 글 10-6의 소재는 풍자의 대상입니다 풍자가의 관점에서는 지식인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현명하거나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론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이론가들이 당연히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보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낫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논 규범 템퍼 노유음 홀드인첵 억제하다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어설티 폭행하다 소셜라이즈 사회화하다 비 소셜라이즈 투 뭐뭐하도록 사회화 되다 비헤이브 행동하다 처신하다 억르시블리 공격적으로 인이비트 목적어 프롬 ing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게 억제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배우는 중요한 규범 한 가지는 화가 날 때 화를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체적으로 폭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체적으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피하도록 사회화 되고 이런 생각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억제한다 10-7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미 점검하겠습니다 프리젠트 제시하다 스트림 오브 일련의 바이올러스 폭력 모아어픈데 난 흔히 대개 캐릭터 등장인물 리워디드 보상받는 매너 방식 아그레션 공격 포트레이 묘사하다 비포트레이드 묘사되다 얼터 변경시키다 소셜라이즈드 사회화된 인이비션 억제 이로드 약화되다 침식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는 폭력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성공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제시한다 대개는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착한 등장인물이거나 주인공 영웅이다 폭력과 신체적 공격이 좋은 것으로 묘사되는 이런 일련의 미디어 메시지로 인해 폭력이 나쁘다는 우리의 생각이 서서히 바뀌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회화된 억제가 점차 약화된다 10-7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폭력과 공격의 사용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개인의 사회화된 생각이 이렇게 점차 약화되는 것에 탈억제 효과라는 명칭이 붙었다 우리는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사회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등장인물이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미디어가 보여주면 우리의 억제는 강화된다 약화된다 이 글 10-7의 소재는 탈억제 효과입니다 미디어에서 거듭해서 폭력과 공격을 좋은 것으로 묘사하게 되면 폭력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점차 약화된다고 했으므로 공격적인 행동을 피하도록 사회화된 우리의 억제는 강화되는 것이 약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5번의 인헨스드를 이로드와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0-7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8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위트워터슬랜드 대학교의 생태학자인 노만 오웬 스미스는 자신이 초대형 초식 동물이라고 부르는 것 즉 성체일 때 천킬로그램이 넘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육지포유류인 코끼리 코뿔소 하마에 대해 꼼꼼한 연구를 해왔다 그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이 동물들은 그 크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독특하다 10-8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메시브 거대한 비이뮨2 모모의 영향을 안 받는 이뮨 면역의 프리데이터 포식자 메가 허비버 초거대 초식 동물 벌러너블 모모에 취약한 비 벌러너블 투 어디어디에 취약하다 임팩트 영향 캐클레이트 계산하다 포텐셜 잠재적인 레이트 비율 그로프 성장률 포플레이션 개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성체는 매우 거대해서 사자와 다른 큰 포식자들의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초대형 초식 동물은 인간이 하는 사냥의 영향에 특히 취약하다 오웬 스미스는 아프리카 코끼리 개체 수의 잠재 성장률이 연간 6.5%에 지나지 않는다고 계산한다 10-18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슬로우 브리딩 느리게 번식하는 브리드 번식하다 나타 스피시즈 종 비 둠두 불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다 디스크라이브 묘사하다 시추에이션 상황 플레이스토센 홍적새의 인터프릿 해석하다 The Great Majority of 굉장히 대다수의 아이스에이지 빙하기 킬사이트 사냥현장 인벌브 포함하다 메머스 메머드 마스터던 코끼리 비슷한 큰 동물 에비던스 증거 디스라이크 싫어하다 프레이 먹잇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느리게 번식하는 종은 만약 어떤 효율적인 보식자가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불행한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것이 미 대륙 홍적새 코끼리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한다고 믿는다 오웬 스미스는 빙하기 사냥현장이라고 알려진 곳에 대다수가 메머드나 마스터던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들이 인간이 싫어하는 선호하는 사냥감이었다는 증거로 해석한다 솔루션 가이드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인간을 부양할 더 작은 동물들이 주변에 많았으므로 코끼리의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초대형 포유동물에 대한 인간의 사냥 압박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4번에 디스라이크를 프리퍼드와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0-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8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점검하겠습니다 서스테인 부양하다 유지하다 베그 잡다 죽이다 메가매멀 초대형 포유류 렛업 약해지다 드윈들 줄어들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초대형 포유동물을 잡을 수 없었다고 해도 자신들을 부양할 더 작은 동물이 주변에 많았으므로 코끼리의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인간의 사냥 압박이 약해지지는 않았다 이글 10-8의 소재는 인간이 하는 사냥의 영향에 취약한 초대형 포유동물입니다 성체일 때 1000kg이 넘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육지 포유류인 코끼리 코뿔소 하마는 사자와 다른 큰 포식자들의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인간이 하는 사냥의 영향에 특히 취약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인간을 부양할 더 작은 동물이 주변에 많았으므로 코끼리의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초대형 포유동물에 대한 인간의 사냥 압박이 약해지지는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4번의 디스라이트를 프리퍼드와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0-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1강 빈칸 내용 추론입니다 11-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observation 관찰 factor 요인 determine 결정하다 knowledgeable reality 현실에 대한 지식 stationary 정지된 turning 일주운동 apart from 뭐뭐로는 제외하고 earthquake 지진 the ground beneath the speed 그 발밑에 있는 땅 fixed 고정된 포인트 지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단순한 관찰이 우리의 현실에 관한 지식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유일한 요인이라면 지구가 정지에 있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결코 없다 수천 년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별의 일주운동을 관찰해 왔고 이따금 발생하는 지진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고정된 지점으로써 자기 발밑에 땅을 경험해 왔다 11-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turn on its axis 축을 중심으로 돌다 자전하다 axis 축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 move away from 뭐뭐로부터 벗어나다 interpret 해석하다 what is sin 보이는 것 in the light of 뭐뭇의 관점에서 theory 이론 against 뭐뭇와 대조적으로 sense 감각 hustle 충돌하다 돌진시키다 내던지다 hustle through space 공간을 질러 돌진하는 inadequate 부적합한 basis 근거 일단 답은 5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매일 자전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경험에서 벗어나는 것 즉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의 감각에서 얻는 모든 증거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돌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해석되지 않은 증거는 어떠한 과학이론에도 적합하지 않은 근거가 된다 보기 1번에 biased는 편향된 이라는 뜻입니다 보기 2번에 센서리는 감각의 라는 뜻입니다 보기 3번에 statistical은 통계의 라는 뜻입니다 이 글 이 글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노티스 노티스 언급하다 셀프 이스틴 자부심 자존감 컨시더러블 상당한 메이드 컨시더러블 유스오브 상당한 활용을 했다 포인트 아웃 지적하다 루트 길 방법 핸들 다루다 컨플렉트 갈등 이슈 쟁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쿠퍼 스미스는 자신의 1967년 저서에서 최초로 어머니와 자녀의 자존감 수준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배드너브 웰즈 및 패터슨은 부모가 실제로 자신의 어려운 과제 갈등 및 쟁점을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자녀에게 자존감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이 요소를 상당히 활용했다 11-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임팩트 영향 셀프 이스팀 자부심 언디나러블 부인할 수 없는 기분 뭐뭐를 고려할 때 인머추리티 미성숙 레졸루션 해답 결의 파 훨씬 인플루엔셜 영향력이 있는 버벌리 구두로 말로 분사감은 기분 영법인데요 기분 뜻은 문장의 앞이나 문장의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뭐뭐가 주어진다면 뭐뭐를 받게 된다면 뭐뭐를 고려해 볼 때 등구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의 행동이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부인할 수 없지만 아이들의 미성숙함을 감안할 때 자존감 문제에 대한 부모 자신의 해답을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 11-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페이스 직면하다 어템트 시도하다 커프드 다루다 처리하다 대어바이 그렇게 함으로써 익스포즈 A to B A를 B에게 노출시키다 프로 셀프 이스팀 친화적인 자부심 프로브럼 솔빙 문제 풀이 스트레터지 전략 루트 길 방법 핸들 다루다 이더웨이 어느 쪽이든 셋 더 스테이지 뭐뭐를 위한 장을 마련하다 뭐뭐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다 빈칸에는 모델이 되는 것 2번 모델링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과제를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직시하고 어려움을 피하는 대신 대처하려고 시도하는 부모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가 자존감 친화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일찍 접하게 한다 어려운 일을 저리하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은 삶의 어려운 과제와 문제를 다루는데 부정적인 길을 드러내 보인다 어느 쪽이든 모델이 되는 것은 건강한 자존감 혹은 그것에 관한 문제를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을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기 2번에 모델링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글 11-2번의 소재는 부모의 문제 상황 대처가 자녀의 자존감 형성에 주는 영향입니다 부모가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자녀의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에 흘러서 삶에서 당면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피하지 않고 대처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줌으로써 자녀가 이를 본받아 자존감 친화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초기에 접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11-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1-3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12-3번입니다 빈칸에는 1번 휴머나이즈 드라이 데이터를 씁니다 휴머나이즈 인관화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작가가 매력있고 재미있는 글을 창조해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1화를 찾아서 쓰고 배치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 간결하게 쓰인 이야기들은 한 편집자가 글에 초콜릿칩이라고 묘사하는 매우 맛있는 작은 한입거리이다 그것들은 특집기사에 못지않게 연설 설교 코미디의 독백 책에도 잘 맞아 떨어진다 그것들은 첫머리 결말 또는 원고 전체에 흩어져 있는 예화로서의 역할을 잘한다 그것들은 무미건조한 데이터를 인간화한다 11.1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브렉스루 획기적인 발전 메모러블 기억에 남을만한 인서트 삽입하다 언엑도트 일화 롱 애프터 뭐뭐한지 오랜 후에 스타디스틱 통계 자료 컴팔링 흥미진진한 디테일 세부사항 컬러풀 다채로운 시그니피컨스 중요성 의미 키포인트 요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중요한 의학의 획기적 발견에 대한 글에는 온갖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을 수 있지만 저자가 의학의 획기적인 발견으로 인해 생명을 건진 환자에 대한 일화를 집어넣을 때 그 글은 기억에 남게 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읽기를 원한다 독자들은 놀라운 통계 자료 흥미진진한 세부사항 또는 이야기의 요점을 잊어버린 지 오랜 후에도 핵심 요점의 의미를 말하기보다는 보여주었던 다채로운 일화를 기억한다 11-3번 보기 1번의 휴머나이즈는 인간화하다는 뜻입니다 보기 2번의 일레버레이트는 자세히 설명하다 자세히 말하다는 뜻입니다 보기 3번의 아웃풋은 결과물, 산문들이란 뜻이구요 보기 5번의 톤은 언론조, 어조라는 뜻입니다 이 글 11-3의 소재는 일화를 이용한 글쓰기입니다 빈칸 바로 다음에 이어진 예의에서 사람들은 1화가 들어갈 수 있을 때 글을 기억한다고 했고 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읽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로부터 1화가 데이터를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따라서 11-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4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위 점검하겠습니다 기본 뭐뭐를 고려할 때 퍼시브 인지하다 퍼시브도 인지된 쉬프트 변화 인더스트리얼 산업의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산업화 이후에 펌 기업 회사 머티리얼 물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 매니플레이션 조작 오브젝 물체 if not 뭐뭐는 아니더라도 패러덕시컬 역설적인 컬처노트입니다 인포메이션 이코노미 정보 경제라는 것은 정보만이 아니라 정보를 생산 유통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된 경제를 일컫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적어도 서양세기에서 최근 수십년간 산업사회에서 산업화 이후 사회로의 인식된 변화를 고려할 때 정보 경제 기업들이 물적 기반 시설과 물체의 조작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역설적이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놀라운 일이다 11-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클레임 주장 클레임 주장하다 define 정의를 내리다 defining 중요한 characteristic 특성 displacement 치환 material 물질 wired 유선의 concise 간결한 memorable 기억할 만한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shift 변화 atom 원자 infect 실제로 occur 발생하다 massive 엄청난 빈칸에는 4번을 넣습니다 interaction 상호작용이란 뜻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사회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 와이어드 잡지의 편집자 케빈 켈리가 묘사한 것처럼 우리 경제 체제 내의에서 정보에 의한 물질의 대체라거나 혹은 MIT 교수 니콜라스 니그로 폰트에 훨씬 더 간결하고 기억에 남는 말로 원자에서 빛으로의 불가피한 변화라는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우리의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엄청난 증가이다 11-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비주얼라이즈 시각화하다 exploit 이용하다 efficiently 효율적으로 broadly 넓게 globally 세계적으로 extensively 광범위하게 material 물자 the planet 지구 arguably 아마도 as 뭐뭐로서 디렉트 직접적인 컨스컨스 결과 required 요구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기술은 인간이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각화하고 탐색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더 많이 그리고 더 널리 여행하고 더 많이 그리고 더 세계적으로 소비하고 더 많이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오염시킨다 지구를 누비고 다니는 물자의 양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아마 틀림없이 디지털 혁명의 직접적인 결과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러한 증가는 정보 기술에 의해서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 요구되기도 한다 11-4번 보기 1번에 special perception은 공간지각이라는 뜻입니다 보기 2번에 monopolization은 독점이라는 뜻이고요 보기 3번에 share는 공유하다는 뜻입니다 보기 4번에 interaction은 상호작용이란 뜻입니다 이 글 11-4의 소재는 정보 기술로 인한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증가입니다 정보 경제 기업들이 물적 기반 시설과 물체의 조작에 계속 의존한다는 내용 디지털 혁명의 결과로 오히려 지구를 누비고 다니는 물자의 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내용 등으로 미뤄보아 물질 경제가 정보로 퇴체되었다는 것이 정보 사회의 특징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질 경제와 관련된 측면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11-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5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 long way away 멀리 떨어진 곳에서 플루이드 체액 커넥터 A with B A와 B를 연결하다 세크리션 분비 B swept up to 어디어디로 휩쓸려 들어가다 로컬리 국소적으로 빈칸에티 인근 근처 엑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 세포 외액 세포 외액이라는 것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체액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몬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곳 가까이서 또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용할 수 있다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분비 장소와 착용 장소를 연결하는 혈액과 같은 체액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신체의 모든 부분으로 휩쓸려 들어가 혈액이 가는 모든 곳에 도달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세포 외액 인근에서 국소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11-5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Secret 분비하다 Be Secreted 분비되다 Pancreas 최장 Blood Sugar Level 혈당치 River 간 Muscle 근육 Take Up 받아들이다 차지하다 Storage 저장 Provision 공급 Next to 바로 옆에 있는 Stimulate 자극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은 혈당치가 상승할 때 최장 안의 세포에 의해 혈액 속으로 분비된다 그것은 간과 근육에 도달하여 그것들이 저장이나 에너지 공급을 위해 약간의 당분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와 동시에 인슐린은 그것 인슐린을 분비한 세포 바로 옆에 있는 최장 안의 세포에 영향을 미쳐 그것이 다른 호르몬을 생성하도록 자극한다 11-5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Inhibit 억제하다 Further 추가의 Secretion 분비 Adjust to 어디어디에 조정하다 어디어디에 조정되다 Sugar Concentration 혈당 농도 Remarkably 주목할만하게 Constant 일정한 일단 빈칸에는 5번을 집어넣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호르몬은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또한 더 이상의 인슐린 분비를 억제한다 그 결과 인슐린 반응은 혈당 농도가 상승한 만큼의 양에 정확히 맞춰진다 이러한 국소적 효과와 원거리 효과의 결합은 혈당치가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일정하게 유지되는 한가지 이유이다 11-5번 보기 2번에 디플리션은 고갈이란 뜻입니다 보기 4번에 퓨리피케이션은 정화라는 뜻이구요 보기 5번에 로컬은 국소적인 이란 뜻입니다 이 글 11-5의 소재는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호르몬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곳 가까이서 또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용할 수 있다는 첫 문장이 주제문인 글입니다 주제문 제시 후 인슐린 분비와 인슐린의 작용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한 후에 마지막 문장에서 혈당치가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를 빈칸에서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11-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6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Go above 시작하다 effortlessly 노력 없이 쉽게 go into 어디 속으로 들어가다 apparent 외관상의 겉보기에 simplicity 단순함 illusion 환상 컬처노트입니다 M&Bob이라는 것은 미국 밴드인 한슨이 1997년에 발표한 정규앨범 미드러브 노웨어에 수록된 곡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눈이 뜨이고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대부분을 쉽게 이해한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일 같아 보인다 그러나 한슨의 노래 M&Bob처럼 외견상의 간단함은 착각이다 11-6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콤플렉스 복잡한 컨셔스 의식의 마인드 마음 비스페어드 수고를 면하게 되다 익셉트 제외하고 카인더블 라이크 일종의 뭐뭐와 같은 자 항아리 병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시각체계는 정말 복잡하다 우리의 의식이 최종적인 결과물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에는 수고를 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을 뿐이다 그것은 땅콩버터 한 병을 사는 것과 다소 비슷하다 11-6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그로우 재배하다 하비스트 수확하다 쉽 선적하다 프로세스 가공 처리하다 플랜트 공장 턴 A to B A를 B로 바꾸다 콘테이너 용기 인터페이스 접촉 영역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땅콩의 재배 그것의 수확 가공 공장으로의 운송 땅콩버터 제조 플라스틱 용기의 제작 라벨 인쇄 배송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접촉 영역은 상점과 약간의 돈이면 된다 11-6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인터프리테이션 해석 컨썬 원셀프 위드 어디어디에 관심을 갖다 언락 많은 것 고 온 진행중이다 후두 두건 빈칸에는 2번을 쓰겠습니다 제너레이트 생성하다 비 제너레이티드 생성되다 답은 2번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여러분의 의식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그것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이 누린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글 11-6의 소재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시지각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시지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시각 체계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는 내용이며 이를 땅콩버터의 제조 및 구매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콩버터를 살 때는 그것이 판매되어 놓이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할 필요가 없듯이 눈앞에 놓인 대상을 지각할 때는 그 지각의 메커니즘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지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죠 따라서 11-6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7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워크 작동하다 플러시 토일렛 수세식 변기 오브젯 물체 로켓 사이언스 고도의 지능이 요구되는 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 드라스티컬리 급격히 오버에스티메이트 과대평가하다 펑션 기능을 하다 레이트 평가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가 수세식 변기는 어떤가 이 물건들은 꽤 간단한 것처럼 보인다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은 고도의 지능이 요구되는 일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간단한 품목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관한 자신의 이해를 대단히 과대평가한다 한 연구에서 레온 로젠블리트와 프랭크 케일은 사람들에게 1에서 7가지의 척도로 자신들이 그러한 물체의 작동 방식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11나시 7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들은 참가자들에게 그 물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많은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다시 논의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실험 대상자들은 자신의 평점을 급격히 낮췄다 11-7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퍼폼 수행하다 스케치 아웃 대략 스케치하다 그리다 메커니즘 작동 방식 스트라이킹 놀라운 테스크 과업 피너미넌 현상 일루전 착각 엑스플로네이토리 설명의 덱스 깊이 빈칸에는 3번을 집어넣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자 레베카 러슨은 학생들에게 작동 방식을 대략 그려서 자전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비슷한 실험을 수행했다 결과는 놀라웠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전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의식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업을 완수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실제보다 자신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현상은 설명 깊이의 착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1-7번 보기 4번의 인그룹스는 내 집단들입니다 내 집단이라는 건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 따위가 비슷하여 구성원이 애착이나 충성의 태도를 보이며 다른 집단에 대해 배타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심리적인 집단을 뜻합니다 보기 5번의 서포우징은 가정하는 이란 뜻입니다 이 글 11-7의 소재는 설명 깊이의 착각입니다 레언 로젠 블리트와 프랭크 케일의 연구와 레베카 로슨의 실험은 모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물체의 작동 방식을 설명해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11-7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8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점검하겠습니다 얼터 바꾸다 변경하다 푸쉬인트 몰아넣다 컨디션 상태 러닝 디서빌리티 학습장애 TV셋 수상기 커머셜 상업 방송 컨스턴트리 끊임없이 시퀀스 장면 홀드원저 텐션 주의를 계속 끌다 센서리 감각의 범바드먼트 폭격 맥시마이즈 극대화하다 오리엔팅 리스펀스 지향 반응 프로듀서 제작자 비폰드오브 모모를 좋아하는 퍼셉추얼 지각의 저커라운드 모모를 뒤흔들다 셔트닝 단축 스펜 지속기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텔레비전은 일부 아이들을 학습장애 상태로 몰아넣는 방식으로 뇌를 바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제롬 에어싱거는 텔레비전 수상기 그리고 특히 끊임없이 바뀌는 짧은 장면을 영리하게 사용하는 상업 방송 텔레비전이 텔레비전에 대한 지향 반응을 극대화하는 끊임없는 감각폭격으로 우리의 주위를 계속 끈다 라고 지적한다 어린이 방송 프로의 제작자들은 아이들의 주위를 끌기 위해 지각의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을 특히 좋아한다 이렇게 아이들의 주위를 뒤흔들면 아이들의 주위 지속시간 단축이 초래될 수 있다 11-18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Have One's Attention Pulled Away 주위를 뺏기게 되다 노벨 새로운 Eventually Give In 굴복하다 Go With The Flow 흐름을 따르다 Analyze 분석하다 빈칸에는 2번을 넣겠습니다 Replace 는 대체하단 뜻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훨씬 더 흥미롭거나 신기한 것에 자신의 주위를 빼앗기고 있을 때 한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은 어렵다 결국 아이들은 주위를 기울이라고 요구하는 것에 굴복하고 그 흐름을 따른다 그들은 또 다른 것이 나타나서 첫번째 것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를 분석하려는 것은 소용없다고 생각하여 수동적이 된다 11-8번 보기 1번에 모아 오픈된 낫 흔히 보기 2번에 Replace 대체하다 보기 3번에 Add Their Finger Tip 즉시 보기 4번에 Take 필요로 하다 Relevant 타당한 보기 5번에 Multi-Tasking 다중작업하기 Engaging 어디어디에 종사하는 것 Engaging 종사하다 Simultaneously는 동시에 라는 뜻입니다 이 글 11-8의 소재는 텔레비전의 끊임없는 장면 전환입니다 아이들은 텔레비전의 끊임없이 바뀌는 짧은 장면으로 인해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텔레비전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어떤 것을 집중해서 분석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빈칸에 들어가야 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11-8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9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Theory 이론 Redness 의존성 밸런스 균형을 잡다 narrow 좁은 metal rail 철길 metal 철의 weight 무게 evening 균등하게 distribute 분배하다 distributed 분배된 geometry 기하학 geometric 기하학적인 visible 눈에 보이는 invisible 눈에 안 보이는 weight 무게 추 balance far off center 중심에서 크게 벗어난 곳에서 균형을 잡다 컬처 노트입니다 Theory readiness 이론 의존성 이론 의존성 이론 의존성 기존의 이론을 과신하여 그 틀 안에서만 관찰하거나 추론하는 현상 즉 여러 사람이 같은 대상을 관찰할 때 각자 자신이 믿는 이론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보는 현상을 뜻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카미로프 스미스와 인 헬더는 자신들의 연구에서 실험에 이론 의존성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폭이 좁은 금속 레일 위에서 나무 블록의 균형을 잡아보라고 했다 다수의 블록은 무게가 균등하게 분배되어 기하학적 중심에서 균형을 유지했다 다른 블록은 한쪽 끝에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추가 있어서 중심에서 크게 벗어난 곳에서 균형을 유지했다 11-9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lace the blocks on the rail on their centers 블록들을 중심에 맞춰서 레일 위에 두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들은 이론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들은 균형을 유지할 때까지 그냥 블록을 이리저리 옮겼다 약 6세에서 7세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강한 이론 즉 사물은 중심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이론을 채택했던 것 같았다 이 아이들은 블록을 중심에 맞춰 레일 위에 올려놓았다 11-9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Ordinary 일상적인 Come in well for 뭐뭐에 잘 맞다 Hold to 뭐뭐를 고수하다 Geometric center theory 기학적 중심 이론 Procide 뭐뭐를 제쳐두다 Be directed 지배되다 지시되다 빈칸에는 2번을 쓰겠습니다 정답이 2번이죠 Adjust는 조종하다는 뜻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의 블록에서는 자료가 이 이론과 잘 맞았지만 불균형한 블록에서는 그 이론이 효과가 없었다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기학적 중심 이론을 고수하였으며 불균형한 블록은 균형을 유지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제쳐놓았다 따라서 우리는 6세에서 7세 아이들의 실험이 이 이론의 안내를 따르고 있어서 자료가 그 이론에 들어맞지 않으면 아이들은 불균형한 블록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료를 조종했던 사례를 얻은 것 같다 11-9번 보기 2번의 어드저스트는 조종하다 보기 4번의 스포츠는 장소입니다 이 글 11-9번의 소재는 아이들의 이론의 의존성입니다 연구결과 아이들에게 무게의 분포가 불균형한 블록의 균형을 유지하겠을 때 사물은 중심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이론을 채택한 6세에서 7세 아이들은 기학적 중심 이론과 맞지 않는 블록은 균형을 유지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제쳐놓는 행동을 하며 강한 이론의 의존성을 보였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죠 따라서 11-9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10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도메스틱 사육대는 길들여진 불수소 허드 무리 사이얼 짐승의 아비 업저브 관찰하다 비그룹2 무리를 이루게 되다 피드펜 사육 우리 패셜 목초지 레슬 몸싸움하다 플레이플 장난기 많은 에이지메이트 또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육대는 새끼 수소들은 나이가 더 많은 무리 내에 아비소들 주변에서 자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이가 더 많고 힘이 더 센 수소들과의 싸움 놀이를 하거나 무리 내의 아비소들을 역할 모델로서 관찰할 기회가 없다 그 대신에 그것들은 사육우리와 목초지에서 함께 무리를 이루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것들은 장난기 많은 또래 친구들과만 몸싸움을 할 수 있다 11-10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매치드 맞먹게된 게이지 측정하다 디스플레이 과시하다 어그레시브 공격적인 쇼브 밀치다 쇼빙 밀치기 매치 시합 피드펜 사육우리 프리퍼드 우선시되는 세틀러 스코어 분풀이하다 카운터 액 어디어디에 대응하다 볼듬 지루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매우 동등한 호족수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과시하는 것만으로 서로의 힘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 사실상 사육우리에서 마음껏 하는 밀치기 시합은 단지 지루함에 대응하기 위해 하는 분풀이에 우선시되는 수단이 된다 11-10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도미니언스 지배권 우세권 디스피트 싸움 비 세틀드 바이 해결이 되다 피지컬 신체적인 컨플릭 충돌 리플레이스먼트 대체 어두저스트 적응된 순응된 네세서리 투 모모에 필요한 빈칸 그것들은 더 잘 적응하게 되고 싸움이 아니라 과실을 통해 대부분의 지배권 싸움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얻게 된다 11-10번 사나운 클래시 충돌 팬이라는 건 사육울이죠 이 글 11-10의 소재는 어린 수소의 사회화입니다 새끼 수소들이 나이가 더 많은 무리 내 아비소들과 함께 사육되면 그것들에게서 공격적인 행동을 과시하는 것만으로도 지배권 싸움을 조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지만 또래끼리만 사육되면 서로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신체적 충돌로만 지배권 싸움을 조종하게 되어서 입게 되는 부상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빈칸은 나이가 더 든 무리 내 아비소들과 함께 사육되는 경우에 이점에 해당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11-10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1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Interpretation 해석 커뮤니케이션 전달하는 것 Stand for 대표하다 상징하다 Directly 직접 Equated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다 Statement 진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미는 의미는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바에 대한 상징적 해석에 기반을 둔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의도한 의미를 알기 위해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말과 몸짓 그 밖의 다른 행위와 같은 상징의 사용에 대한 우리 나름의 해석에 의존한다 어떤 사람이 저 배고파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한다 비록 우리가 그 사람의 배고픔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지만 그 말을 우리 자신의 배고픔이라는 느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11-1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리스폰스 반응 immediate 즉각적인 yours 당신의 것 여기서는 당신의 배고픔이죠 cognitive 인지 의 it takes me long up 나에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obvious to 누구에게 분명한 자 일단 빈칸에는 3번을 쓰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바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흔히 동일한 상징적 단어나 몸짓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에 기반한다 나의 배고픔은 여러분의 배고픔만큼 당면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방해 온도가 나에게는 그만큼 춥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른다 나의 경험적 배경 또는 더 느린 인지 처리 과정은 여러분에게 분명해 보이는 어떤 문제에 대한 비슷한 이해에 이르는 것이 나에게는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11-11번 보기 2번의 파워스트럭을 주는 권력 다툼들입니다 테이크 이니셔티브는 주도권을 갖다는 뜻입니다 보기 4번의 어섬션은 가정들이란 뜻입니다 이 글 11-11의 소재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입니다 의사소통에서 다른 사람이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단어나 몸짓 같은 상징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동일한 상징 또는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경험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죠 따라서 11-1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12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그라버티 중력 도미네이트 지배하다 도미네이팅 지배하는 에니소트로픽 비등방성의 스페이스 공간 다이나믹 역학관계 역학 베리위드드렉션 방향에 따라 다르다 오버컴 극복하다 레지스턴스 저항 저항력 디센드 내려가다 서렌더 굴복하다 풀 프롬빌로우 아래로부터 당기는 힘 컴플라이언스 수능 수락 비등방성이라는 것은 방향에 따라 물체의 물리적 성질이 다른 것을 뜻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중력의 힘 때문에 우리는 비등방성 공간 즉 역학관계가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에 살게 된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저항을 이겨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승리이다 내려가거나 떨어지는 것은 아래에서 당기는 힘에 굴복하는 것이고 따라서 수동적 순응으로 경험된다 11-1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It follows from 어디 어디에서 생겨나다 unevenness 불균형 location 위치 dynamically 역학적으로 physics 물리학 point out 지적하다 move away 멀어지다 walk ill potential 에너지 잠재적 위치 에너지 mass 질량 덩어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가 역학적으로 같지 않다는 것은 이러한 공간의 불균형에서 생겨난다 여기에서 물리학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중력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이를 필요로 함으로 높은 곳에 있는 덩어리의 위치 에너지는 낮은 곳에 있는 덩어리의 그것 즉 위치 에너지보다 더 크다는 점을 짚어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11-1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vertical 수직의 obtain 얻다 be obtained 얻게 되다 place 위치시키다 experimental 실험의 demonstration 증명 with regard to 뭐뭐의 대하여 mention 언급하다 be mentioned 언급되다 bysect 2등분하다 perpendicular 수직의 직각의 invariably 예외 없이 언제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일정한 크기 모양 색깔의 물체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할 때 더 많은 무게를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물체를 다른 높이에 위치시켜서는 수직 방향에서의 균형을 얻을 수 없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더 가벼워야 한다 랭필드는 크기와 관련해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을 언급하였는데 측정하지 않고 수직선을 2등분하도록 하면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지나치게 높게 표시한다 11-1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바이섹트 2등분하다 바이섹티드 2등분된 convince 납득시키다 upper half 위쪽에 절반 lower half 아래쪽에 절반 two halves 두 개의 반쪽들 일단 빈칸에는 3번을 정답으로 쓰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선이 2등분되면 위쪽 절반이 아래쪽 절반보다 길지 않다는 것을 납득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는 두 개의 반쪽이 똑같아 보이게 하고 싶다면 위 반쪽을 더 짧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1-12번 보기 2번의 equality 동등 보기 4번의 obtain은 획득하다 보기 5번의 direction은 방향입니다 이 글 11-12의 소재는 위치에 따른 역학적 불균형입니다 물체는 높은 곳에 위치할 때 무게가 더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수직 방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더 가벼워야 하고 수직선을 2등분할 때도 위쪽 절반이 더 길어 보이지 않도록 하려면 위아래의 길이를 동일하게 2등분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11-12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데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 12강 흐름에 무관한 문장찾기입니다 12-1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의 대항을 건너는 이동은 위험한 일이었다 배들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해하지 못했는데 그것들은 작은 도치나 노를 젓는 노예 선원들로 천천히 이동했으며 지도는 매우 빈약했었다 대부분의 고대 문명들은 육지에 근거하였으며 해군이 아니라 육군을 전투해 보냈다 12-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패니키언 패니키아인들 메디터레니언 지중해 세일 항해하다 significant 의미있는 중요한 based 어디어디에 근거한 sea based 바다에 근거한 sea fearing culture 항해를 업으로 삼는 문화 sea fearing 항해를 업으로 삼는 descent 제대로 된 determine 결정하다 측정하다 longitude 경도 latitude 위도 precisely 정확하게 position ...의 위치를 표시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부 지중해에 패니키아인들이나 자신들의 많은 섬 사이를 항해하는 그리스인들과 같은 몇 안되는 문명들만이 의미있는 해양에 근거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심지어 패니키아인들과 같은 항해를 업으로 잡는 문화권도 최초의 제목 괜찮은 지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서 경도를 측정하여 그러한 지도 위에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갖지 못했다 12-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점검하겠습니다 Essential 본질적인 근본적인 Exact 정확한 Reflection Graphically 도표상으로 Representation 표현 묘사 Sail 항해하다 Sail 오픈워러 외해 바깥바다 쇼라인 해안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도 제작의 본질적인 목적은 가장 정확한 현실 반영물 즉 공간을 도표로 정확하게 표현한 것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들은 외해를 건너서는 짧은 거리만을 그리고 가능하면 언제나 해안선 가까이에서 항해했다 이 글 12-1번의 소재는 지도 기술 부족으로 인한 고대의 항해 방식입니다 고대에는 지도 제작과 위치 측정 기술의 한계로 인해 해안 인근에서만 제한적으로 항해를 했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임으로 지도 제작의 본질적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4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2-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2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미 점검하겠습니다 워딩 표현법 용어 뉴트럴 중립적인 테일러 조정하다 테일러드 조정되다 퍼스넬러티 성격 튜터 지도교사 텐드 투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릴럭턴트 꺼리는 컨트리뷰션 기어 의견 인커렉트 부정확한 폴라이트 친절한 페이스 트레퍼링 체면을 손상하는 런 운영하다 리스크 위험 컨피던스 자신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피드백 표현법은 학생의 능력 수준과 성격에 맞추어져야 한다 교사는 학생이 제시한 의견이 옳지 않을 때 조차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학생의 자신감을 낮출 위험이 있는 체면을 손상하는 피드백을 주기보다는 예의를 차리는 경향이 있다 12-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사이언스 과학 테크놀로지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공학 서포티브 지지하는 엠퍼틱 공감 가능한 감정이입에 머티리얼 자료 미스 놓치다 겟 얻다 킵 트라잉 계속 노력하다 인커렉트 옳지 않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디 멜로와 그레서는 지식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그건 틀렸어 와 같은 짧고 분명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피드백보다는 힘을 주는 공감적 피드백 예를 들어 나도 그 자료가 어렵다는 걸 알아 학생들 대부분이 이것을 틀려 계속 노력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것이 있을 때 스템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주제들을 더 잘 배운다고 말했다 12-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어펙트 악영향을 주다 비어펙티드 악영향을 받다 앰비셔스 야심있는 컴페터티브 경쟁적인 클라이밋 분위기 기후 피어 또래 컨트라스트 대조 인컨트라스트 대조적으로 하이 널리지 러너 지식 수준이 높은 학습자들 엠퍼틱 공감적인 리스폰스 반응 어피어 모모로 보이다 아리피셜 인위적인 거짓된 페이트로라이징 남을 깔보는 듯한 잘난치 않은 어댑테이션 조종 적응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환경은 또래들 사이에 의욕적이고 어쩌면 더 높은 경쟁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조적으로 지식 수준이 높은 학습사들은 실제로 이러한 공감적인 짧은 응답에서 낮은 학습도를 보였는데 이는 아마도 그것이 인위적이거나 깔보는 듯이 보이기 때문인 것 같다 거듭 말하지만 짧은 피드백을 학습자에 맞추어 지능적으로 조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 12-2번의 소재는 학업 수준에 따른 피드백 제공입니다 피드백은 학생의 능력 수준과 성격에 맞추어 지시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지식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공감적인 피드백에서 더 잘 배우는 반면 지식 수준이 높은 학습자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글의 요지이므로 학습 환경이 경쟁적인 분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하고 있는 3번은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2-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3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프레저디스 편견 인폼 영향을 미치다 unjust 부당한 discrimination 차별 acknowledge 인정하다 acknowledged 인정된 particular 특별한 frequently 자주 hold 가지고 있다 hostile 적대적인 solely 오로지 on the basis of 메리트 장점 perceived 인지된 threat 위협 pose 제기하다 posed 제기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편견은 흔히 부당한 차별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특정 집단을 향한 긍정적인 편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것 편견은 개인들 자신의 장점보다는 오로지 그들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임에만 기초하여 개인에 대한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더 자주 정의된다 편견은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신체적이든 혹은 경제적이든 간에 각 집단에 의해 제기된 인지된 위협에 기초한다 12-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hence 따라서 disabled people 장애인 베나벌런트 호의적인 based on 어디어디에 근거하여 kindly 친절하게 intent 의도한 interaction 상호작용 take place 발생하다 일단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노인과 장애인은 덜 위협적이라고 인식되어 친절한 의도에 근거한 호의적인 편견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다른 집단을 향한 사람들의 편파적인 태도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형태에 따라 또한 다르다 12-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atronizing 잘난척하는 demeaning 모욕을 주는 subject to 모모를 겪다 apparently 겉보기에 mild 가벼움 베나벌런트 호의적인 translate into 모모스로 해석되다 affect 악영향을 주다 treatment 처우 prospect 성공 기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것 호의적인 편견을 겪는 사람에게는 잘난체하고 모욕을 주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심지어 겉보기에 가벼운 호의적인 형태의 편견도 그러한 직단의 처우와 성공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글 12-3번의 소재는 호의적인 편견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이 친절한 의도에 근거한 호의적인 편견을 경험할지도 모른다는 내용과 호의적인 편견을 겪는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의 흐름 사이에 다른 집단을 향한 사람들의 편파적인 태도의 형태에 차이가 있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한 문장이 들어가 있으므로 3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2-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4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oncept 개념 define 정의를 내리다 precisely 정확하게 term 용어 juxtaposition 병치 go back 어디어디로 거슬러가다 millennium 1000년 2 millennial 2000년 전 데일리 이벤트 메일 사건들 오피셜 텍스트 공식적인 문서들 handwritten 손으로 쓰여진 publicly 공적으로 posted 게시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저널리즘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사실 그 용어는 신구 개념의 병치이다 서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서의 저널리즘은 적어도 2000년 전 매일 사건 즉 줄리어스 시저 시대의 고대 로마에서 손으로 써서 공개적으로 개시된 대중의 관심거리를 담은 공식 문서의 등장이 있었던 시기로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12-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덤감 전통 디스플레이 개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신문은 특히 요즘에 더 젊은 세대에게 자신들의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고 있다 반대로 정보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인 디지털화가 20세기 전자계산기 시대에 등장했으며 배포와 개시를 위해 진보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12-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테이큰 투게더 함께 합쳐지면 프레틱스 관행 컨텍스트 환경 씬서시스 통합 이노베이션 혁신 쇄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합쳐지면 이 두 단어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오래된 관행 즉 전통과 혁신의 통합을 시사한다 이 글 12-4의 소재는 디지털 저널리즘의 의미입니다 디지털 저널리즘은 2000년 전부터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전통적인 신문의 역할과 20세기에 등장한 디지털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진보한 기술의 신구 개념을 통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임으로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세태를 언급하고 있는 3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2-4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5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비주얼 시각적인 채널 경로 이모셔널 정서적인 인텐트 의도 바드리 신체의 포지션 자세 인코드 표현하다 매그니티드 크기 규모 무브먼트 동작 프레젠테이션 무대 행위 상연 Q. 단서 신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설과 음악의 시각적 경로는 무대에 선 사람의 정서적인 의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예전에는 신체 자세가 정서 상태를 표현하지만 동작은 단지 그 상태의 크기를 표현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로 밝혀진 것은 무대 행위에 동작을 더하는 것은 정서 상태에 대한 단서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12-5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역동적인 스태틱 정적인 프레젠테이션 무대 행위 상연 이모셔널 정서적인 어티리뷰션 귀인 에큐리트 정확한 비어버브 첸스 의원의 확률을 넘다 이모션 감정 초우즌 선택된 리파인 개선하다 다듬다 디스틱기쉬 구별하다 마들리 신체의 포지션 자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역동적인 무대 행위를 정적인 무대 행위와 비교할 때 정서 귀인은 역동적인 무대 행위에서 더 정확했다 정적인 상태에서도 귀인은 우연의 확률을 넘으면서 부정확한 감정보다 정확한 감정을 택하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동작을 추가하면 이러한 귀인을 개선하여 같은 신체 자세를 가진 감정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2-5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에드서치 그 결과 트레인드 훈련받은 인스트럭트 가르치다 비인스트럭티드 배우다 리미트 제안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 많은 훈련된 가수들은 특히 클래식 장르에서는 공연 중에 동작의 범위를 가능한 한 제안하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예를 들어 행복한 장면과 분노하는 장면은 둘 다 팔을 올리는 것을 수발하지만 그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의 특성이 그 두 감정을 구별한다 이 글 12-5번의 소재는 정서 상태를 표현하는 동작입니다 무대 행위에 동작을 더하는 것은 정서 상태에 대한 단서를 증가시켜 감정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클래식 장르에서는 가수들의 동작이 제안을 받는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4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2-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6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페이트론 후원자 고객 인텐션 의도 어프리셰이트 감상하다 아이솔레이티드 고립된 케어러법 신경쓰다 리액션 반응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메디치 가문을 위해서 그리 했던 것처럼 화가가 후원자를 위해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그 후원자가 감상하고 즐길 만한 무언가를 제작하려는 화가의 의도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의사소통이 있을 수 있다 평생 고립되어 있었고 그림을 거의 팔지 못했던 빈센트 반 고우조차도 자신이 창작한 그림에 대한 동생의 반응에는 신경을 썼다 12-6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Take Fains S다 Concerning ~~에 대하여 Framing 구성 고안 Presentation 표현 제시 For the benefit of ~~를 위하여 Search as when ~~할 때처럼 Writing 조명 명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화가들은 가령 마크 로스코가 자기 그림의 명함에 관하여 매우 세심했던 경우처럼 그들의 예술을 보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주 자신들의 작품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것에 관하여 공을 들인다 그러므로 그림 그리기는 화가의 정서적 판단을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수반하는 사회적 과정이다 12-6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Object, 대상, dimension, 요인, 차원 Be open attracted to 자주 어디어디에 끌리다 Things they find familiar 사람들이 친숙하다고 발견한 것들 Familiar, 친숙한 Mere, 단순한 Exposure, 노출, 이펙트, 효과 Appreciate, 감상하다 Generate, 만들다, 생성하다 Approximation, 근사치 비슷한 것, 가까운 것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상과 세계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흔히 심리학자들이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익숙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자주 끌리기 때문이다 화가들은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창작품에 들어간 것과 정확히 똑같은 지각과 감정을 가지고 자신들의 작품을 감상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이런 지각과 감정을 생성하기를 바랄 수는 있다 이 글 12-6번의 소재는 화가와 감상자의 의사소통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화가가 자신의 정서적 판단을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수반하는 사회적 과정이라는 내용의 그림으로 대상과 세계에 존재하는 사회적 요인을 언급하고 있는 4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2-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7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스피어에 관해 말하자면 그가 그 희곡을 쓸 때 여러가지 버전의 리어왕 이야기를 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에 따르면 그는 적어도 두 개의 자료를 합쳤는데 그 중 하나는 홀린스웨드가 쓴 1587년의 연대기로 그는 많은 자신의 희곡을 위해 그것을 참조했으며 다른 하나는 익명으로 작성된 인기있는 희곡으로 그것은 12년도 일찍 출판되었고 The True Chronicle History of King Lear and His Three Daughters 거너린, 레이건, 앤 코델리아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었다 12-7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Bring together 합치다 Bring together 합치기 Blend 섞다, blending 섞기 Combine 결합하다 Account for 설명하다 Blindness 맹목 Betrayal, 배신 Poetic, 시적인, 디스크립션, 묘사 Tragedy, 비극, 에이징, 노화 Character, 등장인물 Construction, 구성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디스팅, 독특한 Entity, 독립체, 존재 Overall, 전체적인, 인테그레이션, 통합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두 자료를 합치거나 섞거나 결합하는 행위는 세스피어의 희곡 킹 리어의 창작을 설명하지 못한다 리어 왕의 맹목 커델리아의 배신에 대한 그의 믿음 노화의 비극에 대한 시적 묘사 그리고 물론 인물과 언어 구성 그 자체라는 요소들 모두가 전체적인 통합 속에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두드러진 독립체이다 12-7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미덤감 하겠습니다 어멘드 수정하다 수투 어디어디에 적합하다 컨템퍼러리 당대의 인테그레이티드 통합된 리터러릭 문학의 워크 작품 어트리뷰트 속성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00년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세스피어의 희곡은 당대의 상연 분위기에 적합하도록 수정되고 해석되어 왔다 이러한 특성들과 많은 다른 것들이 새로움과 가치라는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진 통합된 문학 작품 킹 리어를 만들어낸다 이 글 12-7번의 소재는 세스피어의 희곡 킹 리어 창작입니다 세스피어는 그 당시 구할 수 있었던 여러가지 버전의 리어왕 이야기 중 적어도 두 개의 자료를 합쳐 자신의 희곡을 구성했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두드러지며 이러한 특성들과 많은 다른 것들로 새로움과 가치를 모두 지닌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므로 세스피어의 희곡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당대의 상연 분위기에 적합하도록 수정되고 해석되어 왔다는 내용의 4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2-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8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도미네이트 지배하다 도미니언 지배 리릭 노래 가사 그래 움켜쥐다 어텐션 주의 프레이즈 억구 미니멀 최소의 임팩트 영향 텍스트 글 디스플레이드 표시되는 디스트랙 분산시키다 인터프리트 해석하다 인터프리티드 해석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목소리는 모든 소리를 지배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든 가사든 관계없이 언어는 음악으로부터 주의를 가로채기 마련이다 목소리가 사용되는 경우에 그것은 무의미한 소리를 만들어내거나 간단한 단어나 구절이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음악에 극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어로 표시되는 글도 또한 음악에서 주의를 분산시키기 마련인데 이는 단어가 읽히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12-18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랭귀지 언어 스포큰 오아 리튼 말로 하든 글로스든 인스트루멘털 뮤직 기약 콘서트 연주 리미티드 제한된 퍼즈 중지 포에티컬 시적인 스테이트먼트 진술 인디커티브 모모를 나타내는 일루시브 파악하기 어려운 네이처 성질 whatever it is that music communicate 음악이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든 바로 그것 일단 정답은 4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말로 하든 글로스든 언어가 기약 연주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그것은 음악이 잠시 끊긴 때 혹은 음악 전이나 후로 제한되어야 한다 음악은 인류의 보편적인 언어이다 라는 시적인 진술은 음악이 지닌 의사소통의 특성을 나타내고 동시에 음악이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든 바로 그것에 파악하기 어려운 성질을 나타낸다 12-8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넘검하겠습니다 액티브티 활동 프리 컨서트 턱 연주 전에 강연 피스 악곡 작품 Separate from 모모로부터 분리된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퍼포먼스 연주 멀티미디어 이벤트 다중매체 행사 비 백그라운디드 뭐뭇의 뒷전에 놓이게 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주의 전의 강연이나 악곡간의 해설과 같은 활동은 음악 감상 경험에 가치를 더하긴 하지만 음악과 분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연주가 다중매체 행사가 되어 음악이 뒷전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 이 글 12-8번의 소재는 음악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구어이든 문어이든 간에 음악으로부터 주의를 가로채기 때문에 기악 연주회에서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 음악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글의 요지임으로 음악은 인류의 보편적인 언어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밝히는 4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2-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3강 문단내 글의 순서 파악하기입니다 13-1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담감하겠습니다 소시얼러지스트 사회학자 테이크 취하다 어프로치2 뭐뭐에 대한 접근법 롱스탠딩 오랜 아규먼트 논쟁 필드 분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학자는 사회생활에 대해 과학적인 접근법을 취한다 그러나 그 분야에서는 과학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오랜 논쟁이 있다 13-1번 계속 이어집니다 B번 단락입니다 어휘담감하겠습니다 소시얼러지 사회학 어스파이어 열망하다 Be as cross to as possible 어디어디에 가능한 근접하기를 Quantitative 양적인 테이크 취하다 렐렉스드 느긋한 뷰 관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학이 자연과학에 가능한 한 근접하기를 열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최고의 사회학 연구는 매우 정량적인 것이다 나를 포함해 또 어떤 사람들은 더 관대한 관점을 취한다 13-1번 계속 이어집니다 C번 단락입니다 어휘담감하겠습니다 Quantitative 정량적인 Mobility 이동 Indispensable 필수불가결한 At least 적어도 As many 그만큼 많은 Context 상황 Intensive 집중적인 Yield 산출하다 만들다 Insight 통찰 Number crunching 수치 연산 Reveal 드러내다 폭로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량적 연구는 정말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매우 필요한 예컨대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 같은 몇몇 영역이 있다 그러나 소수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아무리 많은 수치 연산도 드러낼 수 없는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최소한 그만큼 많다 13-1번 계속 이어집니다 A번 단락입니다 어휘점감하겠습니다 Combine 결합하다 Combined 결합된 Combination 결합 Proper 적절한 Properly 적절하게 Social 사회적인 Mobility 이동 Phenomenal 현상 Statistically 통계적으로 Inquire 조사하다 Involved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 두가지 접근법을 결합해야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예를 들어 사회이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현상을 통계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만 또한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 경험과 태도를 조사할 필요도 있다 이 글 13-1의 소재는 사회학 연구 방법입니다 사회학의 과학적인 접근법을 소개하면서 과학적이라는 말의 해석과 관련된 오래된 논쟁을 언급하는 주어진 글 뒤에는 그 논쟁과 관련된 정량적 연구와 그보다는 더 관대한 관점의 연구를 함께 언급하는 비가 와야 합니다 B 뒤에는 정량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정량적 연구보다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더 효과적인 상황도 그만큼 많다고 말하는 C가 와야 합니다 C 뒤에는 C에서 언급된 정량적 연구와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더 투 어프로치 이스로 지칭하면서 그 둘을 결합해야 하는 사례를 언급하는 A가 오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3-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13-2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퍼스 추구하다 퍼스윙 추구하는 것 챌린징 도전적인 챌린지 도전하다 디스트럭트 파괴하다 디스트럭티브 파괴적인 언에티컬 비윤리적인 인크레이지 조장하다 권장하다 리스크테이킹 위험을 감수하는 데미지 해를 끼치다 미션 임무 과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팀 내에서 해로울 수 있으며 비윤리적인 행동을 낳을 수 있다 그것은 팀과 그 임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조장한다 13-2번 계속 이어집니다 A번 단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푸쉬 나아가다 푸쉬 스루 밀고 나아가다 리스키 위험한 어템트 시도하다 서밍 정상 정상에 이르다 클라이언트 대원 고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996년 에베레스트 등반팀의 리더 두 사람은 산정상 등반을 시도하기 위해 위험한 기상상태를 뚫고 나아갔는데 이는 자신들과 대원들 6명의 사망을 초래한 결정이었다 13-2번 계속 이어집니다 10번 단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오벌리 지나치게 챌린징 도전적인 모티베이트 유발하다 동기를 부여하다 언에티컬 비윤리적인 미스 리프리젠트 왜곡하다 잘못 전하다 퍼포먼스 성과 취트 쏘기다 취팅 속임수를 쓰기 파인 벌금을 부과하다 비파인드 벌금을 부과받다 언어터라이즈드 미승인된 브로트 온 프롬 뭐뭐로부터 야기된 초래된 브링 온 야기하다 초래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목표는 또한 성과를 왜곡하고 속임수를 쓰는 것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크로는 승인되지 않은 200만 개의 은행 계좌 생성으로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그것은 영업 직원들의 높은 성과 기대에서 야기되었다 13-2번 계속 이어집니다 B번 단락입니다 어휘덤검 하겠습니다 데미징 해로운 컨스컨스 결과 미스 놓치다 리퓸즈 거절하다 커미트 전념하다 헌심하다 이로우드 약화시키다 컨피던스 자신감 얼티미틀리 결국 어치브 달성하다 미션 임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해로운 결과 이외에도 팀이 반복적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구성원들은 당황하게 되고 문제에 대해 서로서로와 외부 요인을 탓하기 시작하며 추후에 목표를 위해 전념하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임무를 결국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집단의 자신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글 13-2의 소재는 지나치게 어려운 목표입니다 지나치게 어려운 목표 추구는 해로울 수 있는데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 그 예로 무리한 등반을 강행하여 많은 사망을 초래한 에베레스트 등반팀에 관한 A가 이어지고 또 다른 해로운 결과로 비윤리적인 행동을 자극할 수 있다는 내용의 C가 이어지며 앞에서 언급한 사건의 결과를 가리키는 in addition to the damaging consequences 뒤에 반복적 실패 경험이 집단의 자신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B가 그 뒤를 잇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C의 also와 B의 in addition to the damaging consequences 는 해로운 결과들을 차례대로 나열할 때 순서를 확인하는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13-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13-3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라운드드 둘러싸인 센서리 감각의 오버로드 과부하 브로트온 약이 된 초래된 휴즈 거대한 프레셔스 소중한 파인리 정교하게 오브젝트 물건 더 브리티시 미즘 대형 박물관 앱센스 부재 우두 목재 스포 발견하다 미싱 실종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수많은 물건들로 인해 약이 되는 감각의 과부하에 둘러싸여 있을 때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했던 재료인 목재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것이 빠져 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기란 항상 더 어렵다 13-3번 계속 이어집니다 C번 달락입니다 어휘점검하겠습니다 디스파이트 뭐뭐에도 불구하고 매니폴드 다양한 어드밴테이지 장점 래피들리 빠르게 폴리아웃 페이버 총애를 잃다 프랙티컬 실제적인 샤이니 빛나는 메탈 금속 주얼 보송류 트랜스페런트 투명한 듀어블 내구력에 인내력이 있는 브론즈 청동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목재는 빠르게 지배층의 총애를 잃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몇가지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목재가 금속이나 보속보다 덜 반짝이고 유리보다 덜 투명하며 돌이나 청동보다 내구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13-43번 계속 이어집니다 B번달락입니다 어휘점검하겠습니다 서스펙트 추측하다 오디너리 평범한 플레인 수수한 어퍼드 뭐뭐를 살 여유가 있다 아티팩트 공예품 오운 소유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된 이유는 목재가 정말 너무 평범하고 너무 수수하고 너무 흔했다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다 가난한 사람들조차 목재 공예품을 살 수 있다면 부자들은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13-43번 계속 이어집니다 A달락입니다 어휘점검하겠습니다 Only for object 단지 물건들에 대해서만 Mechanical 수작업에 Superiority 우월성 Overwhelming 압도하는 Choice 선택 Insure 보장하다 Artifact 공예품 Be made out of 뭐뭐로 만들어진 Rare 희귀한 Decorate 장식하다 Decorated 장식된 Conceal 은닉하다 숨기다 험불 보잘것없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재료를 선택할 때 목재의 수작업상 우월함이 압도적인 요인이었던 물건에 대해서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런 경우조차 최상류층은 반드시 자신이 구입한 공예품들이 특히 고급의 희귀한 종류의 목재로 만들어지게 하고 그것에 보잘것없는 기원을 감출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장식되게 했다 이 글 13-3의 소재는 최상류층에게 외면당한 목재입니다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수많은 물건들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했던 재료인 목재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에 이어 그 이유를 설명한 C C에서 제시된 목재의 재료적 특성보다 근본적인 특성인 평범함과 수수함을 설명한 B 이로 인해 부자들은 수작업상의 우월함이 있을 때 목재가 고급이고 희귀성이 있을 때 목재를 재료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A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13-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3-4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담감 하겠습니다 에스테릭 미관 아름다운 모습 메터 중요하다 워크파더 더 멀리 걷다 티피컬리 전형적으로 어세드 3분의 1 어하프 2분의 1 스토롤 산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관은 중요하다 우리는 거리가 안전하고 흥미롭다고 느낄 때 더 멀리 걷는다 뉴욕이나 런던의 중심가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쇼핑을 하러 가기 위해서 3분의 1에서 2분의 1 마일 정도를 걷는다 그것은 4분에서 10분 정도의 산책 13-4번 계속 이어집니다 B번 단락입니다 어휘점검하겠습니다 Freezing 얼어붙는 Sweat 땀 Soaked 젖은 어세드 3분의 1 Tall 끌기 Max in Tall 가방을 끌고서 As high for 누구누구에게 그만큼 높은 Inclosed 둘러싸인 Mimic 뭐뭐와 흡사하다 흉내내대 원스 일단 뭐뭐하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심지어 겨울은 매섭게 춥고 여름은 땀으로 흠뻑 젖는 몬트리얼에서도 사람들은 가방을 끌고 상점들 사이를 대략 3분의 1 마일 6에서 8분 정도 걷는다고 말했다 그 수치는 사방이 막힌 쇼핑몰에 도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거의 그만큼 높은데 그곳은 적어도 일단 건물 내에 들어서면 시내에서의 경험과 흡사하다 13-4번 계속 이어집니다 에이달락입니다 어휘덤 감 하겠습니다 덤프 내려놓다 바스트 거대한 파킹랩 주차장 서라운디드 바이 모모에 의하여 둘러싸인 모나터너스 단조로운 빅박스 아울렛 대형 할인점 인클리네이션 성향 이베퍼레이트 증발하다 사라지다 비 키티드 위드 모모스로 장비를 갖추다 인듀어 참다 소머치에즈 모모만큼 그렇게 많은 것 스트롤 산책 리테일러 소매상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단조로운 대형 할인점들로 둘러싸인 광활한 주차장에 내려놓으면 걷고자 하는 우리의 의향은 사라진다 심지어 쇼핑카트를 갖추고 있을 때도 사람들은 소매상점들 사이에서 3분 정도 걷는 것조차 견디지 않으려 한다 13-4번 계속 이어집니다 C번 단락입니다 어휘담감 하겠습니다 옵저브 관찰하다 파크 주차하다 트러지 터덜터덜 걷다 트러징 터덜터덜 걷기 데저트 사막 어글리 불쾌한 언컴프라블 불편한 언세이프 안전하지 않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자들은 크고 지루한 쇼핑센터의 쇼핑객 중 3분의 1이 쇼핑센터를 한번 방문하는 동안 실제로는 차를 3번 이상 주차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들은 단지 아스팔트 사막을 지쳐서 터덜터덜 걷는 것을 싫어했다 그것은 불쾌하고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이 글 13-4의 소재는 주변 경관과 도보 산책 시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주변 경관이 좋을 때 사람들은 더 멀리 걷는다는 주장과 함께 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합니다 이를 고려할 때 날씨가 온화하지 않는 몬트리온과 같은 곳에서도 주변 경관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걷는다는 내용인 B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조로운 대형 매장처럼 주변 경관이 나쁜 경우에는 사람들이 멀리 걷는 것을 꺼린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A가 이어지고 이에 대해 큰 쇼핑센터의 아스팔트 사막에서 쇼핑객들이 걷지 않고 차로 이동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뒷받침하는 내용의 C가 그 뒤를 잇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3-4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13-5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부 점검하겠습니다 글로벌라이징 국제화하는 미디엄 매체 페더레이션 연맹 연합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어소시에이션 협회 페러트레이트 관통하다 마켓 시장 및 위드 레지스턴스 저항에 부딪히다 레지스턴스 저항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화하는 텔레비전 매체는 국제축구 연맹이 전세계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미국에서는 저항에 부딪혔다 13-5번 계속 이어집니다 B번 단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Be well served with 뭐뭐로 잘 공급되다 Mainstream 주류에 Opt4 선택하다 Limited 제한된 Scale 규모 크기 Elsewhere 다른 곳에서 Unassailably 논쟁의 여지 없이 아메리칸 미국적인 아메리칸 미국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3-5번 계속 이어집니다 C번 단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articular 특별한 특정한 Present 제공하다 이야기하다 Be driven by 뭐뭐에 의하여 운영되다 Revenue 수익 Flowing 계속 이어지는 Half 절반 Halfs 절반들 Time out 작전시간 Structured 구조적으로 정해진 Stopage 중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축구가 텔레비전에 이야기하는 특별한 문제도 있는데 미국에서 그것은 광고 수입에 의해 운영된다 축구는 작전 타임이나 구조적으로 정해진 중단 없이 45분씩 두 번으로 나눠 계속 이어지는 경기이다 13-5번 계속 이어집니다 A 단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Experiment with 실험하다 Artificial 인위적인 딜레이 지연 연기 Accommodate 수용하다 Commercial 상업의 상업광고 Unseptory 불만족스러운 불만족의 Company 회사 Content oneself With 스스로 뭐뭇에 만족해하다 Commercial Before and After The Action 시합 전후의 상업광고 Commercial At Half Time 절반시간에 하는 광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사이에 실패한 북미 축구리그는 텔레비전 상업광고를 수용하기 위해 경기 중 인위적인 지연을 실험했지만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축구를 하는 나라에서 상업텔레비전 회사들은 시합 전후에 그리고 하프타임에 하는 광고에 만족해야 한다 이 글 13-5의 소재는 미국에서 저항에 부딪힌 축구입니다 세계화하는 텔레비전 매체 덕분에 국제축구연맹이 전세계 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저항에 부딪혔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는 그 이유를 The obvious reason for this is that 으로 설명하는 B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축구가 텔레비전 매체로 제공되는 것에 문제점을 But there is also a particular problem soccer present for television 으로 설명하는 C가 온 다음 마지막으로 북미축구 리그가 텔레비전 사업 광고 실험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내용에 A가 오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3-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6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점검하겠습니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Respond to 뭐뭐에 반응하다 As we do 우리 인간이 아듯이 Issue 주제 Opposition 반대측 Commercial 상업적인 Interest E익 Harvest 수확하다 Wild 야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물고기가 우리처럼 통증을 느끼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가 하는 문제는 열띤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다 반대측에 주제된 이유는 대체로 야생에서의 물고기 수확에서 얻어지는 거대한 상업적 이익 때문이다 13-6번 계속 이어집니다 B번 단락입니다 어휘점검하겠습니다 Sentient 지각 있는 Unbiased 편견 없는 Account 설명 Perception 지각 인식 Turn to 의존하다 Evolutionary 신화의 Theory 이론 Comparative 비교의 Physiology 생리학 Molecular 분자의 페인 통증 Receptor 수용기 Identical 똑같은 동일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대단히 지능이 높은 동물이라는 점과 그것들의 행동이 그것들이 지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통증 지각에 대한 편견 없는 설명을 위해서는 진화 이론에 의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인간의 통증 수용기가 물고기에서 발견되는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은 비교생리학과 분자연구를 볼 때 분명하다 13-6번 계속 이어집니다 A달락입니다 어휘점검하겠습니다 Come as no surprise 놀랍지 않은 일로 써오다 Inherit 상속받다 Fish 물고기의 Ancestor 조상 Enverved 관련된 Vetebrite 척추동물 하일리 컨서브드 피나미넌 잘 보존된 현상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물고기 조상으로부터 그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와 유사하게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호르몬은 모든 척추동물에 걸쳐 매우 비슷하다 모든 척추동물에 있어 통증과 스트레스는 매우 유사하고 대단히 잘 보존된 현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13-6번 계속 이어집니다 C번 단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sychological 심리학적인 aspect 측면 pain 통증 deeper 다르다 highly 매우 unlikely 가능성이 낮은 detection 감지 side by side 나란히 expressed 발현된 outcome 결과 어버이던스 깊이 회피 potentially 잠재적으로 stimuli 자극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통증의 심리학적 측면이 동물들 간에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또한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이는 신체적 감지와 통증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나란히 함께 신화했으며 아울러 그 발현된 결과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자극에 대한 장기적인 깊이이기 때문이다 이 글 13-6의 소재는 물고기의 통증입니다 물고기가 통증을 느끼는지에 대한 문제에서 반대의 입장의 근거를 설명하는 주어진 글 다음에 하웨버로 시작하여 물고기의 통증 지각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의 논리를 진화 이론에 따라 설명하는 B가 이어지고 B의 마지막 문장에 인간과 물고기의 통증 수용기가 거의 동일하다는 내용을 가리키는 디스로 시작하는 A가 이어져 촉추동물 전체의 유사한 스트레스 호르몬에 관해 추가적으로 설명한 뒤 다시 심리학적 측면에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설명하려는 시도에 반박하는 내용의 시가 그 뒤를 읽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3-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13-7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비점검 하겠습니다 로케이트 위치를 발견하다 로케이팅 위치를 발견하기 오디터리 청각의 퍼셉션 지각 인식 오디션 듣기 청취 센소리 감각의 리셉터 수용기 코드 부호화하다 이벤트 사건 워커 발생하다 인테그레이트 통합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은 청지각의 중요한 부분이다 들을 때 감각 수용기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부호하지 않는다 대신 뇌는 우리의 양쪽 귀 각각에서 오는 각기 다른 감각 정보를 통합한다 13-7번 계속 이어집니다 A달락입니다 어비점검 하겠습니다 어디터리 청각의 로컬라이제이션 위치 찾기 이그잼인 조사하기 이그잼 조사하다 반 외양간 아울 올빼미 넉터널 야행석에 파인리 정교하게 상세하게 튠드 조율된 프레이 먹잇감 레버라토리 실험실 로케이트 위치를 찾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청각을 통한 위치 찾기에 관한 연구자들의 많은 이해는 외양간 올빼미를 조사하는 것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그것에 정교하게 조정된 청각이 먹잇감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는데 도움을 주는 야행성 조류이다 사실 어두운 실험실에서 외양간 올빼미는 청각만으로 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 13-7번 계속 이어집니다 C번 달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반 외양간 아울 올빼미 큐 신호 로케이트 사운드 소리의 위치를 찾다 인텍서티 강도 소프트 더 약한 더 부드러운 온디 아더 사이드 반대쪽에서 베리어 장벽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양간 올빼미는 소리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두가지 단서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소리가 각각의 귀에 도착하는 시간과 각각의 귀에 들리는 소리의 강도이다 그 소리가 올빼미의 바로 앞이나 뒤에서 나오지 않는 한 그것은 한쪽 귀에 먼저 닿을 것이다 어느 쪽에서 오든 그것은 반대쪽에서 더 약하게 들리기 마련인데 왜냐하면 올빼미의 머리가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3-7번 계속 이어집니다 B반 달락입니다 어비덤 그럼 하겠습니다 타이밍 시기 선택 매그니튜드 크기 규모 마이뉴트 미세한 Not too small for 뭐뭐하기에 너무 작지는 않은 디텍트 감지하다 파인리 정교하게 튠드 조율된 아울 올빼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점과 크기에서의 이 차이는 미세하지만 올빼미의 뇌가 감지하여 행동하기에 너무 작지는 않다 비록 인간의 귀는 올빼미의 귀만큼 소리의 위치에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뇌도 비슷하게 양쪽 귀에서 오는 정보를 사용한다 이 글 13-7의 소재는 외양간 올빼미의 청각을 이용한 위치 파악입니다 청각은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 요지를 설명하기 위한 예로 외양간 올빼미의 청각 능력에 관한 내용이 시작되는 A가 이어지고 도입한 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외양간 올빼미의 청각을 통한 위치 파악 능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의 C가 이어지고 예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으로 최종적으로 외양간 올빼미의 뇌가 청각을 통해 얻은 정보로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과 그러한 외양간 올빼미의 청지각과 인간의 청지각 간 유사점을 언급하여 마무리 짓는 내용의 B가 그 뒤를 읽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3-7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8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점검하겠습니다 퍼처싱 파워 구매력 퍼처스 구매하다 렌트 빌리다 바로우 빌리다 바로잉 대출 라이크와이즈 모모와 마찬가지로 비윌링 투부정사 기꺼이 모모하다 포스트폰 연기하다 퍼처스 구매 렌트 아웃 빌려주다 노트 주목하다 롤 플레이드 바이 모모에 의해 하게 되는 역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돈은 구매력을 나타낸다 즉 돈이 있는 사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당장 구매할 수 있다 시발 단락 만약 만약 어떤 사람이 지금 돈이 없는데 구매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퇴출로 구매력을 빌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사람이 지금 돈이 있는데 미래로 기꺼이 구매를 미룬다면 그 사람은 구매력을 빌려줄 수 있다 여기에서 이유리하는 역할을 주의깊게 주목하라 13-18번 계속 이어집니다 A달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프레즈머블리 아마도 웰링니스 자발성 포스트폰 연계하다 퍼처스 구매하다 펑션 오브 모모와의 함수 상관관계 리워드 보상 인테레스트 이자 레이트 비율 인테레스트 레이트 이율 금리 세터리스 파리버스 다른 사정이 변함없다면 랜드 빌려주다 프레즌트 현재 리즈닝 추론 어플라이 언 어디어디에 적용되다 사이드 측면 쪽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미래로 기꺼이 구매를 미루는 것은 보상 즉 이율과 함수관계에 있는 것 같다 특히 이율이 더 높을수록 다른 사정이 변함없다면 보상이 더 크고 이 때문에 기꺼이 미래로 구매를 미루고 지금은 빌려주려는 마음이 더 크다 유사한 추론이 빌리는 쪽에도 적용된다 13-18번 계속 이어집니다 B번 단락입니다 think of ASB think of ASB A를 B로 간주하다 고려하다 여기다 goods and service 제어와 용역 B short of 뭐뭐가 부족하다 short 부족한 necessary 필요한 fund 자금 having two options 두 가지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것 바로 빌리다 purchase 구매하다 willingness 자발성 depend on 뭐뭐에 의존하다 뭐뭐에 달려 있다 interest rate 이자율 satiris paribus 다른 사정이 변함없다면 appear 뭐뭐로 보이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를 원하지만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어떤 사람이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1번 지금 빌려서 지금 구매하거나 2번 지금은 저축하고 나중에 구매하는 것이다 기꺼이 빌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비용에 달려있으므로 이율이 더 높을수록 다른 사정이 변함이 없다면 선택권 1은 덜 매력적으로 보이고 선택권 2가 더 마음을 끌게 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 글 13-8의 소재는 이율의 역할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구매력이 있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 돈이 없는 경우에는 구매력을 빌릴 수 있다는 내용의 C가 이어지고 이 경우 이율이 하는 역할을 언급한 C의 마지막 문장은 이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A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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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이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A의 마지막 문장 다음에 빌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선택권을 설명하는 내용의 B가 그 뒤로 있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3-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4강 주어진 문장에 적합한 위치찾기 입니다 14-1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어필리에이티브 관계를 지향하는 바이올로지컬리 생물학적으로 난 멘트 투부정사 뭐뭐하기로 되어 있지 않다 팩 무리 take it for granted that 뭐뭐를 당연시역이다 grow away 멀어지다 모빌리티 이동성 extended family 확대 가족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관계를 지향하는 동물로서 생물학적으로 무리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자신의 삶을 보내도록 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손자들이 우리와 다른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며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몇 번 혹은 어쩌면 아주 여러 번 직업을 바꾸게 되리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우리는 또한 그렇게 직업을 바꾸면서 우리가 사는 장소와 우리가 가진 친구들도 보통은 바꾸리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 모든 이동성으로 인해 우리는 확대 가족을 잃는다 14-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replace 대체하다 the family is left behind 뒤에 남겨두고 떠나온 가족들 어필리에이티브 관계를 지향하는 바이올로지컬리 생물학적으로 not meant to 뭐뭐하기로 되어 있지 않다 pack 무리 long for 열망하다 어필리에이션 관계 제휴 fantasy 공상의 세계 디바이스 장치 overcome 극복하다 isolation 고립 mobile 이동하는 generate 생성하다 fewer 자극하다 fueled 자극되어 어댑트 적응하다 커뮤팅 스파우스 주말 부부 LDRs 장거리 연애 로맨스 연애 낭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뒤에 남겨두고 떠나온 가족을 대체하기 위해 우리가 찾았던 그 친구들을 잃는다 그러나 인간은 관계를 지향하는 동물로서 생물학적으로 무리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자신의 삶을 보내도록 되어 있지 않다 공상의 세계에서 예술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동하는 생활 방식이 일으키는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발명한 모든 장치에서 우리는 관계를 열망하고 그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전화 이메일 통신의 힘입어 우리는 그러한 생활 방식에 적응했고 주말 부부와 LDRs 곧 장거리 연애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글 14-1의 소재는 인간의 관계 지향성 주어진 문장은 인간이 관계를 지향하는 동물이라는 내용인데 연결해 옛 트룹와 그 앞에는 관계 지향성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어진 문장 다음에는 변화된 상황에서도 관계를 지향하는 인간의 구체적인 생활 방식이 언급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14-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2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커렌트 현재의 앵자이어티 걱정 근심 루트 근본 코우즈 원인 디퍼 다르다 프리사이슬리 정확하게 정밀하게 임바브드 관련된 얼티미틀리 결국 스테이트 상태 에뷰즈 학대 리글렉 방임 블링 약자 괴롭히기 분리 약자를 괴롭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현재 삶의 상황 또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불안의 근본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다 사실 정확히 무엇이 불안을 야기하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불안 상태의 원인이 되는 몇가지 다른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다 그중 하나는 과거의 경험이나 어린 시기의 경험을 포함한다 학대 방임 부모의 사망 약자 괴롭히기와 같은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나이가 들어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14-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점검 하겠습니다 커렌트 현재의 앵자이어티 걱정 불안 비 아웃오브워크 실직한 클로스 투 누구에게 가까운 태클 씨름하다 디프레션 우울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현재 삶의 상황 또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만약 실직 상태이거나 금전적 문제가 있거나 혹은 가까운 누군가를 잃었을 때 불안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 문제 또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데 예컨대 중병을 안고 살고 있거나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 때 그러하다 이글 14-2번 의 소재는 불안의 근본 원인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현재 삶의 상황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어린 시기의 경험으로 인한 불안과 관련된 내용이 끝나고 바로 실직 금전 문제 등 현재 좋지 못한 상황이 불안을 높이는 예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14-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3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점검하겠습니다 사리스파이 만족시키다 내추럴리스트 자연주의자 네이처 본질 라이프 생명 프로퍼티 속성 특성 빙 리빙 살아있는 것 퍼즐 어려운 문제 필로소퍼 철학자 어거니즘 생물체 머신 기계 오퍼레이트 행동하다 인 애니메이트 무생물의 메터 물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자연주의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생명의 본질 즉 살아있다는 것의 속성은 항상 철학자들에게 어려운 문제였다 데카르트는 그저 그것을 무시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다 생물체란 실은 그저 기계일 뿐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다른 철학자들 특히 수학 논리학 물리학 화학 분야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은 그를 따드는 경향이 있었고 마치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14-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점검 하겠습니다 내추럴리스트 자연주의자 비 컨빈스트 확신한 인 애니메이트 무생물의 컨클루드 결론을 내리다 플라넷 행성 오컬트 초자연적인 인비저블 안 보이는 그래비테이션 중력 매니페스테이션 징후 미스 바이탈리스 활력 포스 힘 바이탈리스트 활력 논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자연주의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들은 살아있는 생물체에는 무생물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정한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들은 행성과 별의 움직임이 뉴턴이 중력이라고 부른 초자연적이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통제되는 것처럼 생물체의 움직임과 다른 생명의 징후들은 보이지 않는 힘 활력에 의해 통제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 힘을 믿는 사람들은 활력론자라고 불렸다 이 글 14-3의 소재는 생명의 본질입니다 생명의 본질에 관해 데카르트 포함한 철학자들은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자연주의자들은 무생물과는 달리 생물체는 특정한 힘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는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디스는 기계론적 철학자들의 생각을 가르치고 3번의 바로 다음 문장의 데이는 활력론적 자연주의자를 가르치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14-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14-4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점검하겠습니다 Never the least 그럼에도 불구하고 Indirect 간접적인 Knowledge 지식 Extend 확장하다 Directly 직접적으로 Percive 인지하다 Scoop 범위 능력 Sense 감각 Severly 심각하게 Immediate 즉각적인 Perceptual 인지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 어떤 종류의 간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직접 인지하는 것을 훨씬 넘어 확장되는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 감각의 범위는 시공간적으로 심하게 제한되어 있어 우리의 직접적인 지각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나 어떤 다른 공간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건 그 어떤 미래의 사건에도 이르지 못했다 14-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점검 하겠습니다 Never the leas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렉트 간접적인 글레이시어 빙하 원스 한때 타이드 조수 라이즈 밀려다 폴 밀려가다 센스 상식 퍼포트 뭐뭐한다고 자처하다 에스태블리쉬 확립하다 규명하다 어플라이 적용되다 리스트릭션 제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 어떤 종류의 간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빙하가 한때 북미의 광범위한 부분을 덮고 있었다는 것 태양이 밤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 조류가 내일 밀려왔다 밀려갈 것을 알고 있다 과학과 상식은 적어도 다음 한가지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즉 각각은 우리가 직접 검증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사실 과학은 시 공간의 모든 부분에 제한 없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칙이나 이론을 확립한다고 자처한다 14-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onsist of 모모스로 구성되다 mere 단순한 summary 요약 direct 직접적인 observation 관찰 deserve 받을만하다 가치가 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관찰한 결과를 단지 요약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진 과학은 이름에 걸맞지 않을 것이다 이 글 14-4의 소재는 감각 범위 밖의 간접적 지식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시 공간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과학 또는 상식을 통해 그 한계를 넘어선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주어진 문장에 네버덜리스가 있으므로 우리가 간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그 앞에 나와야 하며 그 뒤에는 감각의 제한 범위를 벗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관한 내용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14-4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5번입니다 14-5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네에mente 5-3바위에 有 on-5 его 11-1 2-1 웰빙, 안녕, 복지, 커뮤니티, 공동체, 바이오스피얼, 생물권, 인터, 링트, 서로 연결된, 엑셈플리파이, 뭐뭐는 뭐뭐의 좋은 예시가 되다, 셀, 세포, 셀프 오그나이즈, 자기 조직화하다, 히버스 얼라이브, 우리가 살아있게 유지하다, 트로아이브, 번성하다, 트로아이빙, 번성하는, 컬처노트입니다. 컬처노트에는 생명 시스템과 자기 조직화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상호의존하는 생물망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인간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지구라는 몸 안에 있는 세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에 대해 봉사해야 한다. 사람, 공동체, 그리고 생물권의 건강과 안녕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몸은 건강한 생명 시스템 패턴에 좋은 예가 되는데 예컨대 세포는 우리가 계속 생존하여 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연결망 속에서 자기 조직화를 한다. 14-5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네스티드 자리잡게 된, 인터커넥티드 서로 연결된, 인터 디펜던트 상호의존적인, 웹오브 라이프 생물망, 비 인 서비스 투 누구누구에게 봉사하다, 오거나이즈 조직하다, 비 앳 워 위드 누구누구와 전쟁을 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상호의존하는 생물망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인간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지구라는 몸 안에 있는 세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에 대해 봉사해야 한다. 그러는 대신 우리 조웅은 생물망과 전쟁을 하는 인간 군집 속에서 자신을 조직화하고 패턴화해왔다. 14-5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비 어퀸 투 누구누구와 유사하다, 오토이뮨 자기 면역에, 디스오더 질환 장애, 셀 에드워 위드 누구누구와 전쟁중인 세포, 호스트 숙주, 인퍼닛 무한한, 파이나이트 유한한, 플라넷 행성, 아웃오브 컨트롤 통제 불가능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우리 자신의 몸속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세포가 숙주와 전쟁중인 자가 면역 질환과 유사할 것이다. 유한한 살아있는 행성에서의 무한한 경제 성장은 숙주를 죽일 때까지 통제할 수 없이 자라나는 세포인 우리 몸속 안의 논리와 유사하다. 14-5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바이오스피어 생물권, 얼라인 위드 뭐뭐에 맞춰 조종하다. 펀더멘털 필수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속 세포에서 생물권까지 살아있는 지구 세계관에 맞추어 조종하는 것은 하나의 종으로써 우리의 장기적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 글 14-5의 소재는 장기적 생존을 위한 인간의 노력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상호의존하는 생물망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에 대해 봉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번 다음의 문장에서 인간이 생물망과 전쟁을 하면서 자신을 조직화하고 패턴해왔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이는 인스테드 그러는 대신으로 시작하면서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14-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6번입니다. 자,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deny, 거부하다, 부인하다, existence, 존재, truthfulness, 정직함, 진실함, secular, 세속적인, cynically, 냉소적으로, mention, 언급, accomplishment, 업적, 성취, habit, 버릇, 습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나 진실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다. 현대의 세속적인 사람들은 때로 진실성에 관한 그 어떤 언급에도 냉소적인 웃음을 짓는데 이는 현대사회가 진실과 진실성을 성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진실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진실성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습관을 의미한다. 때로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렵고 때로는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조차도 어렵다. 14-6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덤검하겠습니다. Not the same as 모모와 같은 것은 아니다. Deny 부정하다. Existence 존재. Scenic 냉소자. Deliberatory 의도적으로 고의로. Deceive 속이다. Hide 숨기다. Twist 왜곡하다. Convenience 편리. Virtue 미덕. Even Wank 심지어 뭐뭐할 때조차도. Sub 기여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나 진실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다. 냉소적인 사람조차도 자신이 진실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는 때, 즉, 자신이 일부러 누군가를 속이거나 진실을 숨기거나 편의상 그것을 왜곡하고 있는 때를 안다. 진실성의 미덕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개인적인 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진실을 말하는 습관이다. 14-6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덤검하겠습니다. Rest on. 어디어디에 달려있다. 의존하다. Develop. Develop. 개발하다. 발전하다. Instinctive. 본능적인 센스. 의식. Have to do with. 뭐뭐와 관련이 있다. The kind of person we come to be. 우리가 되어가는 사람의 부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미덕은 진실한 것이 옳고 진실성이란 우리가 되어가는 사람의 부류와 관련이 있다는 본능적인 의식에 달려있으며 사람의 자아 속에 그런 의식을 만들어낸다. 이 글 14-6의 소재는 진실과 진실성의 존재입니다. 주어진 문장의 디스는 2번 바로 뒤 문장의 내용. 때로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렵고 때로는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조차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진실이나 진실성이 존재한다는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3번 바로 뒤 문장이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14-6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7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Indeed 정말로. bilingual 2개국어를 말하는. Proceed 진행되다. Relatively 비교적으로.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Degree 정도. Transfer 옮기다. Across their languages. 그들 자신들이 쓰는 언어들을 교차하여. Overcome 극복하다. Reduced 감소된 input 투입량. Language 언어 interference 간섭.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연구는 이중언어 사용 아동들의 두 언어 발달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느 정도는 이중언어 사용 아동은 각각의 언어에서 줄어든 투입량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쓰는 언어들을 교차하여 지식을 이동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한 연구는 자신의 언어 중 하나에서 더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 이중언어 사용 아동들이 자신의 다른 언어에서도 더 많은 단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반면에 아동들은 언어 간섭을 경험할 수도 있다. 14-17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Investigate 조사하다. 바이런 기열 2개국어를 말하는. 라이밍 워즈 운을 맞추는 낱말들. Dissimilar 유사하지 않은. Perform 수행하다. Similar 유사한. Vocabulary 어휘.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Suggest 시사하다. Suggesting 시사하면서. Similarity 유사성. Affect 영향을 주다. Overall 전반적인. Rate 진도. Acquisition 습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생후 16개월이 된 이중언어 사용자가 운을 맞추는 낱말를 배울 수 있는지를 조사한 한 최근 연구에서. 비슷하지 않은 언어들을 배우는 아동들이 더 비슷한 언어들을 배우는 아동들보다 더 잘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동들의 실생활 어휘량은 자신의 언어들이 얼마나 비슷한지에 따라 다르지 않았는데 이는 언어의 유사성이 언어 습득의 전반적인 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14-7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Indeed 정말로. Bilingual 2개국어를 하는. Proceed 진행되다.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Toddler 유아들. Predict 예측하다. 예언하다. Not in the other language. 다른 언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일단 정답은 5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연구는 이중언어 사용 아동들의 두 언어 발달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와 영어를 배우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 언어의 어휘량은 같은 언어의 문법 발달을 예측했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 글 14-7의 소재는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언어 발달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이중언어 사용 아동에게 두 언어의 발달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으로 언어의 유사성이 언어 습득의 전반적인 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5번의 바로 앞 문장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5번의 다음 문장은 주어진 문장의 구체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14-7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8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5-8번입니다. 산호초 군집에 의한 영양소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은 결과적으로 1차 생산력을 높이게 된다. 이는 군집의 풍요도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산호초에 정말 얼마나 많은 1차 생산이 있는지 또는 어떤 특정 생물체가 가장 중요한 생산자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14-18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조우워 젠텔러 황록 공생조류 조우워 젠텔리 황록 공생조류들 커럴, 산호, 오거닉 유기농의 매터 물질 포러타임 한동안 베리피우 아주 극소수에 쏘리를 아주 극소수에 콜론이 굴라 컨슘 소비하다 비컨슘도 소비되다 난 머치 많지 않은 양 비 베스던 투 누구누구에게 전해지다 커뮤니티 군집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황록 공생조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은 산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유기물을 생산하는지 측정하기는 어렵다. 한동안 산호 군락에는 살아있는 조직이 아주 거의 없기 때문에 극소수의 동무들만이 산호를 먹는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황록 공생조류가 많은 유기물을 생산하더라도 그 중 대부분은 산호에 의해 소비되고 군집의 나머지 부분에 전달되는 것은 많지 않다고 믿어졌다. 14-18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덤검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자들이 더 면밀하게 관찰함에 따라 산호나 산호의 생산물을 먹는 동물들을 더욱 더 많이 발견했다. 따라서 산호 황록 공생조류에 의한 1차 생산은 산호뿐만 아니라 군집 전체에도 중요할 수 있다. 이 글 14-8의 소재는 산호초 군집에 의한 영양소 생산과 사용입니다. 산호 군집은 영양소를 생산하는데 산호 자체뿐만 아니라 군집 전체에도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하웨덤검입니다. 하웨버가 있는 주어진 문장은 생물학자들이 더 면밀히 관찰했을 때 산호나 산호의 생산물을 먹는 동물들을 더욱 더 많이 발견했다는 내용으로 대업법과 함께 산호 황록 공생조류에 의한 1차 생산은 산호뿐만 아니라 군집 전체에도 중요할 수 있다는 내용 앞인 5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4-8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버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 15강 문단 요약하기입니다. 15-1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Extend 확대하다 확장하다 Interact 상호작용하다 Conceal 숨기다 은닉하다 Identity 정체성 Anonymous 신원불명예 Term 용어 The Individuation 몰개성화 탈개인화 Coin 만들다 Holig 동료 Individuate 개별화시키다 Be Individuated 개별화되다 Isolate 고립하다 고립시키다 Isolated 고립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이론은 개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신원불명으로 남아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있을 때의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초창기 원리를 적용하고 확대했다 몰개성화라는 용어는 사람들이 개별화될 수 없는 혹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레언 패스팅거와 동료들에 의해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15-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De-Individuate 몰개성화시키다 Being De-Individuated 몰개성화되는 것 Bring up up 야기하다 초래하다 Loss 손실 Individuality 개성 Propose 제시하다 Constraint 제약 제한 Directly 직접적으로 Accountable for ~~의 책임을 지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패스팅거와 동료들에 의하면 몰개성화되는 것은 개성의 상실을 야기한다 그들이 제시한 것은 몰개성화되는 것은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통제를 약하게 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통 때는 하지 않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15-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미 점검하겠습니다 Sense 의미 Inner Sense 어떤 의미에서 Liberate 자유롭게 하다 Liberated 자유롭게 된 Demonstrate 보여주다 입증하다 Participant 참가하자 Be engaged in 어디어디에 참여하게 되다 Dressed alike 똑같이 옷을 입게 되다 Deeply 흐릿하게 리트 밝혀진 Comment 논평 Control 통제 컨디션 상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면에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해방된 셈이다 베스팅거와 동료들은 자신들의 부모에 대한 집단 토의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어둑하게 불이 켜진 방에서 비슷한 옷을 입었을 때 통제 조건에 있는 참가자들보다 자신들의 부모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더 많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생각에 대한 증거를 찾았다 15-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물 점검하겠습니다 De-Indivisuated Immersion 묻힘 Self-Identity 자아 정체성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Be more likely to 더 뭐뭐할 것 같다 Encourage 목적을 투부정사 목적을 투부정사하도록 촉구하다 권장하다 Unrestrained 제한되지 않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패스팅거와 동료들은 군중이나 집단에서 개인의 묻힘은 자아 정체성을 잃게 하고 그 결과 이러한 상실이 사람들이 억제되지 않은 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을 부추길 가능성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일단 정답은 2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이 글 15-1의 소재는 몰 개성화와 사회적 행동입니다 패스팅거와 동료들은 개인이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을 때 몰 개성화 된다고 설명했으며 몰 개성화 된 상황은 행동에 대한 통제를 약화시켜 사람들에게 행동의 자유를 준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무침 부추길입니다 따라서 15-1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2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던검 하겠습니다 suppose 뭐뭐라고 가정하다 participate in 어디어디에 참가하다 experiment 실험 saliva 침 detect 탐지하다 enzyme 효소 deficiency 결핍 predict 예언하다 pancreatic 최장의 disease 질병 done 행해진 identify 식별하다 possess 소유하다 같다 worrisome 걱정스러운 deficiency 결핍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기간의 최장질환을 예견하는 효소결핍을 발견하기 위해 새로운 타액검사를 사용하는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은 새로운 검사의 정확성을 얼마나 신뢰하겠는가 켄트 주립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터 디터와 데이비드 로페즈가 행한 연구에 따르면 그것은 그 검사가 여러분을 그 걱정스러운 효소결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식별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15-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부 점검하겠습니다 majority 대다수 downgrade 낮게 평가하다 accuracy 정확성 pancreas 최장 go above 처리하다 subject 실험 대상자 irregularities 불규칙한 것들 effect 영향을 끼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다수의 그 학생들처럼 만약 그 검사가 여러분에게 미래의 최장 문제가 생긴다고 알려준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그것의 정확성을 낮게 평가할 것이다 두 번째 연구는 여러분이 그것을 과연 어떻게 다루게 될지를 보여주었다 디토와 로페즈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지난 48시간 동안 그 검사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식단 수면 활동 패턴에서 어떤 불규칙한 것이라도 있었는지를 물었다 15-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those who 모모하는 사람들 get 얻다 health threatening 건강에 위협적인 result 결과 list 열고하다 irregularities 불규칙적인 것들 health confirming result 좋은 건강상태를 확인해주는 결과들 위큰 약화시키다 evidence 증거 contradict 모모에 배치되다 모순되다 preferred 선호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에 위협적인 결과를 얻은 사람은 좋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결과를 받은 사람보다 불규칙한 것을 3배 더 많이 열고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건강 이미지와 배치되는 증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15-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ccording to 모모에 따르면 15-32-33 Research 연구조사 Persive 인지하다 Persive Innsi된 accuracy 정확성 saliva 침 타획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Distrust 불신하다 Unwelcome 환영하지 않다 Factor Affect 영향을 주다 Accept 수용하다 Consistently 일관적으로 Confirm 확인하다 Favorably 호의적으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타액 검사에 대해 학생들이 인지한 정확성에 관한 디토와 로페즈의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반갑지 않은 검사 결과를 불신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 결과는 그들로 하여금 그 결과의 정확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한 요인을 찾게 했다. 이 글 15-2의 소재는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반응입니다. 피터 디토와 데이비드 로페즈가 행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검사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할 경우 그것의 정확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을 불규칙한 행동 패턴과 같은 다른 요인으로 돌렸습니다. 따라서 A와 B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불신하는 부정적으로가 맞습니다. 따라서 15-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15-3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리지드티 단단함 셀 세포 Be exchanged 교환되다. 에베퍼레이트 증발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은 세포를 단단하게 해줄 물을 필요로 하지만 물 부족 스트레스는 다른, 더 미묘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은 기공을 닫은 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것들은 공변세포 한 쌍의 팽창과 수축에 의해 각각 열리고 닫히는 숨구멍으로써 그것을 통해 기체가 교환되고 그것으로부터 물이 증발한다. 15-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스토마타 기공들 크로스드 닫혀진 로스 손실 임플리파이 함축하다 레이트 속도 포토 신서시스 광합성 아더와이즈 그렇지 않은 경우 인히비트 억제하다 비인히비티티드 억제되다 비쇼러브 부족하게 되다 윌트 시들다 비저블리 눈에 띄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공을 닫아두게 되면 물 손실은 줄어들지만 기체 교환 속도의 감소는 광합성 속도의 감소를 의미한다. 식물은 더 천천히 자라게 되어 그렇지 않은 기체 교환 광합성 속도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작을 터인데 물이 너무 부족해서 식물이 눈에 띄게 시들어지기 전에 성장이 억제된다. 15-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에디키트 적절한 어마운트 불량 어벨러블 이용 가능한 프러멀리 이전에 스트레스드 스트레스를 받은 폴리지 잎 잎사귀 크롭 농작물 웨이트 무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식물이 충분한 양의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은 잎의 생산을 늘리겠지만 농작물의 경우 그것의 최종 무게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식물의 무게보다 결코 더 크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보통 더 작을 것이다. 15-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스토마타 기공들 크로스드 닫혀진 익스텐디드 퓨리더브 장기간에 쇼티지 부족 리드투 초래하다 레이트 속도 리졸팅 프롬 뭐뭐에서 유발되는 게스 익스체인지 기체 교환 서플라이 공급 래피드 빠른 폴루션 오염 컨스턴트 꾸준한 쇼티지 부족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은 장기간에 물 부족 동안 기공을 닫은 채로 있는데 이는 기체 교환의 감소된 속도에서 유발되는 낮은 성장 속도를 초래한다. 익을 15-3의 소재는 물 부족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입니다. 물 부족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은 부정적인 미묘한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물 부족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은 숨구멍을 닫은 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로 인해 기체 교환과 광합성 속도가 감소되어 성장이 억제된다고 했으므로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부족 낮은입니다. 따라서 15-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4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인터프리테이션, 해석, 퀀터테이티브, 양을 나타내는 뉴메릭, 수치의 비어멍다 팩터스, 이러이러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레러븐트, 관련 있는 프로세스, 처리하다.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과학의사소통 커뮤니케이터스, 전달자 뉴메릭, 수치의 스톡, 주식 리스크, 위험 웨더 퍼케스트, 일기예보 레이, 비전문가 퍼블릭, 대중 프레줌, 추정하다 디지즌 메이킹, 의사결정 이보크, 이끌어내다 컨클루전, 결론 디펜딩 언, 뭐뭐에 따라서 레시피언트, 수신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양을 나타내는 수치 데이터의 해석은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처리와 관련된 요인 중 하나이다. 전달자는 의사결정 시 유용하다고 주정하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대중과 수치 데이터 예를 들어 주가, 질병위험 또는 일기예보를 공유하지만 동일한 데이터가 수신자에 따라 크게 다른 해석과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15-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뉴메릭, 수치의 리트러시 사용능력 뉴메러시 산술능력 텐드트,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엑스트랙, 이끌어내다. 추출하다. expect, 예상하다. 라이클리우드, 가능성 뉴메러시 산술능력 뉴메레이트, 산술능력이 있는 사람들 퀀터테이티브, 양을 나타내는 휴리스티컬리, 경험적으로 저지먼트, 판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치와 관련된 능력 산술능력이 더 낮은 사람들은 예상 가능성에 대한 해석과 같은 데이터에서 산술능력이 더 높은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의미를 이끌어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산술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들도 더 빠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양적 정보를 경험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15-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포트레이얼, 묘사, 기술 리스크, 위험 언선트티즈, 불확실성들 오버밸류, 지나치게 가치를 두다 개인 2 팔로잉, 모모를 따르는 로스, 손실 이그제드레이트, 과장하다 인퍼런스, 추론 트렌드, 추세 이너트렌드, 추세상 워크, 연구 뉴머리트, 산술능력이 있는 인클라인드, 경향이 있는 디인클라인드, 두부정사,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휴리스틱스, 경험적 방법, 어림짐작 일드, 야기하다 바이어스드, 편향된 퀀터테이티브, 양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기술에 있어 사람들이 손실 다음에 오는 이득에 지나치게 가치를 두거나 추세상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부터 얻어지는 추론을 과장할 때 발견되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는 산술능력이 더 낮은 사람들이 양적 데이터에 편향된 해석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이러한 경험적 방법에 의존하는 성향이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5-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점검하겠습니다 퀀터테이티브, 양을 나타내는 양적인 뉴메릭, 수치의 쉐어, 공유하다 레이, 비전문가 퍼블릭, 대중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Numeracy, 산술능력 Recipient, 수신자 Numeric, 수치의 Literacy, 사용능력 Be more likely to 더 뭐뭐할 것 같다 Employee, 이용하다 Heuristic, 경험적 방법 어림짐작 Read to, 뭐뭐를 초래하다 Biased, 편향된 Encode, 부호하다 Encoded, 부호화될 Trust, 신뢰하다 Express, 표현하다 Expressed, 표현 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비전문가인 대중과 공유되는 양을 나타내는 수치 데이터는 수신자의 산술능력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며 계산능력이 더 낮은 사람들은 경험적 방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는 데이터의 편향된 해석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글 15-4의 소재는 양을 나타내는 수치 데이터의 경험적 해석입니다 수치와 관련된 능력, 산술능력이 더 낮은 사람들은 산술능력이 더 높은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의미를 데이터로부터 추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고 일부 연구에서 산술능력이 더 낮은 사람들이 양적 데이터의 편향된 해석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경험적 방법에 의존하는 성향이 더 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으므로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이해될 이용할입니다 따라서 15-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8강 인물 1화 기담입니다 18-1번입니다 칼 1화에 관한 다운근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오그래퍼 지리학자 파운더 창시자 피지션 의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뇌과 의사입니다 옵트포 선택하다 페다고지 교육학 미네랄로지 광물학 보테니 식물학 어포인트 임명하다 비어포인티드 에즈 모모로서 임명이 되다 섭스컨틀리 그 후에 이어서 체얼어보 지오그래피는 지리학 교수직입니다 어사인먼트 임명 임명 프로페서십 교수 파운드 설립하다 지오그래피컬 소사이어티는 지리학회입니다 서브 재직하다 브리드 히스 라스트는 마지막 숨을시다 즉 죽다는 뜻입니다 엑스파이어 사망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칼 리러는 알렉산더 본 휴볼트와 더불어 현대 지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생각되는 독일의 지리학자였다 그는 1779년 의사 과정에서 태어났다 그냥 의사 아니죠 내과 의사 피지션 내과 의사 과정에서 태어난 거죠 대학 수준에서 그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선택했고 역사와 지리서적을 폭넓게 읽었다 1814년 리러는 거튼겐 대학에 들어가서 지리, 역사, 교육학, 물리, 화학, 광물학, 식물학을 공부했다 1818년에 리러는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역사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그 후에 지리학 교수직이 독일에서 처음 생겨났을 때 그는 베를린 대학의 지리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그는 1828년에 베를린 지리학회를 설립했다 그는 베를린 대학 지리학과에 39년간 재직했다 그는 1859년에 사망했는데 그 해에 휴볼트 또한 사망했다 18-1번 이 글의 소재는 독일의 지리학자 칼리터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역사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리러 was appointed as a professor of history at the university of 프랑크푸르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이죠 따라서 18-1의 정답은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18-2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지올로지스트 지질학자, 팔레언털로지스트 고생물학자 딜리셔스, 맛있는 서브 제공하다 비서비드는 제공되다 챌린지 목적어 두부정사, 목적어에게 두부정사할 것을 강하게 제안하다 네임, 이름을 대다, 취프, 주요한, 인그리디언트 재료 비호로파이드는 끔찍하게 놀라게 되다, 경악하다는 뜻입니다 엘리게이터, 악어, 디섹트, 해부하다 비어브라이스트 부정사,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헤이스티, 서두르는 엑시트, 탈출 네스트는 둥지입니다 프로나운스, 말하다, 안내하다, 발표하다 디제스처는 소화입니다 넌더 월스는 더 나빠지지 않는 여전한 이라는 뜻이고요 벤처2 부정사는 대담하게 뭐뭐하다는 뜻입니다 벤처2 에스크는 대담하게 질문을 했다는 뜻이죠 카프는 송아지고요 코로넷은 보석 왕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As good a calf had as ever wore a colonette 이 문장은 보석관을 쓴 적이 있는 송아지 못지않게 훌륭한 송아지 머리라는 뜻의 구가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지질학자이자 고생물학자인 윌리안 버클랜드는 아주 맛있지만 특이한 스프가 차려진 저녁 파티를 연 적이 있었다 그는 손님들에게 주요 재료의 이름을 대보라고 강하게 제안했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아맞히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날 앞서 버클랜드가 해부했던 악어의 남은 부위를 먹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두세 명은 서둘러 방을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상상이란 것이 어떤지 보세요 라고 버클랜드가 말했다 만약 내가 그것이 거북이나 새 동지 스프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그것이 훌륭하다고 말했을 것이고 그들의 소환은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남은 손님들 중 한 명이 대담하게 그 스프가 정말로 해부된 악어로 만들어졌는지 물었다 보석관을 쓴 적이 있는 송아지 못지않게 훌륭한 송아지 머리죠 라고 버클랜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18-2번의 소재는 버클랜드의 저녁 파티입니다 이 글은 사실 송아지 머리로 만든 스프를 먹었지만 그 스프가 악어로 만들어졌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방을 서둘러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웰리언 버클랜드의 일화를 통해 선입견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선입견이 사람들의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8-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의 singing is not believing이라는 것은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보기 3번의 occasion은 행사라는 뜻입니다 보기 4번의 drive science라는 것은 과학에 동력을 제공하다 무지라는 것이 정말로 과학에 동력을 제공하는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8-3번입니다 밑줄신 부분이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어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backseat, 뒷좌석 drop off라는 것은 어디어디에 내려놓다 갖다주다는 뜻이죠 charity, 자선단체 drive fast는 차로 지나갔다 라는 뜻입니다 correction point 수거 지점 그리고 shift는 교대 근무입니다 through downtown은 시내를 지나서 dedicated는 인적이 끊긴 except for는 모모를 제외하고 blanket thrown over라는 것은 어디어디 위로 덮여진 담요라는 뜻입니다 블랑켓이 담요죠 throw on over가 어디어디 위로 던져진 이란 뜻이니까요 cut는 면입니다 ward off는 물리치다, 격퇴하다 beater는 쓰디쓴 이란 뜻이죠 pull 꺼내다 down, 이 때 down은 오리털입니다 down west라는 것은 오리털 조끼죠 out of the pile 하면 더미로부터 out of는 프라멘트시고요 파일은 더미입니다 그 다음에 roundabout course라는 것은 우회로입니다 get through 통과하다 one way street라는 것은 일방통행도로죠 catch up with라는 것은 누구누구를 따라잡다는 뜻입니다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겨울이었고 폴은 몇 주 동안 뒷좌석에 지역자선단체에 가져다줄 낡은 옷들을 가득 실은 채 차를 몰고 다니고 있었다 어떤 이유에선지 그가 차를 몰고 매일 수거지점을 지나갔지만 멈추는 것을 마냥 잊어버렸다 어느 날 밤 자정에 그의 교대 근무가 끝난 후 폴은 시내를 지나 집으로 차를 몰고 있었다 거리는 매서운 추위를 물리치기 위해 얇은 면 셔츠 위로 담요 한 장만 덮은 채 걸어갔던 한 남자를 제외하고 인적이 끊겼다 폴은 뒷좌석에 옷 더미에서 그 남자에게 줄 코트 다운베스트 몇 켤레의 장갑을 꺼냈고 의외로로 차를 몰아 모든 일방통행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앞 내용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점핑 아웃 오브 어디어디에서 뛰어내리며 피트라는 건 옷 같은 것이 잘 맞다는 뜻이죠 잘 맞다 스프레드 퍼지다 허리 백 투 서둘러 어디어디로 되돌아오다 그 다음에 스페어라는 거는 나누어 주단 뜻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옷을 들고 차에서 뛰어내린 폴은 그에게 달려가 말했다 나는 옷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폴은 아직도 그 남자의 얼굴에 번지던 미소를 볼 수 있는데 그는 폴에게 고마워했다 폴은 자신의 따뜻한 차로 서둘러 돌아왔고 그 역시 미소 지으며 자신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모든 것에 훨씬 더 감사했다 18-3번 이 글의 소재는 옷을 건네준 선행입니다 밑줄 친 1번, 2번, 4번, 5번은 모두 남자에게 옷을 준 폴을 가르치지만 3번은 얇은 면 셔츠에 담요 한 장만 덮은 채 걸어가던 남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18-4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이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모스카우, 모스크바, 소련의 수도죠 콩그레스, 대회, 의회 어워드, 상 프로파운드, 심오한 서브젝트, 주제 디멘셔널, 차원의 토폴로지, 위상수학 아우사이드, 모모를 제외하고 어퍼 레벨 오브, 고급 수준의 매스매릭 커뮤니티는 수학계라는 뜻입니다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1966년 8월 16일 36세 수학자 스테판 스메일은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필즈메달을 받기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스메일은 고차원 위상수학이라는 주제에 관해 심오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표현되곤 하는 이 상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고급 수준의 수학기를 제외하고는 필즈메달에 관심이 거의 없다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휘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프러스트레이트 좌절시키다 어템프 시도 서브 A 위드 B A에게 B를 발부하다 콩그레셔널 의회의 서피널 소환장 On the same day as 모모와 같은 날에 The House Committee on Un-American Activity 하원 비밀활동위원회입니다 히어링 청문회 인베스트게이트 조사하다 라디컬 급진적인 프로테스트 시위 Combination 조합 Profile 인지도 대중의 관심 Diminutive 외소한 Distinctive 독특한 High-peached 높고 날카로운 음조의 Press Conference는 기자회견이란 뜻입니다 Involvement 참여 개입 Invasion 침공 Invader 침략하다 The Soviet Invasion of Hungary라는 것은 소련의 헝가리 침공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1966년에는 스메일의 모스크바 행위 그에게 의회 소환장을 발부하려는 시도를 좌절시켰다 필드 메달 수여식과 같은 날 하원 비밀활동위원회는 워싱턴에서 스메일과 다른 사람들에 의한 급진적 반전 시위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수학적 업적과 정치적 행동에 흔치 않은 조합은 독특한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지닌 왜소한 한 수학자의 인지도를 높였다 열흘 후 스메일은 계획이 없던 모스크바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을 비판하며 그것을 소련의 헝가리 침공에 비유했다 18-4번의 소재는 수학자 스테판 스메일입니다 스테판 스메일이 필즈메달을 받기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 필즈메달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의 C가 이어지고 C의 뒷부분에서 말한 필즈메달에 대한 일반인의 무관심과 달리 스메일의 수상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를 설명하는 A가 이어지고 앞에서 설명한 수학적 성취와 정치적 행동을 종합하여 언급하며 시간적으로 열흘 후 그의 행동을 기술한 B가 그 뒤를 잇는 것이 글의 순서로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8-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The House Committee on American Activities 하원 비미활동위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1938년 미국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비미국적 그리고 파괴적 활동을 조사하고 탄핵하기 위하여 하원에 처음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9강 철학, 종교, 역사, 풍습, 지리입니다 19-1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엑스퍼디션 탐사대 원정대 curse, 저주, firmly, 확고히 established, 확립된 personalized, 개인화된, miss, 신화, fortune, 운명, 행운, reinforce, 강화하다, 보충하다, reinforced, 강화된, 보충된, complementary, 상호 보완되는, cosmic,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는, miss, 그릇된 믿음, involve, 포함하다, generalized, 일반화된, presented, 나타나게 된, supposedly, 이른바, Egyptian, Egypt의, typical, 전형적인, generated, 생성된, tomb, 무덤, dig는 파다, be dug up 하면 발굴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delay, 지연, barrier 매장의 챔버, 방 그래서 barrier, 챔버는 매장실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운명에 대한 개인화된 신화는 확대 적용되어 일반화된 힘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하는 보완적인 초자연적 그릇된 믿음들에 의해 강화된다 이런 신화는 인디아나 존스 앤더 템플 오브 둠과 같은 영화와 이른바 5월의 전죽은 이집트 왕 투탄카멘의 저주와 같은 것에 관한 이야기에 나타난다 투탄카멘의 이야기는 저주 신화가 만들어지는 방식의 전형이다 1922년 그 무덤이 발굴되었을 때 묘실을 여는데 예상치 못한 지연이 있었다 19-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오버질러스, 지나치게 열성적인 비, 듀, 투, 어디어디에 기인한 인스크립션, 묘비문, 비문 레이더, 칼스, 온 하면 누구에게 저주를 씌웠다 투문, 무덤 엑스퍼디션, 탐사대, 원정대 펌니, 확고히 established, 설립된 챔버는 방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열성적인 한 기자가 그 지연이 그 무덤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에게나 저주를 내리는 호대 이집트 비문의 발견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기사를 썼다 5개월 후 그 탐사대 리더 중 한 명인 로드 카나번이 갑자기 죽었고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대중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잡게 되었다 사실 그런 비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탐사대의 그 밖의 모든 대원들은 주실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두 오래 잘 살았다 이 글 19-1번의 소재는 운명에 대한 개인화된 신화입니다 운명에 대한 개인화된 신화가 초자연적 힘이 작용하는 신화에 의해 일반화되며 강화되기도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 예시로써 글의 중반부터 저주와 관련된 신화의 전형적인 예시인 투탄 카멘의 저주가 소개됩니다 5번 앞에 문장은 저주와 관련된 신문 기사가 쓰였다는 내용이며 5번 다음의 문장은 그 기사에 언급된 비문의 저주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그 기사의 설명이 구체화된 것 같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그러므로 19-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2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ut at its simplest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Induction 귀납법 Be boiled down to 뭐뭐로 귀결되다 Justify 정당화하다 Justifying 정당화하기 Uniformity 일관성 Nature across space and time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연 Uniform 일관적인 획일적인 Observed 관찰된 Sure 분명한 가이드 안내서 Ground 근거 아까 Uniform은 일관적인 획일적인이라고 했죠 To be precise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Count to 인정하다 Claim 주장 Reliant 의존하다 Assumption 가정 Operation 작용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해 귀납접 결론의 주제는 시공을 초월한 자연의 일관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자연의 행동이 한결같고 규칙적이라면 관찰된 과거와 현재 일어난 사건은 관찰되지 않은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난 관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확실한 안내서이다 그러나 자연이 한결같다고 믿는 유일한 근거는 과거와 현재 일어난 관찰된 사건이다 아마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특히 과거에 대한 주장도 역시 자연의 한결같은 작용에 대한 추적 예컨대 기억에 의존할 때 우리는 현재 일어난 관찰된 사건만 인정해야 한다 자 19-2번 계속 연결됩니다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Go beyond 넘어서다 Assume 가정하다 Assuming 가정하기 The very 바로 그 prove 입증하다 Inexorably 불가피하게 observation 관찰드리죠 일단 정답은 1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것 즉 세계에 관찰되지 않은 부분도 우리가 관찰하는 부분과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고는 관찰된 사건을 넘어설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태양이 내일 어쩌면 뜨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믿는 것은 엄격히 말해 비논리적인 것은 아닌데 태양이 내일 틀림없이 뜰 것이라는 결론이 과거의 관찰로부터 불가피하게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기 1번에 The same way as the part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부분과 같은 방식입니다 보기 4번에 Modify는 수정하다 수식하다는 뜻이죠 By Modifying 하면 수정함으로써 수식함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이 글 19-2번의 소재는 자연의 일관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연이 변함이 없다면 관찰된 과거나 현재 일어난 사건에 근거해 관찰되지 않은 사건을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따라서 19-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3번입니다 다음 글에 비추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Backcountry, OG Set out on, 어디어디로 들어섰다 Unimproved, 비포장된 아틀라스 지도체 커넬, 수로, 운하 Disbelieving, 믿기지 않아서 Gaze, 응시해보다, 쳐다보다 Through, 뭐뭐 사이로 With, 잡초 Bush, 관목 Trace, 흔적 Reminder, 상기시키는 것 Disclaimer, 면책조항 To the best knowledge of 알고 있는 한 Publisher, 출판사 Publication, 출판 Be subject to, 뭐뭐 하기 쉬운 Be put, 뭐뭐라고 적혀져 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6월 헐선싱크 서쪽의 오지를 여행하던 중 나는 델로메 아틀라스 오브 네바다에 분명히 표시된 비포장 도로로 들어섰다 갑자기 역시 그 지도에 나와있는 작은 수로 바로 넘어에서 내가 가던 길이 그냥 끝나버렸다 믿기지 않아서 나는 잡초와 덤불 사이로 북쪽을 응시했지만 도로의 행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지도에서는 계속되어 있었다 이는 지도 제작자의 제작들에 대한 면책조항 이 지도체계 정보는 출판 당시 출판사에서 알고 있는 한 정확하지만 변경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면책조항이 타당한 이유로 거기에 적혀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19-3번 계속 이어집니다 단어점검하겠습니다 커플드 위드, 뭐뭐와 결부되어 빌드인, 삽입하다 occasional, 때때로의 unintentional, 고의적이지 않은 cautious of, 뭐뭐에 주의하는 signature, 개회적인 특징 hook, 함정 manmaker, 지도 제작자 prove, 입증하다 case, case, 사례,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copyright, 저작권, violator, 위반자 코트는 법원입니다 여기서 3번의 unintentional은 틀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은 deliberate, 고의적인이란 말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점은 대부분의 지도 제작자들이 때때로 의도적인 오류를 집어넣어둔다는 사실과 결부되어 지도상의 모든 것을 신뢰하는데 사람들이 신중해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오류들은 지도 제작자들이 저작권 위반자를 법정에 세울 때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배적인 특징 또는 함정으로 일부 지도에 들어간다 이 글의 소재는 지도책의 의도적인 오류죠 저작권 위반자를 법정에 세울 때 생화하기 위한 개배적 특징 또는 함정으로 지도 제작자들이 일부 지도에 오류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3번의 unintentionally를 deliberate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19-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검감하겠습니다 PT, 불쌍 기억이다, 가엾 기억이다 프레저라이저, 표절자 프레저리즘이 표절이죠 프레저라이저, 표절하다는 뜻입니다 표절이라는 것은 남의가 베껴 쓰는 행동입니다 마켓, 판매하다, 마켓티드, 판매된 시그너처, 개배적 특징 인 더 월드, 도대체 디핏, 묘사하다, 디핏티드, 묘사했다 Only one other place, 단지 하나의 다른 장소 수, 소송을 제기하다 데미지는 피해라는 뜻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배적 특징 중 하나를 넣어 제작되고 판매되는 지도의 가엾은 표절자를 불쌍히 여기라 그는 존재하지 않거나 오직 다른 한 곳 즉, 그 제작자가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지도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것을 도대체 어떻게 묘사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 글 19-3번의 소재는 지도책의 의도적 오류입니다 저작권 위반자를 법정에 세울 때 사용하기 위한 개배적 특징 또는 함정으로 지도 제작자들이 일부 지도에 오류를 집어넣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3번의 unintentional을 delivery와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9-3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19-4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헌터 개더러 수렵 채집인 페스토럴리스트 유목민 어쿠물레이트 축적시키다 사타 서플러스 인이어 남아도는 것 밴드 무리들 마크드 뚜렷한 표시된 인이퀄러티 불평등 인디비주얼 허드 개인이 소유한 가축물입니다 허드는 가축물이죠 떼입니다 에스토로폴로지스트 인류학자들 안스토로폴로지가 인류학이니까요 홀딩 보유자산 재산 리프리젠트 나타내다 보여주다 언스테이블 불안정한 허드 목자 가축 소유주 풋 말하다 디제스트 재난 에피데믹 전염병 시비일 심한 심각한 드라우트 가뭄 스트라이크 어떤 일이 발생하다 닥치다 어숨 가정하다 어수드 가정된 서퍼 격다 경험하다 메인테인 유지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수렵 채집인과는 달리 유목민은 인여식량을 축적하며 이는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집단보다 더 많은 구성원을 자신들의 사회에 포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개인이 가진 가축물의 크기에 근거한 두드러진 사회적 불평들도 존재한다 일부 인류학자들은 동물 자산이 불안정한 부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목자가 말하듯이 동물을 소유하는 것은 바람과 같아서 때로는 오기도 하고 때로는 오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염병이나 극심한 가뭄과 같은 재난이 닥치면 부유한 목자는 대단히 큰 손실을 보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될 리 없다고 생각된다 19-4번 계속 연결됩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을 정답을 하겠습니다 단어 점검하겠습니다 페스토럴리스트 유목민들 서시얼러지스트 사회학자 비폴 나쁜 일이 누구에게 생기다 이펙트 결과 허드는 가축돼 프리컨틀리는 자주 빈번히라는 뜻입니다 내용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학자 다니엘 브래드버드는 이란 남중부의 커마치 유목민을 대상으로 한 그의 연구에서 재난이 동물 재산에서의 불평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브래드버드는 재난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지만 학자에게 상당히 같은 정도의 영향을 미치며 일어나지는 않는다 라고 설명한다 가축무리의 절반을 잃은 가난한 사람은 결국 많은 경우 그것이 회복 불가능한 크기로 줄어들지만 반면에 가축무리의 절반을 잃은 부유한 사람에게는 흔히 큰 어려움 없이 그 무리를 재건할 수 있는 충분한 동물이 남게 될 것이다 보기 2번의 레슨은 감소시키다 릴리즈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보기 3번의 그레스랜드는 목초지입니다 이 글 19-4의 소재는 유목사회에서의 사회적 불평등입니다 유목사회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부유한 사람은 대단히 큰 손실을 보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될 리가 없다라는 추정과는 달리 대니엘 브래드버드는 가난한 사람은 재난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지만 부유한 사람은 같은 재난에도 충분히 재건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죠 그러므로 19-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0강 환경 자원 재활용입니다 20-1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오션 해양의 미디어 매체 커버리지 보도 에시디피케이션 산성화 아규어블리 아마 틀림없이 킬러 치명적 위협 마릴라이프 해양생물 델리케이트 섬세한 에시디티 산성도 업서브 흡수하다 업서빙 흡수하면서 투펌 형성하기 위하여 커버넥 애시드 탄산 에미트 배출하다 발산하다 업셋 혼란 전복 코럴 산호 에코시스템 생태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양 플라스틱이 매스컴에 많이 보도되지만 산성화가 아마 틀림없이 더 큰 치명적인 위협일 것이다 해양생물은 온도와 산성도의 섬세한 균형 덕분에 생존할 수 있다 우리의 바다는 스펀지와 같이 작용하여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그런 다음 그 이산화탄소는 물과 섞여 탄산을 형성한다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할수록 바다는 더 산성화되는데 사실 지난 150년에 걸쳐 30% 더 산성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산호와 그 밖의 다른 해양 생태계의 섬세한 균형이 무너져서 그것들이 생존할 수 없다 20-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점검하겠습니다 웨스트인디언오션 서인도양 다이버스 다양한 마린 해양의 에코시스템 생태계 피시 스페시즈 어종 어코링 발생하는 바이오다이버시티 생물 다양성 키 주요한 컨실러레이션 고려사항 엑시니티 산성 렉 부족 억시즌 산소 프레버넌트 널리 퍼진 페이스 직면하다 페이싱 직면하는 포럴리프 산호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인도양은 아마도 2500-3000종의 어종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해양 생태계 중 하나이며 생물 다이아성이 거의 틀림없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산성도 산승 혹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 해양 생물이 존재할 수 없는 데드존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전세계의 산호초를 모두 이를 위기에 처해 있다 이글 20-1의 소재는 해양 산성화입니다 데드존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바다나 강등에서 조류 성장을 촉진하는 질산염 때문에 사실상 산소가 부족해서 수중 생물체가 살 수 없는 지역을 데드존이라고 합니다 이글은 해양 산성화의 위험성에 대한 것으로 바다가 더 산성화되는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성화의 결과 산호와 다른 해양 생태계의 섬세한 균형이 무너지고 데드존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으며 산호초를 이를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의 흐름 속에 서인도양의 다양한 어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4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20-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2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위 점검하겠습니다 글로벌 세계적인 클라이미트 기후 글로벌 클라이미트 체인지는 세계적 기후변화죠 define 정의를 내리다 definition 정의 be defined as 모모로써 정의가 되는 under provision 최선 불충분한 공급 public good 공공제 stability 안전성 excessive 과도한 common poor resource 공유제 observe 흡수하다 absorption 흡수 capacity 능력 undoubtedly 의심할바 없이 involve 포함하다 카본 뉴트럴 테크놀로지 탄소중립 과학기술 Needed to 필요하게 된 피크 오일 원유 생산 정점 피크 오일이라는 것은 원유 생산 정점인데요 원유 생산량이 최고점에 이르면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원유 생산의 급속한 감소 과정에서 유가 상승과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일어나고 인류가 대규모의 기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기후 변화는 기후 안전성이라는 공공재의 불충분한 공급 또는 폐기물 흡수 능력이라는 공유재의 과도한 사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적어도 해결책의 일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원유 생산 정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탄소중립 기술을 포함할 것이다 20-2번 계속 이어집니다 C번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erspective, 관점 도우, 그러나 Free Rider, 무임 승차자 Deployment, 전개, 배치 In the absence of, 뭐뭐가 없다면 Institution, 기관, 제도 개인, 없다 Others using, 뭐뭐를 이용 중인 다른 사람들 Alternative, 대안 Alternative 2, 뭐뭐의 대안, 대안 바스퓀, 화석연료 Free Rider Problem이라는 것은 공공재는 국가 재정에 의해 공급되는데 누구나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기술의 전개에 무임 승차자 문제는 없다 기후변화가 없으면 한 기관이 화석연료의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다른 기관들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 20-2번 계속 이어집니다 비단락의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In the presence of, 뭐뭐가 있다면 Additive, 부가적인 Better for, 더 나은 Benefit from, 뭐뭐로부터 혜택을 받다 Stable, 안정적인 Best able to, 가장 잘 뭐뭐할 수 있는 Fund research into, 뭐뭐에 대한 연구에 자금 제공하다 Fund, 자금 제공하다 Carbon neutral, 탄소 중립 Precisely, 정확하게 Significant, 중요한 Contribution, 원인 제공, 기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비단락입니다 기후변화가 있을 때 그러한 기술은 가산적인 것이 된다 즉, 심지어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더 많은 사람이 그것을 사용할수록 발명가자에게 더 좋은데 왜냐하면 그 사람도 더 안정적인 기후로부터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탄소 중립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에 자금 제공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나라들은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바로 그 나라들이다 20-2번 계속 이어집니다 자, A달락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rovision 제공 Ecological 생태학적인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Just 정당한 Distribution 분배 Allocative 할당의 Efficiency 효율성 Private 민간의 사적인 Undermine 훼손하다 자, A달락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그 나라들에 의한 그런 기술의 협력적 제공이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공정한 분배 및 할당 효율성을 촉진할 것임을 의미한다 인간에 의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제공은 이 모든 목표를 훼손할 것이다 이 글 20-2의 소재는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기술입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는 원유 생산 정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탄소중립 기술을 포함할 것이라는 내용에 글렀어 이런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 The New Carbon Neutral Technologies Needed to Solve the Peak Oil Problem을 디저 테크놀로지로 대신하고 역접의 의미를 나타내는 도우에 의해 기후변화의 관점에서는 모임 승차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C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In the Presence of a Climate Change와 대구를 이루는 In the Presence of a Climate Change로 시작하는 B가 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B의 내용을 디스로 Those countries that have made the most significant contribution to climate change The Those countries로 대신하여 글을 마무리하는 A가 오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20-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3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티피컬 전형적인 오토파일럿 별 생각이 없는 자동 조종회 슈퍼 구매객 싱글 독신회 프로페셔널 전문직 종사자 그로서리 스토어 식료품 가게 아이덴티컬 동일한 리스트 구매 목록들 Set of two 출발하다 시작하다 Trip 구매 여행 Strategy 전략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한 번은 전형적인 자동 조종 쇼핑객과 쇼핑하러 갔는데 그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쇼핑하고 쇼핑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야 하는 독신의 바쁜 전문직 종사자였다 우리는 같은 쇼핑 목록을 가지고 식료품 가게에서 만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출발했다 우리의 쇼핑 여행이 끝날 무렵에 같은 품목을 산 상태에서 그녀는 250달러를 썼고 나는 단 75달러를 썼다 차이점은 우리의 쇼핑 전략이었다 20-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두 원즈 허목 철저히 준비하다 리뷰 검토하다 서큘러 광고 전단 Ahead of time 미리 사전에 Well organized 정리가 잘 된 잘 정리된 Match 맞추다 Lower 낮추다 Bill 계산서 Opt for 선택하다 Name brand 유명 상표 Grab 움켜쥐다 Pantry 식료품 저장실 Whatever items usually stock her pantry 그녀의 식료품 저장실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라면 아무 물품이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쇼핑을 철저히 준비하며 어떤 품목이 세일 중인지를 알기 위해 그 가게의 판매 광고 전단을 미리 검토했다 게다가 정리가 잘 된 쿠폰을 통해 나는 세일 품목과 쿠폰을 맞춰보며 청구액을 훨씬 더 낮출 수 있었다 자동 조종으로 쇼핑하는 내 친구는 주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유명 상표를 선택했고 대개 그녀의 식료품 저장실을 채우고 있는 것이라면 아무 물품이나 움켜쥐었다 20-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Take the time 시간을 드리다 Scan 살펴보다 Flyer 전단지 Clip 자르다 Familiar 친숙한 End of ing 결국 뭐뭐하게 되다 End of costing harmony 결국 그녀에게 돈을 지불하게 했다 Time consuming 많은 시간이 걸리는 Saving 절약 리워드는 보상입니다 일단 빈칸에는 2번을 써서 정답은 2번을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판매 전단을 살피거나 쿠폰을 잘라내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매주 같은 목록을 사기 때문에 익숙한 품목만 샀다 그 모든 결정은 결국 그녀에게 비용이 들게 했다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보상으로 진짜 절약된 금액을 얻는다 이 글 20-3의 소재는 계획에 의한 쇼핑입니다 쇼핑할 때는 자동 조정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사전 준비를 해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빈칸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죠 그러므로 20-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4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베스트 해충 네이티브 2 어디어디가 토종인 리즌 지역 데미지 피해를 주다 데미징 피해를 주는 크롭 농작물 인트로듀스 도입하다 인트로듀싱 도입하기 내추럴 에니미 천적 프리데이터 포식자 패러사이트 기생충 패토젠 병원균 레인지 분포구역 서식 범위 alternatively 그 대신에 import 수입하다 importing 수입하기 biocontrol 에이전트 생물적 방해 인자 업로드 해외 encounter 우연히 만나다 reason 추론하다 판단하다 evolve 진화하다 way 방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충이 그것이 농작물을 해치고 있는 지역의 토종이 아닐 때 과학자들은 천적이 그 해충을 공격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 해충의 천적 포식자 기생충 또는 병원균을 그것의 원산지에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 대신에 과학자들은 그 해충이 결코 만난 적이 없는 생물적 방제 인자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 이는 그 해충이 그 생물적 방제 인자를 피하는 방법을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해서이다 20-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케이스 사례 인벌브 관련시키다 수반하다 introduce 도입하다 introducing 도입하기 마이크로브 미생물 에코시스템 생태계 이클로지컬 생태학적인 컨텍스트 환경 리스키 위험한 이펙트 영향 바이오 컨트롤 에이전트 생물적 방제 인자 턴 뭐뭐하게 바뀌다 인베이시브 급속히 퍼지는 어거니즘 유기체 매니지 관리하다 케미컬 화학적인 턴드 어프 차단된 비셋 루스 풀어놓게 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경우든 이것은 외래 생태계에 동물이나 미생물들을 새로운 생태환경으로 도입하는 것을 수발한다 이것은 위험한데 왜냐하면 아무도 그 생물적 방제 인자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생물적 방제 인자가 급속히 퍼져 그 자체가 해충이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생물적 방제 유기체는 화학적 억제책보다 관리하기가 더 어려운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일단 풀리면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기 1번에 메인테인 유지하다 바이오 다이버스티는 생물 다양성이란 뜻입니다 보기 2번에 엔지니어링은 조작하다 보기 3번에 내추럴 애니미는 천적입니다 보기 4번에 바이오 컨트롤 어거니즘은 생물적 유기체들이고요 보기 5번에 바이올러지컬 에이전트는 생물적 방제 인자입니다 20-4번 이글의 소재는 생물적 방제 인자의 도입입니다 해충을 통제하기 위해 외래의 생물적 방제 인자를 도입하는 것은 외래 생태계에 동물이나 미생물을 새로운 생태환경으로 도입하는 것을 수반하는 것으로 그 영향을 확실히 알 수 없고 그것 자체가 통제하기 더 어려운 해충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해충을 통제하기 위해 외래의 생물적 방제 인자를 도입하는 것에 위험이죠 따라서 20-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1강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입니다 21-1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스트러글 투 부정사 뭐뭐하려고 애쓰다 acquire 습득하다 얻다 널리지 지식 Be driven 추진력을 얻다 콤플렉스 복잡한 Be subject to 뭐뭐의 지배를 받다 영향을 받다 나도 네이버드 소비 A일뿐만 아니라 B도 또한 inaccuracy 부정확함 Prejudice 편견 편향 Remarkably 주목할만하게도 Chemist 화학자 Chemistry 화학 Method 2 중요하다 프로그레스 발전 진보 밀리언 백만 하이프밀리언 50만 어드밴스 진보 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개개인의 과학자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들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복합적인 동기로 추진력을 얻는다 연구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적함 뿐만 아니라 때로는 편견의 지배를 받기도 한다 놀랍게도 화학자 개인의 오류와 편견은 화학의 발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화학자인 전세계 50만명의 사람들의 집단적인 활동인 과학으로서의 화학은 화학자 개인의 실수가 있더라도 진보한다 21-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self-correcting 스스로 수정하는 correct 수정하다 picture 특징 abundance 많은 양 in abundance 풍부히 observation 관찰 be checked 점검 대답 entirely 전적으로 long 엉뚱한 driven 만들어진 plan 단순한 disbelief 불신 arise from 뭐뭐로부터 발생하다 arising from 뭐뭐로부터 발생하는 conviction 확신 initial 초기에 critical 중요한 synthesis 합성 alternative 대체 의 의 theory 이론 프로그레스 진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학 즉 화학은 자기 수정적인 특성을 풍부하게 가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이나 이론이 더 흥미로울수록 다른 누군가에 의해 점검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다 이는 흔히 최초의 관찰은 분명히 틀렸다는 확신으로부터 생기는 단순한 불신에 의해 만들어진 전적으로 엉뚱한 이유에서 그러하다 어떤 화학자 개인이 중요한 합성 과정을 반복하거나 대체 이론을 시도하는 이유는 별 상관이 없다 화학은 진보한다 21-1번 보기 2번의 Breakthrough 획기적인 발전들 이란 뜻이고요 보기 4번의 Upstacle 장애물 보기 5번의 Error Checking 오류 점검입니다 보기 5번의 Inherent 2는 뭐뭐의 내대적인 이란 뜻입니다 이 글 21-1의 소재는 과학의 집단적 오류 검증입니다 개별 과학자들은 연구 과정 중 오류를 범하지만 화학을 연구하는 전세계 수많은 과학자가 그것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침으로 화학은 계속해서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집단적 오류 검증 화학 발전의 내대적 특징입니다 따라서 21-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2번입니다 다음 핀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이볼브의 진화다 에볼루션 진화 에볼루셔너리 진화의 레스 덜 모모한 킨 투 모모의 열정적인 진 디파인드 유전자로 정의된 휴먼 네이처 인간 본성 네이처는 본성 보그스 가짜의 어쿠드 어색한 패밀리 게더링 가족 모임 인디어 참다 견디다 레이즈 양육하다 레이즈드 양육된 낫네세서롤리 반드시 모모인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이죠 비헤이브 처신하다 행동하다 턴아웃 모모스로 판명되다 캄비네이션 조합 챌린지 도전 레즐런트 회복력이 있는 스커 누구누구에게 상처를 주다 포 라이프 평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진화 과학자들은 유전자로 정의된 인간 본성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덜 열정적이다 사실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 전체가 점점 더 가짜처럼 보인다 어색한 가족 모임은 견디기 힘들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함께 양육되고 같은 유전자를 많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유전자도 환경도 우리 아이들이 결국 어떻게 될지를 잘 예측하지 못한다 이 중 어느 요인도 단독이든 혹은 조합을 이루어서든 간에 한 아이를 회복력 있게 만드는 도전이 다른 아이에게는 평생 상처를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21-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stop 물건 go go on 작용하다 what we are 우리의 현재 모습 random arbitrary 이미 무작위해 accept 받아들이다 ancestor 조상 call it love or fate 그것을 행운이든 운명이라 부르든 간에 pin down 분명히 파악하다 be pinned down 분명히 파악되다 evolve 진화다 evolution 진화 evolutionary 진화의 what we are 오늘날의 우리 모습 자 일단 빈칸은 3번을 쓰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무작위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여 우리를 현재 모습으로 만드는 다른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행운이라 부르든 운명이라 부르든 어떤 일은 그냥 일어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영향들이 분명히 파악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짜인 정신을 진화시키지 않았다 우리는 진화할 수 있는 정신을 진화시켰고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의 모습 곧 매우 다른 동물이 되었다 21-2번 보기 1번의 present는 현재, moment는 순간입니다 보기 2번의 discipline는 훈련된 이란 뜻이고요 보기 3번의 program d는 짜여진 이란 뜻입니다 보기 4번의 random은 arbitrary, 이미의, 무작위의 이런 뜻이고요 보기 5번의 designed는 고안된, 설계된 이란 뜻입니다 이 글 21-2번의 소재는 정신의 진화입니다 이 글의 요지인 유전자나 환경으로 아이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 못하며 우리의 삶에서 모든 영향들이 분명히 파악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과 마지막 문장에 우리는 진화할 수 있는 정신을 진화시켰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인간이 진화시키지 않은 정신에 대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죠 따라서 21-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1-3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이 점검하겠습니다 파슬, 화석, 코렐레이트 연관성을 보여주다 마크, 표지, 지올로직 레코드, 지질학적 기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화석은 서로 직접 접촉하지 않았던 암석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몇 종의 화석 생물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고 따라서 지질학 기록에 중요한 표지를 형성한다 21-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relative, 상대적인 be broken into, 뭐뭐로 나뉘다 section, 구역 divided, 나뉘어짐 apparently, 겉보기로는 분명히 extinct, 멸종된 go extinct, 멸종되다 extinction, 멸종 dinosaur, 공룡 lie, 존재하다 directly, 직접 크레테시레스 체리티아리 백악기의 제3기 boundary 경계선 set 설정된 loss 손실 멸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적 시간은 암석 기록에 나타난 변화에 의해 구분되는 구역들로 예컨대 많은 종들이 더 나중에 생성된 암석에서는 그 화석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아 멸종된 것으로 보이는 시기들로 나뉘었다 이것이 예컨대 공룡의 멸종이 바로 백악기의 제3기 경계선에 있는 이유인데 그 경계선은 공룡의 멸종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21-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section 구역 1월 대 period 기 epoch 새 debate 토론 raise 맹렬히 계속되다 scientific community 과학계 represent 나타나다 be represented 나타나게 되었다 지올로직 division 지질학적 구역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질학적 역사의 가장 큰 구역은 대의에서 시작하여 기로 또 세로의 작은 구역 등으로 더 구분되었다 수세기 동안 과학계에서 이러한 지질학적 구역들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논쟁이 맹렬히 계속되었다 21-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radioactive 방사능의 radioactive dating method 방사능 연대 측정 방법 convert 전환하다 be converted 전환 되다 absolute 절대적인 critericious territory 백악기 제3기 boundary 경계 66.5 million years 6650만 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방사능 연대 측정 방법의 발전으로 그러한 상대적 시간 표시가 절대적 시간으로 전환될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암석은 39억 6천만 년 된 것이며 백악기의 제3기 경계선은 약 6650만 년 전에 있다 이 글 21-3의 소재는 지질학 기록의 표지를 형성하는 화석입니다 화석은 서로 직접 접촉하지 않았던 암석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며 지질학 기록의 중요한 표지를 형성한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 지질학적 기록의 중요한 표지인 시간 표시 개념의 도입 부분으로 우선 상대적 시간 표시에 대한 설명과 예를 포함하는 C가 오고 이러한 지질학적 구역들에 나타난 시간이 얼마동안인지에 대한 논쟁을 설명한 A 다음에 방사능 연대 측정 방법의 발전으로 상대적 시간을 절대적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B가 그 뒤를 읽는 것이 글의 순서로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21-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4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데포니션 정의 브로드 폭넓은 인코패스 포함하다 어레인지어브 다양한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 임페이션 참지 못하는 조급한 포인트 투 언급하다 어템트 시도 디스틱기시 구분하다 구별하다 어거니즘 유기체 익스크리트 배설하다 스티믈라이 자극들 스티믈러스 자극 리프로듀스 번식하다 프루브 입증하다 입증되다 인에디퀼트 부적절한 세이 가령 오크츄리 참나무 위즐 족제비 내용 점검하겠습니다 많은 생물학자들은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참지 못한다 그들은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려는 과거의 시도 즉 전통적으로 생물체는 먹고 숨쉬고 배설하고 성장하고 움직이고 자극에 반응하고 번식한다 라고들 말하는 것 그것을 언급하고 아주 정확히 그런 모든 시도들이 불충분하다고 입증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것들이 불충분하다고 입증된 이유는 간단하다 먹기는 가령 오크나무와 족제비에서 매우 다른 과정을 수반한다 족제비는 오크나무가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따위이다 21-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브로드 폭넓은 인커패스 포함하다 어레인지어브 넓은 범위에 apply 적용되다 quest 추구 distinction 구분 구별 포인트리스 무의미한 시닉 냉소주의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양한 의미를 포괄할 만큼 폭넓은 먹기와 움직이기에 대한 정의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것들은 생물체뿐만 아니라 많은 무생물체에도 적용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정의를 아무리 폭넓게 내린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여전히 그것들이 적용되지 않을 생물체가 있을 것이다 살아있음과 살아있지 않음 사이에 명확한 구분의 추구는 늘 무의미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더 고려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냉소주의자들은 말한다 자 이 글 21-4 소재는 생명에 대한 생물학적 정의입니다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 기준인 생명의 정의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4번 뒤 문장의 주어 데이가 주어진 문장에 any definition of eating and moving that are broad enough to incompatible such lines of meanings 행진을 가르치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21-4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 22강 스포츠 레저 취미 여행입니다 22-1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디스새리스파이드 불만족의 니러 투 컴백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노하 투메이크 뭐뭐를 만들지 않은 페이버러블 호의적인 유리한 워드 오브 마우스 구두의 말로 하는 레코멘데이션 추천 컴페티션 경쟁 투어리스트 여행자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투어리스트 데스티네이션 여행 목적지 관광지 Contribute to 어디어디에 기여하다 Enhanced 향상시키다 Enhanced 향상된 Competitive Edge 경쟁 우위 Competitive 경쟁 우위 Raise 올리다 스탠다드 기준 인턴 결국 Reflected 반영되는 디터미넌트 결정요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고객이 불만족하면 다시 찾아오지도 않고 구두로 호의적인 추천도 하지 않기로 결정할 힘을 가질 것이다 관광지 사이의 경쟁은 제품과 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은 경쟁 우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기준을 높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고객들에게 더 큰 기대감의 결정요인으로 반영될 것이다 22-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Value 가치 체인 사슬 Value 체인 가치 사슬 Input 투입 Satisfy 만족시키다 Ingredient 재료 요소 레시피 방안 요리법 비법 Competitive Advantage 경쟁적 우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의 가치 사슬은 경쟁력 우위를 제공해줄 것이다 무엇이 고객의 필요와 요구를 만족시키는가에 대한 이해는 성공적인 마케팅에 나갑니다 기업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동 기능 프로세스의 연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2-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Identify 확인하다 발견하다 Identifying 확인하는 것 발견하는 것 External 웹으로부터 오는 Survey 설문 조사 Reflect on 모모를 생각해보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고객들은 여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생각을 발견하는 중요한 원천이고 설문조사는 그들로 하여금 그 장소 관광지에 관한 의견과 그곳에서의 경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관광객이 그 장소에 만족하면 이 만족스러운 고객들은 다시 찾아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장소를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 22-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Disatisfied 불만족의 Need to come back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Know how to make 만들지 않는 Favorable 호의적인 유리한 Word of mouth 구두의 말로 하는 Recommendation 추천 컨스컨스 컨스컨스 에서 컨스컨스 그 결과로써 어거니제이션 조직 윈오버 뭐뭐를 이기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고객이 불만족하면 다시 찾아오지도 않고 구두로 호의적인 추천도 하지 않기로 결정할 힘을 가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객 중심의 조직이나 관광지는 경쟁자를 이길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 22-1번의 소재는 고객 중심의 관광지 마케팅입니다 관광지 마케팅에 있어 고객 중심 전략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로 고객이 불만족하는 경우 재방문 또는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은 대주의 의미를 나타내는 in contrast로 유도되고 있어 고객이 만족할 경우를 설명하는 문장 뒤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22-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2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different from 모모와는 달리 레저 여가 well-rounded 균형 잡힌 퍼시브 인식하다 퍼시브도 인식했다 primary 주로 rest 휴식 considering 만약 모모를 고려해 본다면 constantly 항상 involve 참여하다 involved 참여하게 되는 dominate 지배하다 Recuperation 회복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가를 균형 잡힌 발달의 기회로 여긴 고대 그리스인들과는 달리 로마인들은 여가를 주로 일로부터의 휴식으로 여겼다 로마인들이 거의 항상 외국 문화를 지배하기 위해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런 관점은 필수적이었고 그 다음 전쟁 전에 회복이 가능하게 해 주었다 22-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플레이 놀이 서브 뭐뭐에 기여하다 도움이 되다 유틸리테리언 실용적인 에스테릭 미적인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 어벨러빌리티 이용 가능성 메스 대중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놀이는 미적이거나 청신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에 기여한 것이다 로마 제국이 성장하고 노예의 이용 가능성이 증가함으로 인해 사람들의 해야하는 일상의 노동량이 줄면서 여가시간은 증가했고 대중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점점 더 많이 이용되었다 22-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엠퍼러 황제 레인 통치기간 아큐파이드 위드 모모로 바쁜 크리티컬 오브 모모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디스 황제의 통치기간에 로마에는 59일의 공휴일과 95일의 경기하는 날이 있었고 서기 354년에 이르러서는 이미 200일이 넘는 공휴일과 175일의 경기하는 날이 있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간단했는데 로마인들이 일로 바쁜 것이 덜해지면서 그들은 정부에 점점 더 실증을 내고 비판적이 되어갔기 때문이다 22-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어템프 시도하다 패시파이 달래다 언 래스트 불안 불만 스펙테클 볼만한 것 세레브레이션 기념 축하 행사들 서커시즈 원형 극장들 엔터테인먼트 오락 프레임워크 뼈대 틀 구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구경거리와 휴일 행사를 통해 즐거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불만을 달래려고 했다 빵과 원형 극장 즉 공짜 음식과 오락은 로마 사회에 틀을 제공했다 이 글 22-2번의 소재는 고대 로마인들의 여가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이 여가를 일하지 않는 휴식으로 읽었다는 주어진 글 뒤에는 고대 로마인들에게 그런 관점에서의 휴식이 실용적인 목적에 기여했다고 해석한 비가 와야 합니다 비 뒤에는 비 마지막에 언급된 대중 통제 방법으로써 여가 시간을 점점 더 많이 이용하게 된 사례로 크라우디우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공휴일과 경계하는 날이 상당히 많았고 그 이후로도 더 증가한 사실을 언급한 C가 와야 합니다 C 뒤에는 로마 정부가 공휴일과 경계하는 날을 통해 도모한 목적을 언급한 A가 와서 그를 마무리하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22-2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22-3에서 22-4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inseparable 분리될 수 없는 캐피털리즘 자본주의 비스트럭셔드 구조화되다 이코노믹 경제의 시스템 체제 릴레이르 관련된 마켓 시장 커머디파이드 상품화된 어넬러시스 분석 모델 에어플레인 모형 비행기 일러스트레이트 보여주다 설명하다 어드밴스먼트 발전 트랜스폰 변형시키다 포스트워 전쟁 이후의 전후의 인트로덕션 도입 reorganize 재편하다 코어 핵심 컨스트럭션 제작 플라잉 날리기 어스펙트 측면 디스플레이 전시 진열 프라이머리 주된 주요한 익스텐시브 광범위한 에러너틱 항공학의 일단 비번의 프라이머리 주된을 부차적인 이란 단어를 갖고 있는 세컨더리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가는 자본주의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므로 그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그것이 창출하는 관련 시장에 의해서 구조화된다 상품화된 소비는 생산 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모형 비행기 취미 산업에 대한 분석은 기술 발전이 이러한 재미있는 활동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준다 전후에 플라스틱이 도입되어 이 취미의 전통적 핵심 즉 모형 비행기 제작과 날리기가 재편되었다 오랫동안 애호가들은 날리기의 측면에 집중했으며 모형 전신은 주된 부차적인 것이었다 모형 비행기를 만들고 날릴 수 있는 것은 광범위한 기술과 항공학적 지식을 요구했고 따라서 시장은 작았다 22-3번에서 22-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 도입 몰딩 주형 틀 모델링 모형 제작 쉬프트 전환 얼터 변경시키다 얼터드 변경시켰다 디스틱트 독특한 다른 모델 디스플레이 모형 전시 멘트 의도된 미트 모모에 부응하다 세트 영양들 인수시아스트 애호가들 퓨얼 증가시키다 매스 대량 프리 패브리케이티드 사전에 만들어진 이즈 쉽게 만들다 어셈블리 조립 프로세스 과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형 제작에 몰딩이 도입된 것이 초점의 전환을 만들었다 플라스틱의 사용으로 서로 다른 두 팬 집단이 생김으로써 이 취미가 변화되었다 한편으로는 모형 전시에 흥미가 있는 팬들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행기를 날릴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형을 제작하는 팬들이 있었다 더욱이 플라스틱 몰딩의 도입으로 열렬한 더 젊은 애호가들의 기술 역량에 부응하기가 더 쉬워졌다 사실상 플라스틱 키트는 모형 비행기 제작에 인기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전에 만들어진 부품의 대량 생산이 조립 과정을 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22-3번에서 22-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레젤 여가 인더스트리 산업의 캐피털 자본 비거로슬리 활발하게 디스트리뷰션 유통 배분 키트는 키트죠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 파트 일부분 디스킬링 시장 탈숙련화 합의 취미 모드 방식 형태 쉐이프 형성하다 니즈 요구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가산업의 자본이 더욱 활발하게 흐르면서 시장은 선박과 자동차와 같은 다른 대상을 모형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광고는 일반 백화점을 통해 이런 키트를 유통하는 것을 포함하였으며 이는 이것 플라스틱 키트를 아동용 장난감 시장의 일부분으로 만들었다 취미의 탈숙련화는 어떻게 자본주의 내에서 생산방식이 그 고유의 요구와 일치하는 형태로 문화활동을 형성하는지를 보여준다 22-3번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글 22-3번에서 22-4번의 소재는 기술발달과 모형 비행기입니다 이 글은 여가는 경제체제와 관련 시장에 의해 구조화되며 기술발전이 여가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모형 비행기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플라스틱을 도입하면서 모형 비행기 취미가 모형을 날리는 것에서 그것을 전시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고 시장 또한 확대되었다고 했으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어떻게 기술의 발전이 취미 산업을 재정의했는가 입니다 따라서 22-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4번입니다 밑줄 친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3번에서 22-4번의 소재는 기술발달과 모형 비행기입니다 모형 비행기 취미 산업과 관련하여 전쟁 이후 플라스틱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모형 비행기 애호가들의 주된 목적이 직접 제작한 비행기를 날리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모형 비행기 전시는 부차적인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번의 프라이머리를 세컨더리와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22-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 23강 음악 미술 영화 무용 사진 건축입니다 23-1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송 노래 펀더멘탈 근본적인 고객님 카페센티 능력 이볼브 진화하다 이볼브드 진화 된 피지올로지스트, 생리학자 롤러바이, 자장가 두 더블 듀티, 두 가지 역할을 하다 로워, 낮추다 어라우절레벨, 각성 수준 사이멀테뉴슬리, 동시에 포커스, 아텐션, 주의를 집중하다 페라피스트, 치료사 인디우스, 유도하다 릴리스, 분비, 방출 이즈, 완화시키다 센세이션, 감각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노래를 위해 프로그램 된 것 같다 인간의 음악 능력은 매우 근본적이므로 심지어 언어 이전에 진화했을지도 모른다 생략자들은 엄마의 자장가가 아이의 각성 수준을 낮추는 동시에 아이가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음악 치료사들은 음악을 듣는 것이 혈압을 낮추고 동시에 신체적 고통의 감각을 완화하는 쾌감을 낳는 엔드로핀의 분비를 유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23-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Bring together 한군데 모으다 Perform 공연하다 Early model 초기 모형 Cooperation 협력 Cohesion 결합, 화합 Reproductive 번식의 생식의 Earbuds 이어폰 Exceed 초과하다 Fundamental 근본적인 빌딩 블럭 구성 요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음악이 사람들을 한데 모아 공연하고 듣게 함으로써 사회적 협력, 화합, 심지어 번식 성공을 위한 초기 모형을 제공했을지도 모른다고 믿는다 놀랍게도 가장 높은 소음 수준은 귀 안에 넣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데서 오는데 이것은 흔히 위험 지점을 훨씬 초과한다 만약 이것이 맞는다면 음악은 문화의 발전에 있어 근본적인 구성 요소처럼 보일 것이다 전체 글의 흐름과 상관없는 것은 4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이 글 23-1의 소재는 인간의 음악 능력입니다 인간의 음악 능력의 특징과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으로 귀 안에 넣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것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는 4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23-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2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베지테이션 식물 초목 모더레이트 조절하다 모더레이팅 조절하는 로컬 국지적인 히트게인즈 열 취득 히트로스 열 손실 라디에이션 복사 방사 레이디언트 복사의 리텐션 하뮤 이베포 트랜스피레이션 증발산 어섭션 흡수 릴리스 방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은 낮에는 열 취득과 온도를 줄이면서 동시에 밤에 복사에 의한 열 손실을 줄여서 국지적 미기후에 대한 조절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식물로부터 생기는 그늘은 복사 온도를 낮추고 또 흙의 수분 함유를 늘릴 수 있으며 한편으로 증발산 나무와 다른 식물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수증기 배출은 공기 온도를 국지적으로 낮출 수 있다 23-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쉐이드 쉐이드 그늘지기하다 쿨 냉각하다 벗사드 건물의 앞면 인커퍼레이트 포함하다 함유하다 베지테이티브 초목의 스크린 장막 페이싱 향하는 글레이징 창 유리 Significant 중요한 Contribution 기어 쿨링 냉방 로드 부하 글레어 눈부심 환한 빛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건물 안면을 그늘지게 하고 시원하게 하기 위한 식물의 활용이 이루어져 왔다 실내의 센티아고에 있는 콘솔시오 빌딩은 서쪽을 향하는 창 유리 앞면에 식물 장막을 적용하고 있는데 연구를 통해 냉방 부하와 이 앞면 뒤에 이 앞면 창 안에 있는 사무실의 눈부심을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이 드러났다 23-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베지테이티브 스크린 초목 장막 퍼사드 건물의 안면 Significant 중요한 상당한 컨트리아드 안마당들 내용 점검하겠습니다 그 식물 장막은 센티에고에 있는 10개의 일반적인 사무용 건물에 대한 자료와 비교하여 에너지 소비에 있어 48%의 감소와 식물로 된 안면이 없는 꼭대기층과 비교하여 25%의 감소 효과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효과는 식물이 건물 사이나 안마당 내에 포함되어 있을 때도 역시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3-2번 보기 1번의 아키텍처는 건축이라는 뜻입니다 보기 3번의 랜드스케이프는 조경이고요 네이티브 베지테이션은 고유 식생입니다 보기 4번의 브랙스루라는 것은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글 23-2번의 소재는 건축에서 식물을 활용한 온도 조절 효과입니다 건축에서 식물을 활용함으로써 열 취득 또는 열 손실을 줄여 온도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건물과 그 주변의 온도 조절을 위해 식물 활용하기입니다 따라서 23-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3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어렌지멘트 배치 배열 띵즈 데이 어필 있는 그대로의 사물들 프라이어 투 뭐뭐 이전에 익스포저 빅메이드 사진에서 만들어지는 노출 프로필라믹 이벤트 촬영 전 카메라 앞준비 작업 컨디션 상태 펑션 기능을 하다 덕투먼트 문서 센스 의미 아규먼트 포 뭐뭐를 옹호하는 주장 리얼리즘 사실주의 인디스피터블 반박의 여지가 없는 포토그랩 사진들 아이덴티파이 식별하다 파티큘러 특정한 포스트 게시하다 포스티드 게시되는 로케이트 위치를 찾아내다 쓰나미 지진 헤일 어테크 공격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노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이는 그대로 사물을 배치하는 것을 가끔 촬영 전 카메라 앞 준비 작업으로 부른다 이 상태는 사진에서의 인식의 원리를 낳고 이로 인해 이런 이미지들이 사실의 기록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사진적 사실주의를 옹호하는 주장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 사진은 특정 개인의 외모를 기록하기 때문에 경찰은 개인식별의 사진을 이용하고 마찬가지로 인도양의 2004년 쓰나미와 알카데의 세계무역센터 공격 이후에 실종된 가족 구성원과 친구를 찾아내기 위해 가족 앨범 속에 사진들이 개시되었다 23-3번 계속 이어집니다 업을 점검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제작 과정 업티컬 광학의 트레이스 기록 오브젝트 대상 어소시에이션 연계 아이코닉 사인즈 도상 기호들 인덱스컬 사인즈 지표 기호들 랜드 서퍼드 2 모모의 식민성을 더해주다 커먼 센스 뷰 상식적인 견해 리터럴 있는 그대로 인벌브드 관련된 be tied to 모모와 관련이 있다 represent 나타내다 대표하다 상징하다 crane 주장 attached to 어디어디에 부여된 turn on 모모를 중심으로 하다 recognition 인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사진 제작에 바로 그 과정 즉 대상에 대한 화학적 과학적 기록 또는 도상 기호와 지표 기호의 연계는 사진이 있는 그대로의 즉 객관적인 복사본이라는 상식적인 견해의 신빈성을 더해준다 관련된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사진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미지가 그것이 나타내는 사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진에 부여된 진실 주장은 대체로 이러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다 자 23-3번 보기 3번에 비풀드는 속게 되다 일루전은 환영 환상이란 뜻입니다 보기 5번에 서빙하면 역할을 하는 이란 뜻입니다 이 컬처 노트를 잠깐 보면 true screen 진실 주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특정이니 혹은 특정 신념체계가 진실이라고 믿는 생각이나 진술을 뜻합니다 이 글 23-3번의 소재는 사진적 사실주의입니다 사진은 특정 개인의 외모나 사물을 기록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복사본으로써의 역할을 한다는 사진적 사실주의에 관한 내용의 글입니다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대상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과정으로써의 사진입니다 따라서 23-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23-4번입니다 다음 글의 유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오럴 구두의 구슬의 트래디션 전승 속성 전통 커리오그래피 안무법 리인액팅 재현하는 재현하는 바이 데포니션 당연히 정의상 하이브리드 혼합체 오럴 킬레스테릭 구슬 및 동작 감각의 프린트 텍스트 인쇄된 문자 버벌 데이터 언어 자료들 아티큘레이트 명확하게 표현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춤을 배우고 안무를 하며 작품을 재현할 때 춤에는 강력한 구슬 전승 속성이 있다 그런 전승은 당연히 훨씬 더 복잡한 혼합체인데 그것은 춤에 대한 구슬 및 동작 감각 전승이다 춤이 인쇄된 문자로 옮겨질 때 언어 정보는 동작 경험을 묘사하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23-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multiple 다수의 across time 시간의 경과에 따라 simultaneously 동시에 layered 겹치는 층을 이룬 by definition 당연히 정의상 singular 단일한 unit 단위 a series of 일련의 dynamic 힘 동력 occurring 발생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동작 경험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고 시간적으로 동시에 겹쳐있는 다수의 일이 포함된다 게다가 동작은 당연히 단어처럼 또 다른 단일 단위가 뒤를 잇는 단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변화하는 힘이다 23-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limited 제한된 as it is defined above 그것이 위에 정의되었듯이 print text 인쇄된 문자로 된 reduction 단순화 약화 감소 다이나미즘 역동성 singular 단일한 lexical 어휘의 unit 단위 simultaneity 동시성 orderly 질서정연한 chain 로스 손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쇄된 문자로 된 글을 사용해서 위에서 정의된 대로 동작을 정확히 묘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춤의 역동성이 단어라고 불리는 단일어휘 단위로 단순화되고 동작의 동시성이 질서정연한 일련의 단일어휘 단위로 단순화될 것을 요구한다 그 손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글 23-4번의 소재는 춤 동작의 역동성과 동시성입니다 춤 동작이 글로 다시 표현되면 질서정연한 단일어휘 단위로 단순화되기 때문에 그 역동성이나 동시성이 정확히 묘사되고 표현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죠 따라서 23-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데이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4강 교육 학교 진로입니다 24-1번입니다 다음 글에 밑주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이펙티브 효과적인 러닝 학습 모형 가이드 지침 티칭 스트레터지스 교수 전략들 리플리케이트 그대로 따라다 복제하다 인헨스 향상시키다 픽셔 특징 컨스턴트 끊임없는 immediately 즉각적으로 adjustment 조정 수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비디오 게임 경험은 효과적인 학습 모형을 만들고 그에 따라 교육자들이 자신의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하기 위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 전략 지침을 제공한다 비디오 게임의 핵심적 특징은 그것의 피드백 체계이다 게임 참가자는 게임을 하면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는데 그러면 그들은 그 피드백을 사용하여 즉각적으로 조정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며 이것들이 성공적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 24-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rediction 예측 On the way to mastery 숙달의 과정 중에 On the way to...하는 과정 중에 mastery 숙달 compelling 흥미진진한 강력한 unlimited 무제한의 pressure 압박 boredom 지루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참가자는 게임 참가자는 숙달 과정 중에 분명히 실수 잘못된 예측을 하지만 가장 흥미진진한 게임은 피드백을 제공하고 부담 또는 지루함이나 절망적인 좌절감을 주는 스트레스 없이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무제한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선택이나 예측이 틀렸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항상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될 것을 알고 있다 24-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onfusion 당황 혼돈 boredom 지루함 catch up to 따라잡다 proceed 계속 진행하다 proceeding 계속 진행하기 stress 스트레스 요인들 strategy 전략 building needed 필요한 designated 테스크 과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게임을 하는 사람은 자신만 당혹스러워 한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도 받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 전에 똑같은 게임을 하는 교실 한가득한 사람들이 자신의 단계를 따라잡기를 기다리는 지루함도 겪지 않고 있다 그런 스트레스 요인 없이 그들은 다른 전략을 시도해 보거나 지정된 과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쌓으면서 계속 불편한 편안한 상태로 있다 그 보기 3번에 uncomfortable 불편한을 comfortable 편안한으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frequent 빈번한 act on 뭐뭐에 따라서 행동하다 persist 끈질기게 계속하다 eventually 결국 gradual 점진적인 progress 진보 발전 cycle reinforce 강화시키다 mindset 사고방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경험을 통해 그들은 잦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에 따라 행동하고 끈질기게 계속하면 결국 나아지고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갈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순환은 성장의 사고방식을 강화한다 이글 24-1의 소재는 비디오 게임의 피드백 체계입니다 비디오 게임은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참가자가 부정적인 메시지나 지루하게 기다려야하는 스트레스 요인 없이 무제한으로 제공된 기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다른 전략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했으므로 3번의 uncomfortable을 comfortable과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24-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2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engaging 사람의 마음을 끄는 provocative 자극하는 phenomenon 현상 dwell on 뭐뭐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 lack 부족하다 결핍하다 sufficient 충분한 efficient 효율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려지기 전에 수업이 시작될 때 자극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주의를 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충분한 배경 지식 없는 무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은 시간을 그다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24-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far wiser 훨씬 더 현명한 hold off on 뭐뭐를 보류하다 particularly 특별히 compelling 흥미로운 pose 제기하다 compelling 흥미로운 provocative 자극하는 in place 제자리에 scaply 기술적으로 engage 활용하다 attention 주의 capture 사로잡다 captured 사로잡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특히 주의를 끄는 질문은 그것이 제기될 때 단지 자극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학습자가 실제로 무엇이 그것을 흥미롭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흥미로워지도록 보류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것이다 그것은 참조할 수 있는 지식을 필요로 하며 그 지식을 이미 갖추고 있을 때 학습자는 능숙하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주의를 더 의미있게 사로잡을 수 있다 24.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dditionally 게다가 빌딩 쌓기 ensure 확실히 equip 준비를 시키다 access to 모모에 대한 접근 imbalance 부균형 relate 관련이 있다 directly 직접적으로 apply 적용시키다 relevant 관련된 enhance 향상시키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게다가 지식을 쌓아준 후에 이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학생들을 확실히 공평하게 준비시키고 있는데 도움을 주는 셈입니다 지식에 대한 불공평한 접근은 집단 내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는 그러한 지식으로 인해 강화된 관련 기술들을 적용하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힘을 지니고 있는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 글 24-2번의 소재는 질문의 효과적 시점입니다 수업이 시작될 때 자극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배경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그다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며 지식을 쌓은 후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24-2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24-3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익셀 능가하다 매니페스트 드러내 보이다 서스피셔스 의심스러움 미심쩍은 인텐서티 맹렬함 강렬함 스트로글 노력 서페스 능가하다 프리퀀틀리 빈번이 노트 기미 기세 이그제저레이트 과장하다 이그제저레이티드 과장된 앰비션 야망 스트라이브 노력하다 스트라이빙 노력 애쓴 오버룩 간과하다 오버룩트 간과된 비어 커스텀2 뭐뭐에 익숙하다 리가드 간주하다 고려하다 버추 미덕 스티뮬레이트 자극하다 스티뮬레이팅 자극하는 것 더 발전시키다 촉진시키다 심화시키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어하고 능가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의심스러울 만큼 맹렬함을 드러내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 흔히 그러한 노력에는 우리가 야심을 미덕으로 여기고 아이를 자극하여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포필려진 야심의 징조가 있다 24-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서퍼프롬 뭐뭐로 인해 시달리다 뭐뭐를 겪다 스월른 부풀어오르다 스테이트 상태 텐션 긴장 베어 참다 견디다 for a while 잠시 동안 inevitably 불가피하게 내용 점검하겠습니다 이는 대개 잘못된 것인데 왜냐하면 아이의 발달이 지나치게 많은 야심으로 인해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부풀어오르냐심은 아이가 잠시 동안은 견딜 수 있는 긴장 상태를 만들지만 불가피하게 긴장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징후가 있을 것이다 24-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서퍼 방치되다 더 나빠지다 frequently 자주 빈번히 solely 오로지 on account of 뭐뭐 때문에 thrive 번성하다 circunstance 상황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는 아이는 집에서 책과 함께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의 다른 활동은 방치될 것이다 그런 아이들은 오로지 학교에서 앞서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흔히 다른 문제를 회피한다 우리는 그런 발달에 전적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아이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잘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빈칸에는 학교에서 앞서고자 하는 열망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3번에 보기 2번에 프레젤러티는 취약성입니다 형용사 프레젤하면 취약한이란 뜻이죠 보기 3번에 이거리스는 열망 열심이고요 be ahead는 앞서다는 뜻입니다 보기 4번에 self-esteem은 자존감이란 뜻이고요 보기 5번에 디스어그리먼트는 불화가 되겠습니다 24-3번의 소재는 뛰어나고자 하는 아이의 야심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어하는 아이의 야심은 긴장상태를 크게 만들어 아이의 정신적 육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24-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4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전공하겠습니다 어바이드바이 고소하다 지키다 프리스쿨러 미취학 아동 뮤지컬 체어 의자에 먼저 안기 게임 데몬스트레이트 보여주다 프로스트레이션 좌절 셋 정해진 셋 룰즈 정해진 이츠타임 뭐 뭐 할 때마다 리무브 치우다 비 리무비드 치워지다 엘리미네이트 탈락시키다 제거시키다 비 엘리미네이티드 탈락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규칙이 있는 게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초기 몇 해 동안 그들은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규칙을 지키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한 무리의 미취학 아동들이 의자에 먼저 안기 놀이를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해진 규칙에 대한 그들의 좌절감을 보여준다 의자가 하나 치워지고 한 아이가 탈락할 때마다 그 아이는 운다 어린아이들은 초기 몇 년 동안은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규칙을 지키지 못한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는 4인스턴스로 시작하여 규칙에 따라 의자가 하나씩 치워지고 아이가 한 명씩 탈락하는 게임의 과정을 기술하는 B가 와야 합니다 24-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동검하겠습니다 upset 화가 난 with non losers 패배자들이 없는 appropriate 적절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이 끝날 때 많은 아이들은 화가 나 있고 승자인 한 아이만 행복하다 이 나이 1세에서 6세에서 어린아이들에게는 패배자가 없는 게임이 필요하다 의자에 먼저 앉기 놀이는 아이들의 수보다 하나가 적은 수의 의자로 시작함으로써 더 적절해질 수 있다 B가 나온 다음에는 그 게임의 결과로 인해 아이들이 갖게 되는 감정을 기술하는 A가 나와야 합니다 의자에 먼저 앉기 놀이가 패자가 없는 게임이 될 방안을 기술하는 A의 마지막 문장에 이어 패자가 없는 게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어가는 C가 오는 것이 그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24-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dditional 추가적인 be removed 제거되다 치워지다 be eliminated 제거되다 탈락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각각의 아이는 의자에 앉으려고 노력하고 음악이 다시 시작되면 의자를 추가로 치우지 않아 아무도 탈락하지 않는다 이제 움직이기와 듣기 게임은 재미가 있고 아이들은 즐겁게 활동에 참여한다 의자에 먼저 앉기 놀이가 패배자가 없는 게임이 될 방안을 기술하는 A의 마지막 문장에 이어 패배자가 없는 게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어가는 C가 오는 것이 글의 순서로서 가장 적절합니다 이 글 24-4번의 소재는 패배자가 없는 어린이용 게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규칙이 있는 게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패배자가 없는 게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초기 몇 년 동안은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규칙을 지키지 못한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4인스턴스로 시작하여 규칙에 따라 의자가 하나씩 치워지고 아이가 한 명씩 탈락하는 게임의 과정을 기술하는 B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게임의 결과로 인해 아이들이 갖게 되는 감정을 기술하는 A가 와야 합니다 의자에 먼저 앉기 놀이가 패배자가 없는 게임이 될 방안을 기술하는 A의 마지막 문장에 이어 패배자가 없는 게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어가는 C가 오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24-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5강 언어 문학 문화입니다 25-1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시리즌 시민 리퍼블릭 공화국 모럴 도덕적인 인터넷트럴 지적인 마이너 미성숙한 사람 하급자 가디언십 감독 익스텐트 어디어디에 미치다 어디어디에 퍼지다 포이트리 시 센서를 검열하다 포우즈 문제를 제기하다 제기하다 롱 잘못된 입은 심지어 인템퍼레이트 무절제한 그리디 탐욕스러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소크라테스가 구상하는 공화국의 시민들은 도시의 감독 하에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감독은 시 자체에까지 미치는데 시는 그것이 일반적인 도덕에 대해 제기하는 위험 때문에 검열된다 시인들이 웃고 울거나 우절제하거나 탐욕스러운 영웅들을 보여주는 것은 잘못이며 그런 신을 보여주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25-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리프리젠트 나타내다 대표하다 이모셜리스 감정없는 라이크 모모처럼 세이지 현자 기분 주어지는 하데스 저승 프라이트닝 무서운 위큰 약화시키다 스테이트 나라 내용 점검하겠습니다 그들은 현자처럼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것이 주어져야 하는 유일한 전형 본보기이다 시인들이 하데스를 무서운 장소로 묘사하여 국가와 자신의 자유를 위해 언제든지 죽을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시민들의 용기를 약화시키는 것 또한 잘못이다 25-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포인트 시인 하이라이트 강조하다 유니크 독특한 네이처 본질 프레이즈워디 칭찬할 만한 엑서사이즈 행사하다 모럴 도덕적인 센서십 검열 포비드 금지시키다 프레틱스 어디어디에 종사하다 프로페션 전문직종 웰빙 안녕 복지 디멘드 요구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날에도 가장 칭찬을 받을 만한 방식으로 시적 언어의 독특한 본질을 강조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때문에 예술가와 시인이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공화국이 그들에 대한 도덕성 검열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도시의 안녕에는 그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글 25-1번의 소재는 고대 그리스의 예술가와 시인에 대한 도덕적 검열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구상하는 공화국에서는 시가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우려하여 그 내용과 표현 방법 등에 많은 검열이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도시의 안녕을 위해서 예술가와 시인들은 영웅과 신을 감정적인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검열을 받는다는 것이 요지이므로 시인들이 시적 언어의 독특한 본질을 강조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4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25-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2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 하겠습니다 어터런스 발화 말 데포니션 정의 다이알로지컬 대화체의 포인트 오브 뷰 관점 인 리스폰스 투 어디어디에 대답하여 앱스트랙 제거하다 분리하다 떼어내다 비 앱스트랙티드 분리되다 떼어지다 컨디션 상황 어드레스 말을 걸다 어드레스 드 말을 걸게 된 텀 칭하다 일컫다 텀드 칭해진 일컬어진 어드레시 비티 수신성 반응성 응답성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발화는 정의상 대화체이다 참여자는 상대방이 말한 것에 답하여 자신의 관점을 말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사용되는 상황에서 분리된 문장과 달리 발화는 항상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것은 바우친이 발화의 수신성이라고 칭한 과정이다 25-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액추얼 실제의 이메지너리 상상의 어디언스 청중 리스너 청자 어드레시 수신인 세컨드 파티 두번째 참여자 리스펀시브 즉각 반응하는 소트 요구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발화가 이루어질 때마다 항상 실제적이거나 가상의 청중이 있다 모든 발화는 수신인 또는 그에 호응하는 공감이 요구되는 두번째 참여자가 있다 25-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노션 관념 어드레시피티 수신성 반응성 응답성 팔로우 생기다 과잇 언더컨트럴이 오히려 꽤 대조적으로 엔게이지 인 참여하다 니고시에이션 협상 어그링 동의 디서그링 이의제기 컴포지션 구성 스타일 형식 멘트 의도된 오브 네세시티 당연히 테이크 인터 카운트 고려하다 이펙트 효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수동적이지 않다는 사실에서 수신성 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오히려 사람들은 협상 동의 이의제기 질문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다 바로 하에 바로 그 구성과 형식은 그것이 의도된 청중에 좌우되기 마련이며 당연히 그것이 그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 글 25-2번의 소재는 발화의 수신성 입니다 발화를 할 때는 항상 청중이 있는데 청중은 발화에 호응하며 대화에 참여하게 되어 발화의 구성과 형식을 좌우한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발화의 특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수신인이 하는 역할 입니다 따라서 25-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3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이슈 문제 인텐션 의도 티피컬 전형적인 케이스 사례 디코드 암호를 해독하다 디코딩 암호 해독 어숌 가정하다 컨셀 숨기다 코드 암호 부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슨 그슨 그슨의 의도 의도 문제는 해독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우리는 텍스트가 메시지를 숨기고 있으며 그슨의 의도는 암호로써 텍스트가 그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25-3번 계속 이어집니다 B번 단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인텐셔널 의도적인 코디드 암호화된 테스티머니 증언 디코드 해독하다 디코딩 해독 논 인텐셔널 의도하지 않은 코딩 암호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텍스트가 의도적으로 암호화되었다면 그슨의 증언이 직접적으로든 혹은 간접적으로든 아마도 그것을 해독하기 위한 최고의 자료일 것이지만 만약 의도하지 않은 암호화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의도를 해독하기 위해서 다른 자료에 의지할지도 모른다 25-3번 계속 이어집니다 A번 단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패러덕스 역설 패러덕시컬 역설적인 노우션 관념 Unintended 의도가 안된 Intention 의도 Non-Existent 존재하지 않는 Entity 실체 Literature 문학 문헌 Category 범주 패러덕시컬 모순적인 역설적인 Functional 기능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역설적인 개념이다 의도하지 않은 의도는 존재하지 않는 실체이다 그러나 숨겨져 있는 알아채지 못한 동기도 또한 글쓴이의 의도라는 범주하에 문학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이 역설적인 표현 의도하지 않은 의도라는 표현은 기능을 가진다 25-3번 계속 이어집니다 C번 단락입니다 어비를 점검하겠습니다 턴 방향을 전환하다 놈 규범 리빌 드러내다 폭로하다 어브젝티브 목적 디코드 암호를 해독하다 디코딩 암호 해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부는 글쓴이의 의도에서 문화적 의도로 혹은 심지어 독자의 의도로 방향을 바꾼다 누구의 의도인가라는 질문은 규범 가치 관심사의 문제지만 그 활동은 동일한데 의도를 밝히는 것이 해독의 목적이다 이 글 25-3번의 소재는 해독의 목적입니다 글쓴이의 의도는 텍스트 이해의 근거로 삼아야 할 암호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에 이어 암호화의 두 가지 경우를 밝힌 비가 오고 둘 중 의도하지 않은 암호화는 역설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숨겨져 있고 알아채지 못한 동기도 또한 문학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기능을 한다는 내용의 A가 온 다음에 앞에서 나온 글쓴이의 의도가 다른 의도로 전환되기는 하지만 의도를 밝히는 것이 해독의 목적이라는 내용의 C가 그 뒤를 읽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25-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25-4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어를 읽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상징이 영어 상징인 피쉬와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의사소통의 핵심 원리는 그것이 상징적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언어체계를 구성하는 어휘들이 현실의 어떤 것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은 상징적이다 대신 그것들은 어떤 것을 대신하거나 상징한다 사람 맥락 문화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매우 달라진다는 사실은 의미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 내지하여 있지 않다는 원리를 보여준다 25-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미 점검하겠습니다 포화송 생선 물고기 언레스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 오브젝 물체 고 바이 뭐뭐에 따라서 판단하다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휴가차 프랑스에 가서 메뉴에 있는 포화송 이라는 단어를 본다고 하자 프랑스어를 읽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상징이 영어 상징인 피시와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 두 단어는 전혀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은 같은 대상을 상징한다 만약 그 단어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서만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생선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단어가 포이전이라는 영어 단어와 흡사하다고 생각하여 여러분의 저녁 식사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피할지도 모른다 25-4번 계속 이어집니다 업을 점검하겠습니다 definitely 분명히 foreign tourist 외국 관광객 여행객 order 주문하다 picture 그림 사진 actual 실제적인 representation 표현 object 대상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메뉴에 생선 그림 그림을 넣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이 자신이 무엇을 주문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 그림은 대상의 상징이 아니라 그 대상을 실제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 25-4번의 소재는 상징으로서의 언어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프랑스어를 읽는 법을 모르면 앞서 언급한 프랑스어 상징이 영어의 fish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므로 주어진 문장 바로 앞에는 영어의 fish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상징이 소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3번 다음의 문장의 도우즈 투 로즈는 그 앞 문장의 프라송과 주어진 문장의 fish를 동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25-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 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6강 컴퓨터 인터넷 정보 미디어 교통입니다 26-1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점검 하겠습니다 휴즈 거대한 포텐셜 잠재력 이피션시 효율성 IE 즉 옵티마이즈 최적화하다 옵티미지에이션 최적화 컨섬션 소비 인발브드 관련된 리마커블리 현저히 루트 길 방법 내비게이트 길찾다 내비게이션 길찾기 항해 세이브 절약하다 퓨얼 연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은 소비와 생산 과정을 최적화함으로써 효율성 즉 에너지 시간 노력 따위 같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증진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최적화의 결과로 활동수행에 관련된 비용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다 운전자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최적화해서 연료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26-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Efficiency 효율성 Corresponding 상응하는 Existing 기존에 Offered 뭐 뭐할 여유가 있다 Enter 어디어디에 진입하다 Demand 수요 Consequence 결과 Consumption 레이트 소비율 Go Beyond 초과하다 Availability 구할 수 있는 것 Reveal 폭로하다 드러내다 Unintended 의도하지 않은 Counter 이펙 역효과 리바운드 이펙 반동효과 Cursion 노트입니다 Consumption Chain 소비 체인인데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일련의 연계 활동을 뜻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의 증가와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감소로 인해 기존 소비자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소비자들도 또한 소비체인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요가 증가하여 그 결과 소비율이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초과할 때 그 체제는 반동효과를 알려진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26-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리바운드 이펙트 반동효과 프리벤트 예방하다 리덕션 감소 컨버트 전환하다 얼티메틀리 결국 궁극적으로 파셜리 부분적으로 엔타이어리 전체적으로 업셋 상쇄하다 이니셜 초기에 퍼지티브 긍정적인 이펙트 효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반동효과는 효율성 개선을 추가 소비로 전환함으로써 자원 총 사용의 감소를 막고 궁극적으로 초기의 효율성과 긍정적 효과를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상쇄하게 한다 26-1번 보기 5번의 베니쉬는 사라지다는 뜻입니다 이글 26-1의 소재는 기술에 의한 최적화의 역효과입니다 기술을 통해 소비와 생산 과정이 최적화되면 효율성이 증가하고 비용이 감소되지만 이로 인해 더 많은 소비가 유발되어 자원 총 사용의 감소로 이루어지지 않고 초기에 효율성과 긍정적 효과가 상쇄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소비가 증가하니 효율성 개선이 사라진다 입니다 따라서 26-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겠습니다 26-2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점검하겠습니다 스콜러 학자 어젠더 의제 디파인드 정의된 규정된 프로페셔널 전문가 카운터파트 등감을 상응하는 것 어텐드 투 뭐뭐에 유의하다 셀렉션 선택 리플렉트 반영하다 디그리 정도 프로미넌스 중요성 기분 주어지는 심플리풋 간단히 말해서 기분 받다 포지션 지휘 프로미넌스 중요성 프레스 언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과 연구자들은 뉴스 전문가들에 의해 규정된 의제가 그들의 매체에 귀를 기울이는 청중 사이에 상응하는 것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그날의 뉴스 기사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적인 순위에 관해 질문을 받을 때 그들의 선택은 보통 신문과 방송에서 같은 기사에 주어지는 중요성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가 언론에 의해 중요성의 지위를 부여받으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26-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스테이트먼트 진술 언급 쓰임 보이다 이슈 문제 셋 설정하다 어젠더 의제 안건 시그니피컨트 의미 있는 중요한 퍼셉션 인식 비 모화된 뭐뭐를 넘어서다 언커버드 밝혀내진 프로파운드 심오한 디렉션 방향 테이크 취하다 폴로시 정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술은 전혀 놀랍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사안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언론의 의제를 설정하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법 정부의 사안을 포함하여 중요한 것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은 연구자들이 밝혀낸 흥미로운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가 새로운 정책과 법을 개발할 때 취하는 방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글 26-2번의 소재는 언론의 의제 설정 입니다 언론은 어떤 이야기의 중요성을 부여하여 대중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입니다 따라서 26-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3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억세스 2-2에 대한 접근 Reliant On 어디어디에 의존하는 Proprietary 소유권이 있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특수 목적을 위해 생산되는 일반적으로 비싸고 소유권이 있는 특수 소프트웨어에 더는 의존하지 않았다 오늘날 소셜미디어의 시작은 1992년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의 팀 브래너스 리가 개발한 최초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26-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컨테인 포함하다 폼 형식 폼의 형식을 구성하다 악세스 어디어디에 접근하다 Capability 능력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웹사이트는 여러 다른 인간의 언어와 여러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모두 정보의 형식을 구성하고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같은 공통의 프로그래밍 표준 언어를 사용한다 바로 이 능력이 웹에 진정한 공통 언어를 제공한다 자 26-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포맷 형식 스탠다드 기준 빌트 지어진 오퍼레이트 운영하다 억세스 접근하다 무브 움직임 움직이다 어드밴스트 고급의 펑셔널리티 기능성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표준을 따름으로써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웹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웹표준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그것에 접속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많은 프로그램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웹의 사용 뿐만 아니라 고급의 웹 기능성을 위한 다른 기술들의 공유를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움직임이었다 26-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억세스 접근 Reliant on 어디어디에 의존하는 Propriatory 소유권이 있는 Potential 잠재력 Publish 출판하다 공개하다 발표하다 Realized 실현되다 In full 완전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특수 목적을 위해 생산되는 일반적으로 비싸고 소유권이 있는 특수 소프트웨어에 더는 의존하지 않았다 이제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정보를 공개하고 다른 누구에서라도 온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었다 이 글 26-3의 소재는 웹의 표준 언어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비싸고 소유권이 있는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주어진 문장 앞에는 이러한 결과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웹 표준을 사용하여 만든 무료 프로그램 덕분에 기술 공유가 촉진된 것이 그 원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문장 소소 파일 소송을 제기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속 사진 속 사진 속 친구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태그를 붙이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특허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26-4번 계속 이어집니다 B번 단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허권은 식별된 사람의 분류를 바탕으로 하여 감정을 식별하고 분류하는 그 능력 때문에 윤리적인 우려를 일으킨다 제시된 사진에 근거하여 행복하거나 슬픈 사람을 식별하는 것은 제품 판매를 위한 감정적 연관성을 만들어내거나 상표와의 무의식적인 연관성을 만들어내는데 의도치 않게 사용될 수 있다 26-4번 계속 이어집니다 C번 단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비버리지 음료수 컨버슬리 역으로 포스티드 게시된 헬로우 후광 서비스컨틀리 차후에 그 뒤에 프로포션 비율 드로우 아웃 뽑아내다 찾아내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의 사진 가까이 음료 광고를 배치함으로써 그 상표에 긍정적인 연관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역으로 게시된 불행해 보이는 사람의 사진 가까이 다른 상표를 보여줌으로써 그 상표에 대해 부정적인 후광을 만들어낼 수 있다 더욱이 이 기술을 이용해 사람을 식별하고 이어서 그들이 보여주는 특정 감정의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26-4번 계속 이어집니다 A달락 내용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apability 능력 allow for 뭐뭐를 가능하게 하다 inclination 성향 기준 speak to 뭐뭐에 대해 거론하다 likely 그럴듯한 트로이 특징 컨센트 동의 허락 awareness 자각 인식 인터페이스 접점 at the cost of 뭐뭐를 희생하여 인슈어 보장하다 ethical 윤리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개인의 동의나 자각 없이 개인의 정서적 성향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그럴듯한 성격 특성에 대하여 거론할 수 있다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 발전 전망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제3자가 이 정보를 윤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면 사생활 보호권을 희생해야 가능해진다 이 글 26-4의 소재는 소셜미디어의 감정식별 기능입니다 사진 속 인물을 식별하는 기능의 특허권에 관해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 그 특허권을 디스페이터트로 지칭하여 그것의 내용과 윤리적 우려를 언급하는 B가 이어지고 B에서 언급된 사진 속 인물의 감정과 상표를 연결짓는 인물식별 기술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 C가 이어지고 이러한 능력을 디스 케이파빌리티로 받아 사람과 감정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설명한 A가 그 뒤를 잇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26-4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버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7강 심리 대인관계 입니다 27-1번 다음 글의 밑주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하는 것은 어휘점검 하겠습니다 다우트 의심 비케퍼브로브 뭐뭐할 수 있는 프로보크 불러일으키다 피지컬 물리적인 에비던스 증거 레인포스 강화시키다 스케프티시즘 회의감 회의주의 컨트랙트 상소해하다 스케프티컬 회의적인 슈러그어프 무시하다 테이크액션 조처를 취하다 고울 목표 스케프티시즘 회의감 리젝트 거부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심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생각뿐인 것은 아니다 의심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의감을 강화하는 물리적인 증거에 집중하게 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에 어떤 발명품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 발명품에 대해 생각함에 따라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잘한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잘함에 따라 의심이 그것을 상소할 수도 있다 여러분은 회의감이 들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그 부정적인 전원을 무시하고 목표에 대해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즉 당신이 그 부정적인 의사소통 전원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목표에 조초를 취하지 않는다면 회의감은 증가할 것이고 여러분은 그 아이디어를 거부할 것이다 27-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시니컬 냉소적인 시닉 냉소주의자 시니시즘 냉소적인 사고방식 브링인트 포커스 어디어디에 초점을 맞추다 에비던스 증거 림프스 강화시키다 다우트풀 의심스러운 피드 누구에게 먹이를 주다 배드울프 나쁜 늑대 문제야 컨빈스 납득시키다 웨이스트 낭비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냉소적이 될수록 여러분은 그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강화하는 증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과정이 나쁜 늑대에게 먹을 것을 준다 여러분은 누군가 이미 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자신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신시킬 시장에 나와있는 유사 발명품을 실제로 볼 수도 있다 27-1번 27-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매거진 잡지 마켓 시장에 내놓다 시장 릴리스 놓아버리다 로션 개념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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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그어브워로 줄다리기 내용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내비치는 기사를 잡지에서 읽을지도 모른다 그 후에 곧 여러분은 발명품에 대한 생각을 놓아버린다 줄다리기에서 의심이 졌다 이겼다 이글 27-1번의 소재는 회의감을 강화하는 의심입니다 의심은 회의감을 강화하는 물리적인 증거에 집중하게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 예로 어떤 발명품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지만 회의감의 증가로 인해 결국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놓아버리게 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5번의 로스트를 원과 같은 단어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7-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2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 하겠습니다 애슬리트 운동선수 리콜 기억하다 회상시키다 비트 물리치다 비팅 물리치기 터프 힘든 질긴 오포넌트 적 이네비터블리 필연적으로 셋백 좌절 페일러 실패 업티미스틱 낙관적인 패스미스틱 비관적인 래들리 쉽게 억셉트 수용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운동선수는 큰 경기에서 이겼거나 힘든 상대방을 물리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 운동선수는 필연적으로 좌절과 실패도 겪는다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둘 다 운동선수의 자신감을 돕거나 해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낙관적인 운동선수와 비관적인 운동선수는 그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는 피드백의 종류가 크게 다르다 27-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점검하겠습니다 Optimistic 낙관적인 Mindset 사고방식 Be Attuned to 어디어디에 적절히 대응하는 Confidence Building 자신감을 기르는 Confidence 자신감 Minimize 최소화하다 Recognize 인식하다 Confirmation 확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운동선수는 자신감을 기르는 피드백에 적절히 대응하여 자신감을 해칠 수 있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낙관적인 운동선수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그들의 능력과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인다 27-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정금 하겠습니다 In response to 어디어디에 대한 반응으로 Failure 실패 필터 거르다 역화하다 프로텍트 보호하다 Confidence 자신감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이 되어 있다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된 Turn A to B A를 B로 바꾸다 변화시키다 Achieve 달성하다 Apparently 겉보기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패에 대한 반응으로 낙관적인 운동선수는 자신의 자신감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그 피드백을 거른다 비록 실패와 관련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지만 그들은 그 정보를 미래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교훈으로 바꾼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피드백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실제로 그들의 자신감을 증가시키는데 왜냐하면 이 새로운 지식으로 그들은 미래에 성공할 더 큰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27-2번 보기 4번의 Necessity는 필요성 Intensity는 강도 이 글 27-2번의 소재는 피드백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낙관적인 운동선수는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피드백 모두를 자신의 자신감을 보호하고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낙관적인 운동선수가 피드백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27-2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27-3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점검하겠습니다 Let go of 뭐뭇을 놓아주다 트러스트 믿다 아웃컴 결과 디테시먼트 초탈 초연 분리 디자이어 욕망 스탠드 온 its 온 투 핏 자립하다 서브 역할하다 에즈 뭐뭐로서 리마인더 상기시켜주는 것 코 크레이더 공동 창조자 코 디펜던트 뭐뭐로 종속된 상호 의전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생각 소망 욕망을 놓아줄 때 우리는 결과가 어떠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초탈의 법칙은 우리의 욕망 소망 꿈을 놓아주라는 제안이다 그것은 희망하는 결과를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초탈의 욕망이 자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칙은 우리가 우리 삶이라는 우주 속에서 공동창조자이지 그것에 종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27단시 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detachment 초탈 초연 분리 let go 부 놓아주다 align 제휴하다 go unfilled 충족이 안된 상태로 있다 unfilled 충족이 안된 언어 실행하다 place want to security in 어디어디에서 안도감을 가지다 implied 내포된 concept 개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초탈이란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은 채로 있으면 우리의 욕망과 제휴한 감정들 즉 두려움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초탈의 법칙은 실행하기 가장 어려운 법칙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많은 경우 가까이에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안도감을 갖기 때문이다 초탈의 법칙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바로 신뢰라는 개념이다 27-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Let go of 뭐뭇을 놓아주다 Trust 믿다 Outcome 결과 Get 얻다 Realize 깨닫다 인식하다 레벨 수준 Consciousness 의식 Interest 흥미 E 이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생각 소망 욕망 을 놓아줄 때 우리는 결과가 어떠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어떤 일자리에 지원해서 의도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더 높은 의식 수준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았던 것임을 깨달아야만 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의도한 대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법이다 이 글 27-3번의 소재는 초탈의 법칙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생각 소망 욕망을 놓아줄 때 결과에 상관없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는 신뢰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한 부분 다음 그리고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일자리에 지원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라는 예가 시작되기 전에 위치해 적절함으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27-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27-4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점검하겠습니다 미케니즘 기재 방법 아큐페이셔널 직업적인 비어소시에이티드 위드 뭐뭐와 관련되다 디스터번스 방해 장애 스위칭 끄는 것 워크 릴레이티드 일과 관련된 이슈 문제 파티큘러리 특별히 컨플릭트 갈등 티피컬리 전형적으로 비어소시에이티드 위드 뭐뭐와 관련되다 솔루션 가이드 직업적 스트레스 수면장애라는 소재를 소개한 주어진 글 다음에 그 관계를 설명하는 한 방법으로 취침시 신경끄기의 어려움을 소개한 내용의 B가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수면장애와 관련되는 기재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B번 단락 어떤 사람들은 일과 관련된 문제들로부터 신경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따라서 취침시간에도 여전히 일에 대한 온갖 종류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한가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문제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이는 보통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특히 그럴지도 모른다 27-4번 계속 이어집니다 A 단락 입니다 어휘 점검 하겠습니다 Situation 상황 밴 금지하다 Clinical 임상의 Literature 문헌 문학 러미네이팅 반추 고찰 Intrinsically 내대적으로 Generate 생성하다 Generated 생성된 Unavoidable 피할 수 없는 IE 즉 달리 말하자면 솔루션 가이드 B 단락 B 단락 에서 설명한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지칭하는 인도우즈 시추에이션 로 시작하여 생각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을 반추라는 용어로 설명한다는 내용의 A가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 단락 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 문제들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금할 수 없는데 이는 임상과 관련된 문헌에서 반추라고 불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생각은 내재적으로 생겨나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그것을 멈출 수 없다 27-4번 계속 이어집니다 C번 단락 어휘 점검 하겠습니다 루미네이팅 반추 고찰 whereby 그로써 뭐뭐하는 시뮬레이트 모의실험하다 얼터너티브 대안의 대체의 솔루션 해결책 이펙트 영향 리커버리 회복 솔루션 가이드 입니다 A 단락에서 소개한 반추가 문제 해결 전략이지만 수면 및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 C 단락이 그 뒤를 있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번 단락 반추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전략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온갖 종류의 대안적 해결책에 대해 모의실험을 해보려는 시도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수면과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이다 이 글 27-4 소재는 직업적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 입니다 직업적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 라는 소재를 소개한 주어진 글 다음에 그 관계를 설명하는 한 방법으로 취침시 신경끄기의 어려움을 소개한 내용의 b 단락이 이어지고 b 단락에서 설명한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지칭하는 in those situations로 시작하여 생각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을 반추라는 용어로 설명한다는 내용의 a 단락이 이어진 뒤에 a 단락에서 소개한 반추가 문제 해결 전략이지만 수면 및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 c 단락이 그 뒤를 잇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27-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 28강 정치, 경제, 사회, 법입니다 28-1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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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또는 집단에서 세력과 권력을 이용해서 직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 그녀가 용어 용어 임플라이, 함축하다 be involved in, 어디 어디에 관련이 있다 스티믈레이트 자극하다 인, 이퀄러티 불평등 일단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용어를 이렇게 대충 사용하는 이면의 생각은 세력이나 권력이 결정을 내리는데 관련이 있다면 그 결정은 정치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권력은 경제적인 성장과 기회를 자극하거나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28-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커너테이션, 함축적 의미, 암시 디라이브 프롬, 뭐뭐에서 비롯되다 Objectively, 객관적으로 On the basis of, 뭐뭐에 근거하여 메리트, 장점, 이점 레지티메이트, 정당한 스탠다드, 기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정치를 둘러싼 부정적 함축 의미는 결정을 가치, 특성, 업적, 혹은 다른 정당한 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28-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Have an effect on, 어디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Cynical, 냉소적인 Synonymous, 동의어에 Cheating, 부정행위 Underhanded, 공정하지 않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부나 큰 조직에서의 중요한 결정에 세력과 권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발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가 부정행위나 공정하지 않은 거래가 공정하지 않은 거래와 같은 공정하지 않은 거래가 정치라는 용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입니다 권력의 긍정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3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28-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2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소시얼로지스트 사회학자 rely on 의지하다 agency 행위 주체 언론 에만 whether 뭐든지 softly 미묘하게 quite obviously 분명히 exercise on influence on 어디어디에 영향력을 미치다 outcome 결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왜 어떤 학생들은 대학에 가고 다른 학생들은 그러지 않은지 이해하기 위해 사회학자들은 우리가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 행위 주체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즉 미묘하게든지 매우 분명하게든지 구조가 사회적 행동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것이다 28-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gency 행위 주체 even 심지어 interface of 모모를 직면하여 obstacle 장애물 transform 변형시키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구조가 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야기 전체를 말한다고 여기에서는 안 되는데 역사는 심지어 장애물의 직면에서도 변화를 만들 때의 인간 행위 주체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행위 주체의 그 자체가 구조를 바꿀 수 있다 28-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액티비즘 액티비즘 행동주의 활동주의 transform 변형시키다 젠더 성 norm 규범 way 따져보다 무게를 재다 agency 행위 주체 intersect intersect 교차 interact 상호작용 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를들 예를들어 레시프로컬 레시프로컬 상호의 Go in both directions 양방향으로 작동하다 agency 행위 주체 인턴 결국 디멘션 특성 차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사회학자들은 그 관계가 상호적이라고 즉 구조가 행위 주체에 영향을 미치고 행위 주체는 결국 구조의 특성을 바꿀 수 있으므로 그것이 양방향으로 작동한다고 이해한다 이 글 28-2의 소재는 행위 주체와 사회 구조의 상호작용입니다 사회학자들은 행위 주체와 사회 구조가 상호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이해하고 행위 주체와 사회 구조가 상호작용을 한 결과로 사회적 행위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사회적 행동은 행위 주체와 사회 구조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 입니다 따라서 28-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3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rest with 어디어디에 달려있다 largely 주로 individual gain preference 선호 determine 결정하다 penny 돈 spend on 어디어디에 쓰인 vote 투표 in favorable 찬성하는 refusal 거절 against 반대하는 내용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goods 물품 determine 결정하다 industry 업종 carry on 유지되다 profit 수익 excessive 과도한 attract 끌어들이다 competition 경쟁 expand 확장되다 wants 요구들 adequately 적절하게 매트 충족된 competition 경쟁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품들 사이에서 개별 소비자가 하는 자유로운 선택은 어떤 업종이 수익을 내며 유지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수익을 보여줄 수 없는 업종은 결코 계속되지 못한다 과도한 수익을 보여주는 업종은 경쟁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의 욕구가 더 충분히 충족될 때까지 성장한다 다시 말해서 경쟁이 가능하고 효과적이라면 그렇다 28-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ommodity 상품 monopolize 독점하다 powerless 무력한 get 얻다 proper 적당한 readiness 용의 기꺼이 모모하고자 하는 마음 cast 던지다 vote 투표 acknowledged 인정된 여기서는 4번의 acknowledge들을 thisly guarded read 무시된 이란 단어로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8-3번의 정답은 4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품이 독점화 된다면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소비자들은 그래서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을 적당한 양으로 얻는데 무력할 수 있다 그들은 그 상품에 대해 높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기꺼이 그 상품에 더 많은 양의 찬성표를 던지려는 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선거는 인정된다 무시된다 28-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be willing to 부정사 기꺼이 뭐뭐하다 stand against 뭐뭐에 대항하다 모노폴리스트 독점자 preserve 유지하다 보존하다 extensive 과도한 scarcity 결핍 by keeping people out of his line 사람들로부터 그의 사업 분야에 진입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skeursal 더 부족하게 더 부족한 earn 돈을 벌다 profit 수익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도 독점자에 기꺼이 대항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자신의 사업 분야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부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물품을 더 부족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얻는다 이 글 28-3의 소재는 경제적 선택과 독점입니다 정상적인 경제체제에서 소비자는 자유로운 경제적 선택을 통해 업종의 수익에 영향을 미쳐서 업종의 지속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지만 독점화된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영향력이 무력해지기 때문에 경제적 선택을 통한 소비자들의 투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4번의 acknowledged를 디슬리가디드와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28-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4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고울 목표 리걸 법적인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 인스틸 주입하다 펠트 절실한 어플리게이션 의무 authority 권위 권한 societal 사회의 인디펜던트 오브 모모하는 관계없이 코드 규범 규약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법 사회화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법을 따르고 법적 권위를 수용할 절실한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도덕 사회화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규칙과 규범과는 관계없이 적절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따를 의무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28-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덤검 하겠습니다 given that 뭐뭐를 고려한다면 frequently 자주 빈번히 prohibit 금지하다 prohibited 금지된 work 작용하다 작동하다 there is not always the case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b번 단락입니다 보통의 일상생활에서 사회가 비도덕적이라고 여기는 그런 행동들이 빈번하게 법에 의해 금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둘은 보통 같은 목표를 향해 작용한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28-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덤검 하겠습니다 criminalize 불법화하다 immoral 비도덕적인 necessarily 반드시 필연적으로 the full force of the law 법에 온전한 행동이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 단락입니다 어떤 행동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그것을 비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며 모든 비도덕적인 행동이 반드시 법으로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 비도덕적이라고 믿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법에 온전한 힘을 사용하는 것을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28.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덤검 하겠습니다 abstractly 추상적으로 regulation 규정 규제 extent 정도 intervene 개입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번 단락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이 비도덕적 행동에 법적 규제를 관념적으로 정말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나 법체계가 개입하기를 원하는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 그러한 관점들은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법의 위치와 기능을 이해하는 방식에 의해 강하게 형성된다 이 글 28-4의 소재는 법사회화와 도덕사회화입니다 법사회화와 도덕사회화의 목표에 대해 설명하는 주어진 글 다음에 그 둘이 보통 같은 목표를 향해 작용하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B가 이어져야 합니다 B의 더투는 주어진 글에 리걸 소셜라이제이션과 모럴 소셜라이제이션을 가리킵니다 법사회화와 도덕사회화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B의 마지막 문장 다음에 법으로 금지하는 행동과 비도덕적 행동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A가 나와야 합니다 비도덕적 행동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A의 마지막 문장 다음에 사람들이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법적 주제를 설령 지지한다 하더라도 법적 개입의 방식과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는 내용의 C가 나오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28-4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 29강 의학 건강 영양 식품입니다 29-1번입니다 자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추어 귀찮은 일 잡일 허드렛일 가스 휘발유 헥틱 매우 바쁜 푸시아웃 오브 모모로부터 밀어내기 워리 걱정 에스도우 마치 모모처럼 웨이스트 낭비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먹는 것이 마치 귀찮은 일 즉 차에 휘발위를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매우 바쁜 세상에서 특히 마음에서 걱정을 밀어내는 한 가지 방법으로 바쁘게 지내기를 좋아하거나 바쁘게 지내는 것을 습관화해 왔다면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서 먹는 것을 마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른다 29-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인 앤 오브 셀프 그 자체로 캄다운 마음을 진정시키다 리워드 보상 디저브 자격 뭐뭐를 받을만하다 저스트 플랜 그냥 말 그대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혹은 어쩌면 먹는 것이 그 자체로 혹은 공부를 하려고 할 때나 심지어 긴장을 풀고 영화를 볼 때처럼 다른 어떤 것을 하면서 먹는 것이 자신이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고 느끼거나 혹은 그냥 말 그대로 가지고 싶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보상이라고 믿을지도 모른다 29-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밸류 가치있게 생각하다 스트라이브 투 부정사 뭐뭐하려고 노력하다 not just 뭐뭐뿐만 아니라 feeling full afterwards 먹은 후에 포만감 awareness 의식 인식 키 비결 mindful 유념한 인식하는 avoid 과식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마 속도를 늦추는 경험을 가치있게 생각할 것이다 먹는 것은 중요한 활동이며 먹고 난 후에 포만감 뿐만 아니라 먹는 경험도 즐기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음식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주목하는 것은 의식을 얻는 좋은 방법인데 그것은 더 유념하는 상태가 되는 비결이다 그것은 심지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과식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 글 29-1의 소재는 천천히 먹는 경험에 대한 의식입니다 먹는 것을 귀찮은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다른 어떤 것을 하면서 동시에 먹는 대신 먹는 속도를 늦추면 먹는 경험을 즐길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의식하는 상태가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천천히 의식을 하며 먹는 것의 가치 The value of eating slowly and mindfully 입니다 따라서 29-1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2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문맥상 남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얼 미생물의 리니지 개통 비 베스트 전달되다 버티컬리 수직으로 뉴본 신생아 오거니즘 유기체 생물 다이버스 다양한 미케니즘 기재 마이크로바이오탑 미생물군 어셈블 조립하다 마이크로바이옴 소화관 내의 미생물 생태계 스타트 시작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인간에게 있는 미생물 개통은 엄마에게서 신생아에게로 수직으로 전달되는 것처럼 보인다 동물 및 기타 유기체 사이에는 다음 세대에 필수적인 미생물군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재가 사용된다 모든 인간 아기는 각자 소화관 내에 미생물 생태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엄마가 그 시작점을 제공한다 29-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담감하겠습니다 레거시 유산 얼렁미드 모모와 더불어 저네틱 유전적인 인더스트리얼 라이즈드 산업화된 다이버스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생태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인체세포 내의 유전 정보와 더불어 아기에게 전달되는 유산의 일부이다 산업화된 국가의 여성이 과거 세대보다 덜 다양한 미생물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다음 세대의 건강과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29-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담감하겠습니다 미싱 실종된 마이크로브 미생물 코스 과정 앤티바이오틱 항생제 캐릭터리스틱 특징 마이크로바이오터 미생물군 컨스 컨스 결과 리니지 개통 겉 소화관 익스틱 멸종된 4번의 퍼지티브를 네거티브로 수정하겠습니다 29-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라진 사라진 미생물에 관한 자신의 책에서 마르틴 블레이서는 여러 현대사회의 특징인 일련의 항생제 치료의 반복이 과거 세대보다 오늘날 신생아에게 전달되는 미생물군을 덜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 이는 여러가지 잠재적인 긍정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소화관에서 발견되었던 어떤 개통의 박테리아는 멸종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29-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촉구하다 유도하다 프리저브 보존하다 하이 다이버시티 매우 다양함 마이크로바이오타스 미생물군 바이오뱅크 생태계 자원은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미생물군이 사라지기 전에 전통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있는 민족들에게서 매우 다양한 미생물군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이것에 생체자원은행을 만들기 시작하도록 촉구했다 이 글 29-2의 소재는 미생물군의 세대전수입니다 인간은 엄마에게서 아기에게로 소화관 내 미생물 생태계가 전달되는데 현대사회에서 항생제 치료의 반복으로 인해 산업화된 국가의 여성은 덜 다양한 미생물군을 갖고 있고 이는 전통적으로 인간에게 발견되던 미생물군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파키지 포장지 포장지 그 날짜를 너무 근접하게 자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많은 포장식품, 특히 더 상하기 쉬운 포장식품은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나온다. 유효기간은 식품이 상하기 전에 얼마나 오래 갈지에 대한 식품과학자의 최선의 추측을 나타낸다. 29-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캘큘레이트 계산하다. 디에스플레이션 데이트 유효기간 디터민 결정하다. 셀프라이프 저장수명 라스트 지속되다. 스토리지 보관소 셋 정해진 acceptable 허용되는 Being acceptable to eat 먹는 것이 허용되는 The day before the expiration date 유효기간 전날에 The day after the date 유효기간 다음 날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식품과학자는 먼저 제품의 저장수명 일반적인 보관하에서 제품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결정함으로써 유효기간을 계산한다. 유효기간은 대개 저장수명의 종료 전으로 정해지지만 그것은 유효기간 전날에는 먹는 것이 허용되고 유효기간 다음날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 29-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스포일리지 부패 손상 컷 더 데이 투 클로스 그 날짜를 너무 근접하게 자르다 업셋 속상한 스포일 상하다 망치다 패키지 포장지 셋 정해진 스포일 상하다 망치다 갭 트로운 아웃 버려지다 자 일단 정답은 4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식품의 부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들이 포장에 적힌 날짜 이전에 어떤 것이 상할 것을 발견하면 매우 속상해하기 때문에 식품과학자는 그 날짜를 너무 근접하게 자르고 싶어하지 않는다. 반면에 그것이 실제로 상하기 오래전으로 그 날짜가 정해지면 소비자들이 그것을 살 것 같지 않고 완전히 멀쩡한 식품이 상하기 전에 버려질 것이다. 29-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프리머처 성급한 토싱 내버리기 내던지기 푸드웨이스트 음식물 쓰레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멀쩡한 식품을 너무 빨리 내버리면 식품회사에는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증가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게 된다. 이 글 29-3의 소재는 식품의 유효기간 설정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식품의 유효기간을 저장수명에 너무 근접하게 설정하는 것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4번 뒤 문장은 식품의 유효기간을 저장수명보다 오래전으로 설정하는 것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이고 대조류를 나타내는 온디아도엔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29-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있습니다. 29-4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양학은 아마도 다른 과학적 노력보다 더 과학과 문화의 경계를 모호하게 했을 것이다. 식품과학은 19세기 유럽화학실험실에서 개발되어 처음에는 가축과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19세기 말이 다 되어서야 과학자들은 동물 먹이기에 관해 자신들이 발견한 것을 인간의 건강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29-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unlike 모모와 달리 feed 사료 intimately 상세히 밀접히 tied to 모모에 연관된 held 자리잡은 habit 관습 regarding 모모의 대하역 inevitably 필연적으로 범퍼 부딪히다 직면하다 reason 이성 근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동물 사료와 달리 인간의 식습관은 언제나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문화적 관습과 믿음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식품과 건강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과학자들의 발견은 늘 필연적으로 이성보다는 감정에 의해 더 좌우되는 인간 행동의 영역과 부딪히게 되었다. 29-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rarely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nutrition 영양 inevitably 필연적으로 unintentionally 고의 아니게 insert 삽입하다 끼워 넣다.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일단 정답은 4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보다 오히려 그래야 하는 것 먹어야 하는 것을 먹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영양학은 불가피하게 일부러는 아닐지라도 사회 정책에 끼어들어갔고 특히 빈곤 기아 식품의 선택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그러했다. 29-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멜루트리션 영양실조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manifestation 나타남 징후 ideally 이상적으로 수티루트 뭐뭐에 적합한 레머디 해결책 구제책 4S 더 적은 비용으로 conquer 정복하다 rich or poor 부자이든 가난하든 held out 보여주었다 hold out 보여주다 드러내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빈곤의 가장 중요한 실체적인 징후인 기아와 영양실조는 과학적 해결책에 완벽하게 적합한 것 같았다. 빈곤한 사람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잘 먹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현대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정복될지도 모른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영양학은 모두를 위한 건강증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9-4번 보기 1번의 familiar는 친숙한 이란 뜻입니다. be familiar to는 뭐뭐에 친숙하다라는 뜻입니다. 보기 2번의 digest는 소화하다는 뜻입니다. 이 글 29-4의 소재는 영양학의 역할입니다. 식품과학이 화학실험실에서 개발되어 19세기 말부터 인간의 건강에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인간의 식습관은 인간사회의 문화적 관습과 관련이 깊고 이성보다 감정에 의해 더 좌우된다고 했으므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it what they should rather than what they want 입니다. 따라서 29-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